먼저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머리말 부분부터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끔 운동장이나 골목길에서 조그만 아이들에게 큰아이들이 싸움을 시키는 것을 봅니다. 뒤에서 큰아이들이 작은아이들을 자꾸 이간질하고 부추겨서 결국 치고받고 싸우게 만듭니다. 그럴 땐 싸우는 아이들보다 뒤에서 싸움을 시키는 아이들이 얄밉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는 남의 물건이나 돈을 훔친 사람을 도둑놈이라 부르며 욕을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몽실이라는 주인공도 한쪽 다리를 다쳐 절름발이 된 것을 아이들이 놀려줍니다. 몽실은 자기가 절름발이가 되고 싶어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닌데 결국은 남의 놀림감이 되는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의 것을 훔친 사람도 일부러 도둑이 되고 싶어 훔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괴로운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들을 큰아이들이 싸움을 시키듯이 도둑질도 누군가가 그렇게 하도록 일을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까닭은 덮어놓고 도둑놈만 나쁘다고 욕하고 벌을 줍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 나오는 몽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것과 나쁜 것을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딴 데 시집을 간 어머니도 나쁘다 않고 용서합니다. 검둥이 아기를 버린 어머니를 사람들이 욕을 할 때도 몽실은 그 욕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나무랍니다. 몽실은 아주 조그만 불행도 그 뒤에 아주 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몽실은 학교에 가서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자라나면서 몸소 겪기도 하고 이웃 어른들에게 배우면서 참과 거짓을 깨닫게 됩니다. 아주 조그만 이야기지만 우리 모두 몽실 언니한테서 그 조그만 것이라도 배웠으면 합니다. 몽실 언니는 제가 너무도 어렵게 쓴 작품입니다. 그러나 이만큼이라도 쓴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끝까지 읽어주세요. 1984년 4월 지은이 몽실 언니 일본이 전쟁으로 망하고 나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다. 36년 동안의 서름을 한꺼번에 씻은 듯이 벗어 던진 듯이 모두가 들뜬 기분으로 얼마 동안 시끄러운 세상을 살아야 했다. 만주나 일본 같은 외국으로 나갔던 사람들이 줄지어 돌아왔다. 그러나 돌아온 사람들에게 기대했던 조국의 품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쌀쌀했다. 그래서 말만으로 해방된 조국의 빈 몸으로 찾아온 그들은 살아갈 길이 없었다. 귀국 동포라는 말은 라디오나 신문 같은 데서만 쓰이고 보통은 일본 거지, 만주 거지 라고 불렀다. 몽실 언니도 그 거지 중에 한 사람이었다. 아직 언니라고 부르기엔 너무도 어린 꼬마 몽실이네는 아버지의 고향 근처 살강마을 어느 농사꾼 집 겹방살이를 했다. 날품파리도 제대로 찾지 못한 아버지 정씨는 자주 집을 나갔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다. 정씨가 없는 동안 어머니 밀양댁은 딸 몽실이와 아들 종호를 데리고 굶기도 하고 바가지를 들고 구걸에다 먹기도 했다. 몽실이 동생 종호가 이름 모를 평으로 시름시름 알타가 죽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이 마을 저 마을 청년들은 대여섯 명 혹은 열 명씩 무더기를 지어 주로 가난한 집을 찾아다니며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자고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기차 정거장에 있는 마을 국민학교 운동장에서 붉은 깃발을 흔들며 만세를 부르던 날, 마을들은 온통 벌집 쑤신 듯이 발칵 뒤집혔다. 총을 든 경찰이 청년들을 잡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어수선한 세상은 쉬이 끝나지 않았다. 그런 어려운 때에 가엾은 몽실에게도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꼭 1년 반 만인 1947년 봄이었다. 방문을 꼭꼭 닫아 걸고 나서 밀양댁은 몽실을 재촉했다. 엄마, 어디 가? 아무대 가면 왜? 인제 가면 안 와? 밀양댁은 대답이 없다. 몽실은 궁금했다. 아무래도 이 길로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벌써 밀양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살인문을 나선다. 끌려가면서 몽실은 무섭기도 했다. 주인집 식구들은 모두 들로 나가고 아무도 없다. 그런데 밀양댁은 흡사 도망을 치는 사람처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윗방 아줌마한테도 아무 말도 안고 가? 시끄럽다. 그냥 가면 되는 거다. 몽실은 그제서야 알아차렸다. 어머니 밀양댁은 지금 진짜 도망을 치고 있다는 것을. 냉이꽃이 하얗게 자북자북 피었다. 골목길은 너무도 환하고 따뜻하다. 우물 앞 대추나무 아래까지 끌려가다가 몽실은 갑자기 밀양댁 손을 뿌리쳤다. 얘 어디 가니? 내 소급 살림 갖고 올게. 몽실은 하마터면 두고 가버릴 뻔했던 소급을 가지려 뛰어갔다. 뒤란 닭 밑에다 모아둔 사금팔이랑 병뚜껑, 구멍 뚫린 고무공, 조롱박 한 짝, 구질구질한 소급 살림은 건너집 희숙이와 같이 주워 모은 것이다. 그러나 몽실은 깡그리 혼자서 치맛자락에 쌌다. 그리고는 밀양댁에게 달려갔다. 빨리 와! 그까짓 깨진 사기 조각은 뭐 털어 갖고 가냐? 이건 내 살림이야. 몽실은 소급을 싼 치맛자락을 꼭꼭 오불쳤다. 그리고는 밀양댁의 손에 잡혀 종종 거름으로 끌려갔다. 구불구불한 우찻길을 따라 심리를 가면 장터 마을이 있고 기차 정거장이 있다. 거기서 기차를 탔다. 몽실은 그때서야 아버지 생각이 났다. 엄마, 아버진? 말하지마.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거다. 아버지한테? 그렇다니까. 밀양댁은 역정을 내면서도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들을까봐 작은 소리로 말했다. 빈 의자가 없어서 몽실은 줄곧 밀양댁 치맛자락을 붙잡고 서 있었다. 다섯 정거장인지 여섯 정거장인지를 지나서 내렸다.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정거장이었다. 몽실이가 살던 곳의 기차 정거장보다 더 작고 더 보잘것 없는 정거장이었다. 어떤 낯선 할머니와 몽실이와 밀양댁 셋이서만 내렸다. 대합실로 나가니까 웬 키 큰 남자가 우뚝 서 있었다. 얼굴빛이 검고 기운이 세 보이는 남자였다. 밀양댁이 고개를 숙이고 인사를 했다. 밀양댁은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모양이다. 몽실은 왠지 그 남자 어른이 싫었다. 몽실아. 응? 밀양댁이 잠깐 망설이다가 몽실이 손을 정답게 쓸어주면서 말했다. 앞으로 아버지라고 불러야 해. 인사드려라. 몽실은 멍해지기만 했다. 여기가 낯선 곳이 아니고 이 남자와 어머니가 무섭지만 않다면 소리질러 울어버릴 것만 같았다. 그러나 몽실은 울지 못했다. 그렇다고 어머니 말을 그대로 고분고분 들어주지도 못했다. 한 달 전 돈 벌러 집을 나간 아버지가 커다랗게 떠올랐다. 엉덩이를 온통 누덕누덕 기워입은 바지가 그지없이 정답던 아버지였다. 자주 어머니와 싸우긴 했지만 역시 몽실의 진짜 아버지는 한없이 가난한 그 아버지 뿐이다. 몽실이가 멍청이 서 있으니까 밀양댁은 조금 난처했던지 이내 그 낯선 남자를 따라 정거장 대합실을 나섰다. 돌자갈이 잔뜩 깔린 신장로를 걸어가다가 비좁은 샛길로 접어들었다. 울퉁불퉁한 논밭들이 이어진 들길을 한참 걸었다. 그리고는 개울가 골짜기길로 가다가 높은 산을 넘었다. 몽실은 숨이 차고 힘겨웠다. 집에서 가지고 오던 소급살림은 어느 틈에 하나 둘 모두 빠져나가는지 없어져버렸다. 고갯마루턱에 올라서서 셋은 앉아 쉬었다. 몽실은 자꾸 울고 싶어졌다. 이렇게 먼 길을 걸어서 어디로 가는 것인지 궁금했다. 왜 어머니는 도망쳐 나와 낯선 남자를 따라가는 것인지 얄밉기도 했다. 다리가 아프고 배가 고팠다. 산기슥을 둘러봤다. 그러나 진달래꽃은 벌써 저버린 지 오래다. 엄마, 배고파. 몽실은 눈물까지 글썽거리며 말했다. 밀양댁도 몽실이가 애처로웠는지 가까이 가서 껴안았다. 조금만 더 참자. 이제부터는 절대 배 안 고프게 해줄게. 우리 어디로 가는 거야? 새아버지네 집에. 돈 벌러 간 아버지는 어쩌고. 그 아버지는 이제 안 온다. 왜 안 와? 뭔데 가버렸으니까. 몽실은 입을 다물었다. 한 달 전에 싸움을 하고 집을 나간 아버지는 이젠 몽실이 아버지가 아닌 것일까. 정말 돌아오지 않는 것일까. 아버지는 분명히 몽실이한테 말했었다. 거칠고 마른 손으로 몽실이를 껴안고 등을 쓰다듬으며 얘기했었다. 몽실아, 아버지 먼데 가서 돈 벌어올게. 그래서 쌀도 많이 사고 몽실이 꽃가옷도 사자. 응? 아버지, 얼른 돈 벌어 갖고 와야 해. 돈 많이 벌어 갖고 와야 해. 그날 아침, 아버지는 산나물죽을 두 그릇이나 먹고 찢어진 고무신을 새끼 끄나풀로 단단히 동여매고 집을 나섰다. 돈 많이 벌어 가지고 돌아온다고 거듭거듭 말하면서 떠났던 것이다. 그 아버지가 이젠 돌아오지 않는다고 어머니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새아버지를 얻어가서 살게 된 것이라는 뜻을 몽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몽실은 어머니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다. 쌀이 없어서 매일 꿈기만 했던 아버지. 그래서 어머니와 싸우고 집을 나가긴 했지만 언젠가 틀림없이 돌아올 것이다. 몽실은 고개 마루턱에서 밀양댁에게 말했다. 엄마, 그만 집에 돌아가. 안 돼. 아버지 돌아오면 어떡해. 아버진 안 온다. 밀양댁은 몽실이 손을 잡고 일어섰다. 어서 가봐요. 새아버지라는 남자에게 말했다. 그래, 가봅시다. 몽실은 어쩔 수 없이 밀양댁 손에 끌려 일어섰다. 고개를 넘어 골짜기를 벗어나 조금 넓은 들판에 나왔다. 그리고 해가 질 무렵 조그만 마을에 닿았다. 두고 온 동네와 같이 감나무가 있고 대추나무가 있는 마을이다. 몽실은 너무나 지쳤다. 그래서 새아버지네 집에 닿자 방 안에 들어가 그냥 쓰러져버렸다. 눈을 떴을 땐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낯선 방 안에서 자고 있었음을 알고 소스라쳐 놀라 일어나 앉았다. 이제 일어났냐. 방 안엔 어머니 대신 낯선 할머니가 앉아있었다. 오른쪽 눈 위엔 오징어 다리에 붙은 멍울 같은 사마귀가 있고 쪼글쪼글 주름투성이 할머니였다. 몽실은 방 안을 둘러보면서 찔끔거리기 시작했다. 울지 마라. 엄마 올 거다. 할머니는 무척 마음씨가 좋은 것 같았다. 몽실의 손을 꼭 잡고 글썽거리는 눈물을 소매 끝으로 닦아준다. 그러면서 밖을 향해 소리쳤다. 애미 거기 있냐.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났다. 그리고 방문이 열리고 밀양댁이 들어왔다. 몽실아. 엄마. 몽실은 반가움에 그만 밀양댁 품에 안겨 울었다. 됐어. 그만 울고 밥 먹자. 배고프지? 저녁도 안 먹고 여태 자버렸으니까. 몽실은 두 번 세 번 밀양댁의 손을 쥐어보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틀림없다는 것을 알고 안심을 했다. 밀양댁이 밥을 가지고 왔다. 어쩌면 놀랍게도 하얀 쌀밥에 생선 반찬까지 있지 않은가. 몽실은 그러나 밥이 잘 먹히지 않았다. 아직도 서먹서먹하기만 한 낯선 집에서 불안과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조금만 먹고 숟가락을 놓으니까 밀양댁이 눈을 깜빡깜빡했다. 많이 먹으라는 눈짓이다. 그러나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밀양댁은 몹시 안타까운 듯이 나머지 밥그릇을 가지고 나갔다. 몽실이가 밀양댁 뒤를 따라가려니까 할머니가 붙잡았다. 여기 앉아라. 몽실은 엉거주춤 할머니 앞에 앉았다. 나이가 몇 살이냐? 몽실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일곱 살. 일곱 살인데 이렇게 키도 크고 말도 잘하냐? 이제부터 여기서 나하고 사는 거다. 내가 몽실이 할미다. 알았니? 몽실은 가만히 고개만 끄덕였다. 그럼 나가서 놀아라. 몽실은 밖으로 나갔다. 마당이 훤히 넓은 집이었다. 그러나 쓸쓸하고 외로운 집이었다. 몽실아, 세수하자. 밀양댁이 우물가로 몽실을 데리고 갔다. 두레박으로 물을 기러 옹베기에 부었다. 몽실은 세수를 했다. 밀양댁은 행주치마로 얼굴을 훔쳐줬다. 몽실은 집 둘레를 한 바퀴 둘러보고 나서 어머니께 조용히 물었다. 엄마, 아버지한테 정말 돌아가지 않아? 밀양댁은 낯빛을 무섭게 했다. 아버지 뭔데 가버리고 안 온다고 했잖니. 이제 아버진 몽실이 아버지 아니고 여기 세아버지가 정말 아버지다. 알았니? 몽실은 목에서 꺽꺽 막히는 덩어리를 삼키고 나서 고개를 떨구었다. 몽실은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두 사람의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가난한 진짜 아버지를 버리고 조금 부자인 세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했다. 덤으로 할머니도 생기고 남의 집 아랫방을 빌어 살던 것도 버리고 커다란 집에서 살게 된 것이다. 세아버지는 성이 김씨였다. 마을 사람들은 김씨를 김주사라 불렀다. 김주사는 원래 부인이 있었지만 병으로 죽고 호라비로 살다가 이렇게 몽실이 어머니에게 새로 장가를 든 것이다. 이 산골 마을 이름은 대꼴이라 했다. 뒷산 골짜기로 보리둥 나무가 무성하여 달밤엔 은빛 잎사귀가 아름다웠다. 대꼴 아주머니들이 몽실에게 물었다. 내 이름이 뭐냐? 정몽실이요요. 정몽실이? 마을 아주머니들은 뜻 있는 웃음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밀양댁은 조용한 곳에서 몽실에게 가르쳤다. 누가 묻거든 이제부턴 김 몽실이라 대답해야 한다. 왜, 엄마? 정씨 아버진 이젠 참 아버지가 아니라고 했잖니. 내 성도 이젠 김가야? 그래, 김가다. 몽실은 정이라는 성을 또 버리고 김이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 김 몽실 아무래도 서툴고 이상했다. 그러나 날이 가면서 몽실은 대꼴 마을에 익숙해지고 버려두고 온 옛날 집은 차츰 잊어간다. 진짜 아버지라고 고집을 부리던 정씨 아버지도 잊어버리고 굶는 날이 많고 산나물 죽으로 목숨을 이어오던 가난도 머릿속에서 사라져갔다. 1년이 지나자 몽실은 행복해졌다. 이젠 몽실은 완전히 대꼴 김주산의 딸이 되었다. 할머니도 진짜 할머니가 되었고 마루가 있고 감나무, 대추나무가 있는 커다란 집이 몽실이네 집이 되었다. 그 1년이 되던 5월에 미량댁은 귀여운 아기를 낳았다. 예쁜 사내 아기였다. 몽실은 새로 태어난 아기를 보자 갑자기 옛날이 되살아났다. 몽실에게는 사내 동생이 하나 있었다. 정씨 아버지의 아들인 진짜 몽실이 동생이었지만 어릴 때 몹시 알타가 죽은 것이다. 새로 태어난 아기 때문에 되살아난 동생과 그 동생의 죽음이 어렴풋이 떠오르면서 몽실은 저도 모르게 외로워지는 것이었다. 1년 전에 김주산의 집에 왔을 때의 그 서먹서먹한 마음처럼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있었다. 2. 다리병신 새로 태어난 아기 이름은 영득이라 불렀다. 김주사가 지은 것이다. 영득이는 온 집안의 귀염둥이었다. 특히 할머니는 영득이가 조금만 울어도 밀양댁을 꾸짖었다. 그렇게 영득이를 귀여워하자니 자연히 몽실은 옆으로 밀려났다. 그냥 밀려난 것이 아니라 몽실은 벌써 이 김주산의 집에서 귀찮은 자식이 되고 있었다. 할머니는 몽실에게 수다스러우리만큼 심부름을 시켰다. 몽실아, 애기 기저귀 빨아오너라. 몽실은 기저귀를 빨았다. 설거지 좀 해라. 거 마루 좀 훔치고 방을 쓸어라. 이제 여덟 살인 몽실은 시키는 것을 싫다고도 할 수 없었다.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심부름은 몽실이가 모두 해야 했다. 몽실이 물 떠오너라. 할머니가 명령처럼 말했다. 몽실은 얼른 먹던 숟가락을 놓고 일어나려고 했다. 밥 먹어라. 내가 서 떠올게. 밀양댁이 몽실을 앉히고 일어서려고 했다. 에미는 영득이 봐야지. 몽실이 갔다 오너라. 할머니가 다시 한 번 말했다. 일어서려던 밀양댁이 주저앉고 몽실이가 나갔다. 물을 한 대접 더 와서는 먹던 밥을 먹으려고 자리에 앉았다. 뭘 그토록 꼼지락거리냐. 얼른 먹고 밥상 치워야지. 몽실은 얼른 먹으려고 숟가락을 빨리 눌렀다. 그릇 긁는 소리가 조금 시끄러웠다. 왜 이렇게 야단스럽냐. 기지배가 얌전하지 않고. 몽실은 숟가락을 조심조심 움직였다. 몽실은 할머니 눈치를 보아가면서 밥상을 치웠다. 할머니는 하루 종일 몽실이를 몰아붙였다. 새아버지 김주사도 말씨가 거칠어졌다. 몽실은 점점 무섭고 고달퍼졌다. 조금만 놀고 있는 기미가 보이면 김주사는 호통을 치는 것이었다. 밥 먹고 할 짓 없으니까 놀기만 하냐. 몽실은 할머니와 김씨 아버지 곁에서 밥을 먹는 것이 무서워졌다. 혼자서 부엌 구석에서 몰래 훔쳐 먹듯이 했다. 김씨 아버지와 밀양댁이 싸움을 했다. 고개 넘어 장터 마을에 장이 서는 날이었다. 조금 늦게 장에서 돌아온 김씨 아버지는 술이 취해 있었다. 그날 밤 몽실은 할머니 방에서 잠이 들었다가 누구의 고함 소리에 눈을 떴다. 건넌방에서 김씨와 밀양댁이 싸우고 있었다. 그때 몽실을 친딸처럼 키워주겠다고 했잖아요. 밀양댁이 김씨에게 말하는 소리가 났다. 몽실은 정신이 번쩍 나서 잔뜩 귀를 기울였다. 누가 구박이라도 했소? 밥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따뜻하게 재워주는데 뭐 씹을만이요? 김씨는 능청스레 소리치며 말했다. 너무하세요. 그 애는 아직 여덟 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렇게 시키고 있잖아요. 어디 미워서 시키는 거요? 바쁘니까 할 수 없는 거지. 아무리 바쁘다지만 너무하잖아요. 좋소. 그게 싫으면 당장 내일이라도 데리고 가시오. 끝내 밀양댁은 참지 못해 울어버리고 김씨가 밀양댁을 때리는 소리가 났다. 몽실은 이불을 가리고 홀쩍홀쩍 울었다. 크게 실컷 울고 싶어도 할머니가 무서워 소리를 죽여 우는 것이었다.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점점 잦아졌다. 그의 가을 출수가 끝나고 찬바람이 몰아치는 겨울이었다. 몽실이 냇물에서 영득의 기저귀를 빨아 옹베기에 담아 이고 오는데 골목길 모퉁이에 밀양댁이 파랗게 질린 채 서 있었다. 몽실을 보자 무작정 손목을 끌고 모퉁이 집 정식인의 뒤란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몽실은 영문도 모르고 밀양댁의 손에 끌려 들어가 옹베기를 내려놓고 숨었다. 엄마 왜 여기 숨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다. 가만있어라잉. 몽실은 밀양댁 치마자락을 잡고 오들오들 떨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한 시간이 지나고 두 시간이 지났다. 발이 실어서 동동 뛰었다. 밀양댁은 몽실이 어깨를 싸안고 다독거렸다. 아직도 나가면 안 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때였다. 바깥 골목길로 투박한 발소리가 나면서 환한 남자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은 그냥 가지만 이 다음에 와서는 연놈의 주리를 틀어놓을 테다. 몽실은 온몸에 피가 거꾸로 서는 듯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남자의 음성이었기 때문이다. 어머니와 싸움을 할 때 아, 그렇다. 귀가 아프도록 들어온 친아버지 정씨의 음성이었다. 몽실은 밀양댁을 쳐다봤다. 어쩌면 몽실은 1년 반이나 헤어져 있은 정씨의 음성만 듣고도 아버지를 기억해내었는지 정말 만만찮은 아이였다. 엄마. 몽실이 입을 때렸는데 밀양댁이 손으로 그 입을 막았다. 가만히 있어. 가만. 어? 가만. 정씨의 음성이 이내 들리지 않고 발작소리도 나지 않았다. 몽실은 정씨의 음성이 들어오면서도 한편으로 그 음성을 놓치고 싶지 않았다. 어머니 손을 뿌리치면서 아버지! 아버지! 했다. 밀양댁은 온몸으로 몽실의 입을 막았다. 몽실아, 그럼 안 돼. 안 된다니까. 밀양댁은 속삭이듯 애원했다. 몽실은 고통스럽게 참고 있었다. 이윽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나자 밀양댁은 몽실을 풀어놓았다. 빨래 옹베기를 들고 조용히 정식인의 뒤란에서 나왔다. 몽실은 행길에 나와 멀리 고갯길 쪽을 내다봤다. 그러나 거기엔 아무도 없었다. 매운 바람만 휘몰아치고 정씨 아버지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몽실아, 뭘 보는 거야? 얼른 집에 들어가자. 밀양댁을 따라 힘없이 걸었다. 집으로 가니 이번에는 김씨 아버지가 화가 잔뜩 난 채 영두기를 등에 꼭꼭 사업고 있었다. 밀양댁은 아직도 얼굴빛이 하얀 채 김씨가 업고 있는 영두기를 받으려 했다. 영두가 젖 먹자. 그런데 뜻밖에도 김씨는 영두기를 놓아주지 않았다. 영두기를 감추듯이 몸을 빼고 밀양댁 앞을 가로막아 섰다. 필요 없으니까 몽실이 데리고 당신 남편 따라가시오. 밀양댁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여보 왜 그런 말씀하세요? 영두기 배고픈데 젖 먹여야 해요. 영두기 걱정 말고 어서 이 집에서 나가시오. 밀양댁과 김씨는 한참 동안 옥신각신했다. 밀양댁은 아기를 달라고 하고 김씨는 주지 않으려 하고 그러자 김씨 등에서 영두기가 울기 시작했다. 김씨는 귀엽고 밀양댁의 뺨을 주먹으로 때렸다. 밀양댁은 두 손으로 얼굴을 쌓아놨다. 곁에서 보고 있던 몽실이 밀양댁한테 매달리며 울먹였다. 엄마 우리 아버지한테 가. 그러나 몽실의 이 한마디가 김씨의 화를 더욱 북돋우고 말았다. 김씨는 밀양댁과 몽실을 한꺼번에 문쪽으로 밀어붙였다. 둘은 김씨의 억센 손에 떠밀려 문짝에 부딪혀 쓰러졌다. 맞다지문이 왈칵 열리며 밀양댁과 몽실은 봉단 끝에 떨어져 다시 처마 및 마당으로 굴러떨어졌다. 몽실이 거꾸로 떨어지며 다리를 지켜든 채 아직 내리지 않고 있는데 그 위로 밀양댁의 몸뚱이가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다. 엄마! 몽실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밀양댁이 황급히 일어나 몽실을 부축해 일으켰다. 그러나 몽실은 일어나지 못했다. 왼쪽 다리의 무릎이 반대로 젖혀져 부러지고 만 것이다. 몽실은 한 번 비명을 지르고도 조용해졌다. 그대로 까무러쳐 버린 것이다. 밀양댁은 몽실을 질질 끌다시피 해서 부엌으로 안고 갔다. 물을 떠서 먹이고 어깨를 흔들고 다리를 지그시 눌러보기도 했다. 밀양댁 혼자서 목이 타도록 몽실이 깨어나기를 기다리는데 건너방 할머니도 큰방 김씨도 모두 문을 꼭꼭 닫아놓고 내다보지도 않았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저녁밥도 짓지 못하고 외양간의 소도 죽을 쏘아주지 못했다. 밀양댁은 몽실을 안고 캄캄한 부엌 안에서 떨고 있었다. 그러나 추운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몽실아 몽실아 밀양댁은 몽실의 뺨을 쓸어보고 가슴에 손을 대어보기도 하면서 조조하게 깨어나기를 기다렸다. 방 안에서는 김씨 등에 업힌 영득이가 잠이 들었는지 울음소리를 그치고 조용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다. 어느 때쯤인지 몽실이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신음소리는 점점 커져가고 드디어 몽실은 눈을 떴다. 엄마 그러나 몽실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몽실아 왜 그러냐? 어디 아프니? 밀양댁이 몸을 다독거리며 물었다. 다리가! 다리가! 밀양댁은 더듬거리며 몽실의 다리를 만져보았다. 보지 않아도 왼쪽 다리가 갑절이나 부어있음을 금방 알 수 있었다. 몽실아 참아라. 시끄럽게 굴면 아버지가 또 야단을 칠 거다. 몽실은 울음을 삼키며 애써 아픔을 참고 있었다. 그러나 찢어질 듯한 아픔은 몽실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다. 어머니 가슴에 의지한 채 줄곧 눈물을 흘리며 소리를 죽여 울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몽실은 밀양댁과 함께 부엌 바닥에 앉아서 지세웠다. 날이 밝자 밀양댁은 몽실을 안고 망설이면서 안방 문을 열었다. 김씨가 영득이를 곁에 누워놓고 잠이 들어 있었다. 밀양댁은 조심조심 한쪽으로 가서 몽실을 누웠다.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김씨가 눈을 떴다. 힐끗 돌아다 보았다. 그러나 아무 말이 없었다. 보수소 일어나더니 말없이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조금 뒤에 가마솥 아궁리에 불을 지피는 기척이 났다. 쇠죽을 끓이는 모양이다. 밀양댁은 그제서야 안심을 했다. 김씨의 화가 어느 정도 풀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밀양댁은 몽실을 누워놓고 고이 잠든 영득이를 살며시 안았다. 영득이는 팔을 내져오며 잔뜩 얼굴을 찌뿌렸다. 밀양댁이 퉁퉁 분 젖꼭지를 물렸다. 영득이는 꿀꺽꿀꺽 젖을 빨기 시작했다. 아침밥을 지었다. 밀양댁은 전처럼 밥상을 차려 할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할머니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연휴 때와 같이 밥을 먹었다. 김씨도 별로 말이 없었다. 몽실의 다친 다리에 대해서 걱정하는 눈치도 없었다. 정말 아무 일도 없었던 것 같았다. 몽실은 식구들이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뒤쪽 구석에 쪼그리고 누워서 눈물을 짜고 있었다. 할머니도 걱정해 주지 않고 김씨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이 서러웠다. 너무 아파서 죽을 것만 같았다. 마음껏 엉엉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하고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어도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 밀양댁은 김씨 눈치 보랴 할머니 눈치 보랴 겁만 내고 있었다. 몽실은 생각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식구들의 밥상을 치우고 나서 밀양댁은 몽실에게 밥과 국을 가지고 가까이 왔다. 몽실아 조금이라도 밥 먹어야지. 안 먹어. 몽실은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았다. 밀양댁이 이웃집으로 수소문을 해서 약을 만들었다. 밀가루에 치자물을 우려서 반죽을 한 것이다. 그 밀가루 반죽을 몽실의 무릎에다 붙이고 헝겊으로 쌌다. 몽실은 그렇게 해서 한 달 동안을 꼬박 누워 있어야 했다. 한 달이 지나자 그래도 신통하게 버티고 일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몽실의 다리는 정과 같이 꼿꼿하지 못하고 무릎이 굽은 채 뼈가 굳어버렸다. 몽실은 절룸발이가 된 것이다. 왼쪽 다리가 오른쪽 다리보다 반뼘이나 짧았다. 그러나 몽실은 걸어다니게 된 것만으로도 기뻤다. 절뚝거리면서도 몽실은 또다시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심부름을 하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냈다. 3.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몽실이한테 찾아오는 동무 가운데 순덕이가 가장 좋았다. 순덕이는 배나무 집 할머니 손녀였다. 조그만 오두막에서 할머니와 단둘이서 살고 있는 순덕이는 조금 개구쟁이였지만 마음씨가 착했다. 순덕이는 빨래감을 담은 옹베기를 이구와서 부른다. 몽실어 몽실어 왜? 빨래 안 가니? 그래 같이 가자. 몽실은 순덕이와 함께 빨래 가는 날이 즐거웠다. 맑은 개울물에 기저귀랑 저고리랑 담궈놓고 방망이로 토닥토닥 두들겨 빤다. 몽실이와 순덕은 딴 아이들보다 빨래도 잘한다. 몽실인 나보다 빨래 잘하는구나. 기저귀를 헹구어 비틀었자는 몽실이 빨래 솜씨를 보고 순덕이가 말했다. 아니야 순덕이가 나보다 잘 빠는걸. 개울물은 아직 손이 시렸지만 건너편 들판 저쪽은 아지랑이가 아른거린다. 빨래를 꼭꼭 짜서 옹베기에 담아놓고 몽실은 그냥 앉아 멀리 들판을 바라보았다. 대꼴에 와서 벌써 두 애가 되어간다. 몽실은 갑자기 먼 고갯길 쪽으로 눈을 준 채 생각에 잠겨버렸다. 고개를 넘어잡고 가다가 기차를 타면 아버지한테 갈 수 있을까? 지난 겨울 어머니를 찾아왔다가 그냥 돌아간 정씨 아버지를 생각했다. 함께 살고 있었을 때보다 더 초라한 모습을 한 아버지였다. 그 일 때문에 화난 김씨 아버지는 몽실을 떠밀어 다리병신을 만들어 놓았다. 몽실아 그만 돌아가자. 순덕이 빨래 옹베기를 챙겼다. 좀 앉아 놀다 가자. 꾸중들으면 어쩌겠니? 아주 조금만 놀다 가면 괜찮아. 몽실은 그냥 앉아 있었다. 너 왜 우니? 눈에 눈물이 나왔어. 순덕이가 몽실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말했다. 나 대꼴에서 살고 싶지 않아. 몽실은 정말 눈물을 쪼르르 흘리며 울고 말았다. 내 꼴에 살고 싶지 않으면 어쩌니? 순덕이도 함께 눈물이 글썽거렸다. 엄마하고 전에 살던 살강마을에 가고 싶어. 내 진짜 아버지가 있는데 말이지? 응. 우리 아버지 이젠 돈 많이 벌어 집도 사고 양식도 많이 사놓았을 거야. 몽실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났다. 그럼 영득인 두고 가니? 영득이도 데리고 갈 거야. 어머나 여기 아버지가 안 된다고 할 텐데. 몰래 데리고 가버리지. 몽실은 그래놓고 가슴이 뜨끔했다. 살강마을에서 어머니와 함께 몰래 도망쳐온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희숙이의 소급살림까지 제가 몽땅 가지고 나왔던 것도 마음에 찔렸다. 희숙이한테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될 거야. 순덕이와 함께 빨래 옹베기를 잇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몽실이 머릿속엔 살강마을로 돌아가는 생각만이 가득했다. 영득이를 얻고 절뚝거리며 골목길을 걸어 다니면서도 몽실은 자꾸만 정씨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 영득아 누나하고 같이 산 너머 기차 타고 안 갈래? 찍찍 벅벅 찍찍 벅벅 영득이는 기차 소리 흉내를 내었다. 가고 싶다는 대답이다. 사월이 되고 영득이가 조금씩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던 무렵이었다. 몽실은 순덕이와 함께 뒷산 골짜기 비탈에서 돌나무를 캤었다. 둘은 바위 틈으로 뿌리를 박고 자라는 돌나무를 부지런히 따서 바구니에 담고 있었다. 그때 아래편 보리밭둑에서 짓거리는 소리가 났다. 절룸바리 찐바리 절룸바리 찐바리 분명히 몽실을 두고 하는 소리였다. 처음에는 조금 작은 소리로 저희들끼리 지껄이 든 것 같더니 소리는 점점 커졌다. 절룸바리 찐바리 몽실은 발 딱 일어나 아래쪽을 노려보았다. 누구야? 절룸바리 찐바리 절룸바리 찐바리 몽실의 얼굴이 거의 하얀 빛으로 변하고 입술이 파래지고 있었다. 몽실이 그만 주저앉아 흑흑 느껴 울었다. 놀리던 아이들이 우르르 달아나고 있었다. 모두 몽실이보다 한두 살 위인 대떨 머스매들이었다. 너희들 모두 일러바쳐 야단맞게 할 테다. 순덕이가 커다랗게 으르르 거리고 있었다. 아이들이 달아나고 난 뒤 순덕은 몽실을 부축해 일으켰다. 몽실아 울지마. 모두 나쁜 놈들이야. 세상 없어도 하느님이 이번 여름에 벼락을 때려버릴 끼다. 울지마. 응? 울지마. 순덕이가 몽실에 나물 바구니까지 들고 함께 산을 내려왔다. 몽실은 서러워서 서러워서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다. 어서 가야지. 살강으로 가야지. 여태까지 살강해서 아버지하고 살았으면 이렇게 다리병신이 안 됐을 텐데. 몽실은 줄곧 트느끼면서 순덕이를 따라 걸었다. 집으로 돌아온 몽실은 깜짝 놀랐다. 마루 끝에 낯선 여자가 앉아있었다. 어머니와 할머니가 마주앉아 조금 근심스레 얘기를 주고받으며 몽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고모님이다. 몽실은 과연 똑똑한 아이였다. 살강에서도 또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살고 있는 고모님을 금방 기억해낸 것이다. 고모가 몽실을 알아보고 마루에서 일어났다. 몽실아. 몽실은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고 울던 울음을 삼키려고 애를 썼다. 너 다리는 왜 절뚝거리니? 언제 다쳤니? 고모가 몽실의 어깨를 부듬으며 재우쳐 물었다. 몽실은 참으려 했던 울음이 왈칵 치밀어 올라왔다. 고모는 몽실의 손을 만져봤다. 머리칼을 쓸어올리며 얼굴도 자세히 봤다. 옷 매무새도 살펴보고 그리고 절고 있는 다리 쪽 치마를 걷어봤다. 형님, 왜 애를 이렇게 병신을 만들었수? 옷은 이 꼴이고 부잣집에서 잘 먹여주겠다고 데려다가 아완 사흘에 한 끼도 못 먹은 애처럼 말려놨수 그래? 고모는 어머니에게 따지기 시작했다. 몽실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고모, 그건 엄마 잘못이 아니야. 몽실은 말하려고 했지만 밖으로 소리가 되어 나오지 못했다. 그건 김씨 아버지 잘못이라는 것을 누누이 설명하고 싶어도 한마디도 되지 않았다. 고모는 계속 밀양댁한테 따지고 들었다. 밀양댁은 말할 수 없는 괴로운 표정으로 듣고만 있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오빠 버리고 좋은 소방어도 오면 혼자 오는 거지? 왜 죄 없는 딸을 데려다니 이런 꼴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고모의 말은 밀양댁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는 것만 같았다. 듣고 있던 할머니가 일어서며 한마디 대꾸를 했다. 몽실이를 데리러 왔으면 잠자꾸 데려갈 것이지 웬 큰소리요? 그래 이 댁은 사람 사는 집이 아닌가요? 어린 것을 이렇게 학대를 해도 되는 건가요? 고모는 할머니에게 대들듯이 말했다. 몽실은 겁이 났다. 김씨 아버지가 있으면 큰일이 날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사정없이 주먹을 휘둘러 아무나 닥치는 대로 때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씨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영득이도 보이지 않았다. 한참 동안 큰소리로 따지던 고모는 가쁜 숨을 가라앉혔다. 몽실아 가자. 어딜 가? 집에 가야지. 너희 아버지한테 말이다. 엄마하고 같이 가는 거야? 이 바보야. 엄마는 이런 좋은 집에 시집 왔는데 뭐 타러 너희 아버지한테 가니? 엄마가 안 가면 나도 안 가. 뭐야? 이 어리석은 거 사. 넌 뒤집에 있으면 부엌 대기밖에 더 안 돼. 어서 가자.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 아버지가 기다려? 그래. 너희 진짜 아버지 말이다. 몽실은 거지 같은 가난한 아버지의 정을 온몸으로 느끼는 것만 같았다. 그러나 어머니와 헤어져 어떻게 혼자서 간단 말인가. 그리고 귀여운 동생 영득이를 두고 어떻게 가나. 그때 잠잡고 있던 밀양댁이 몽실의 곁으로 다가왔다. 몽실아. 밀양댁은 몽실의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었다. 고모하고 같이 아버지한테 가거라. 엄마. 몽실은 왠지 눈물이 싹 가시어버렸다. 밀양댁의 얼굴을 찬찬히 쳐다보고 나서 아주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 다음에 엄마한테 놀러와도 되지? 그래. 놀러와도 된다. 몽실은 고모를 돌아다 봤다. 고모. 순덕이한테 잘 있거라 인사하고 올게. 순덕이가 누구니? 우리 동무야. 그럼 어서 갔다 오너라. 순덕이는 할머니와 함께 방금 키운 돌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몽실은 숨가쁘게 달려간 때문인지 얼른 입이 열리지 않았다. 몽실이 어째 왔냐? 순덕이는 할머니가 눈치가 다른 걸 알아차리고 물었다. 순덕아. 우리 고모가 데리러 왔어. 몽실은 가까스로 입을 열어 말했다. 너희 고모가 어디서 왔니? 순덕이가 몽실을 쳐다보며 물었다. 아버지한테서 왔어. 살강으로 데리고 오랬대. 그래? 몽실이 지금 아버지한테 가니? 응. 엄마도 가라고 했어. 어쩌면... 갔다가 놀러와도 된다고 했어. 에이그. 아버지한테 가는 건 좋지만 엄마를 떨어져 가야 하니 어쩌지. 순덕이네 할머니는 혀를 끌 끌 찼다. 그리고는 덧붙여 말했다. 우리 순덕이나 몽실이나 부모 모실 복이 없나 보다. 몽실은 고모와 함께 두 해 전에 넘어왔던 고갯길을 향해 걸었다. 미량댁이 몽실이 입던 옷가지를 싸서 들려주었다. 순덕아 놀러 올게 잘 있거라. 잘 가 몽실아. 절뚝거리며 몽실은 그러나 착실히 고모의 뒤를 따라 고갯마루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몽실의 모습이 고개 너머로 사라지자 미량댁은 복받치는 울음을 터뜨려 놓았다. 몽실아. 해미가 잘못했구나. 하도 배고프고 어려워서 내가 잠시 생각을 잘못했다. 부디 아버지한테 가서 건강하게 잘 자라라. 미량댁의 울음소리는 골짜기에 가득히 메아리 치고 있었다. 고개 위에서 몽실은 미량댁의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눈 자유가 쓴벅거려지고 코가 찡하게 더워져 왔다. 몽실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입속으로 수없이 내며 몽실은 걸었다. 작은 보따리를 보듬아 안고 절뚝절뚝 고모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부지런히 걸었다. 4. 새 어머니 북촌댁 기차를 타고 살강마을이 있는 정거장에 내렸을 땐 벌써 어둑어둑한 저녁이었다. 고모는 차에서 내려 곧장 살강마을 쪽으로 가지 않고 반대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고모, 왜 살강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몽실이 물었다. 어서 살강으로 가서 아버지도 만나고 그리고 희숙이랑 다른 동무들도 보고 싶기 때문이다. 아버지는 이제 살강에서 살지 않아. 엄마가 도망쳐버렸는데 거기에서 창피해서 살 수 있겠니? 그럼 딴 데로 이사 갔나? 그래, 저쪽 노루실로 갔다. 몽실은 속으로 희숙이랑 다른 동무들을 못 만나게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다. 어둑어둑한 옷찾길을 조금 걸어가다 보니 저쪽에서 어떤 남자 어른이 성큼성큼 걸어오고 있었다. 가까이 오는 걸 보니 정 씨 아버지였다. 아버지? 몽실은 속으로 외쳐보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다. 갑자기 가슴 속에 싸늘한 바람이 스치더니 목줄기가 꼬장꼬장 굳어버렸다. 정 씨가 다가와 몽실을 덥석 부단았다. 정 씨는 말없이 목에서 신음소리만 내었다. 몽실은 아버지가 울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몽실은 아버지가 이전처럼 믿음직스럽지 않았다. 어둑한 땅거미 속에서 정 씨는 약간 쑥스럽게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는 역시 쑥스럽게 말했다. 몽실아, 엄마는 죽이려니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엄마는 싹 잊어버리고 우리 둘이서 살자. 아버지가 널 고생 안 시키고 먼 데도 안 가고 고함도 치지 않을게. 몽실은 아무 말도 안 했다. 노르실 마을은 비스듬한 비탈길 산자락에 모여 있었다. 그 비탈길을 삐잉 둘러 안쪽 끝머리에 정신의 조그만 집이 있었다. 마을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정 씨가 손수 돌담을 쌓아 지은 집이다. 고모와 함께 셋이서 방으로 들어갔다. 호롱불을 켜니까 어둡던 방 안이 환하게 밝아졌다. 바닥에는 갈대로 엮은 사짜리가 깔렸고 벽은 도토리풀을 흙에 이겨 발랐을 뿐. 외양간처럼 어설픈 방이었다. 저녁 쌀이라도 있어요? 배고픈데. 고모가 정 씨를 쳐다보며 물었다. 정 씨는 윗목에 놓인 자루를 가리켰다. 저기 좁쌀 있다. 몽실이 좁쌀 가루를 쳐다보니 베개만한 무명 자루가 둥그마니 놓여 있었다. 새까맣게 때가 찌든 자루였다. 고모가 바가지에 좁쌀을 담았다. 한 움큼 더 넣었다가 반 움큼 덜었다가 다시 조금 더 덜고는 부엌으로 가지고 나갔다. 솔가지에 불이 붙는 소리가 났다. 그릇이 달각거리고 달아오른 솔에 물방울이 떨어져 끓는 소리도 들렸다. 고모는 그렇게 빠른 시간 안에 밥을 지어 가지고 왔다. 소금과 고춧가루만 넣고 버무린 미나리 생체를 한가운데 놓고 노란 조밥을 먹었다. 정 씨는 사발에 밥을 담고 고모와 몽실은 바가지에 함께 담아먹었다. 몽실은 밥을 먹고 나서 언제나처럼 밥상을 치우려고 일어섰다. 그때 몽실은 다친 왼쪽 다리를 비틀거렸다. 정 씨가 그것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몽실아, 아까 보니 다리를 절뚝거리는데 어디 다쳤니? 몽실은 챙겨둔 빈 그릇들을 손에 든 채 멈칫 서 있었다. 몽실아, 아버지한테 다리 보여드려라. 그리고 왜 다쳤는지 들려드려. 고모가 조금 냉랭하게 말했다. 몽실은 갑자기 가슴이 저려왔다. 대꼴 김 씨 집에서 겪었던 소름을 한꺼번에 풀 수 있는 기회가 지금에야 온 것 같았다. 몽실은 챙겨들었던 그릇들을 도르놓고 그냥 주저앉았다. 몽실은 찔끔거리면서 다리를 다쳐 병신이 된 이야기를 더듬어 들려줬다.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같이 그 높은 처마 밑으로 새아버지한테 땀 흘려 떨어졌어요. 새아버지가 뭐야? 듣고 있던 정 씨가 꽥 소리를 질렀다. 몽실은 놀라 어깨가 들먹거렸다. 거기서 아버지라 부리던 것이 버릇된 거 어쩌나? 앞으로는 아버지라 부르지 말아라. 고모가 몽실이 대신 변명을 했다. 그래 잘 먹고 살려고 가서 병신이 되어와서 꼴 좋군. 정 씨는 누구한테 하는 소리인지 비웃는 투로 말하곤 갑자기 주먹을 꽉 쥐고 부르르 떨더니 박바닥을 힘껏 내리치는 것이었다. 이놈아 남의 가정을 망쳐놓고 자식 새끼 다리까지 병신으로 만들어 놓는 놈이 어디 있느냐. 내 이놈을 그냥 두지 않을게다. 이 이놈이. 정 씨의 입술이 실룩거리더니 어린애처럼 울음을 터뜨린다. 울면서 몽실의 곁으로 다가가 커다랗게 팔을 벌려 딸을 끌어안았다. 몽실은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고 정 씨는 딸을 안은 채 울고 곁에서 보고 있던 고모도 울었다. 정 씨는 울면서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몽실아 니가 어떤 자식인 줄 아느냐. 너희 엄마는 매정하게 나를 버리고 갔지만 내가 동경에서 폭탄을 맞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니 엄마 너를 구했단다. 불쌍한 내 동생 종호는 그대 씨름씨름 알다가 죽고 말았지만 내가 못할 짓을 하진 않았다. 정 씨는 해방 전에 일본에서 폭격으로 내 식구가 죽을 뻔했던 것을 자신이 구해주었다는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되풀이하면서 밀양댁을 원망하는 것이었다. 해방되었다고 남들이 다 조선 땅에 나오는데 나라고 그냥 일본에 남아 있을 수 있냐. 땅 한 댁이 없는 고향이 돌아와 이 고생을 할 줄 누가 알았니. 그 놈 조어란 놈만 죽지 않았어도 우리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정 씨의 넋두리는 무척 길었다. 밤이 이슥하도록 신세 타령만 하다가 저녁 먹은 빈 그릇은 치우지도 못하고 윗목에 밀어놓았다. 셋은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쓰러져 잤다. 조그만 낡은 이불 한 장으로 정 씨는 몽실의 등을 다독거려 덮어줬다. 이튿날 고모는 시댁으로 떠났다. 떠날 때 고모와 정 씨는 다루 무언가 얘기를 하고 있었다. 몽실이 얼핏 들어보니 아버지가 새로 장가를 가야 된다는 말이었다. 고모가 속삭였다. 내가 알아보고 좋은 올케 데리고 올게요. 오빠 너무 걱정 마셔요. 고모가 가고 난 뒤 몽실은 하루 종일 그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새로 장가를 가면 몽실이한테는 새엄마가 생기는 것이다. 왠지 허전하고 씁쓸했다. 대꼴 엄마가 떠올랐다. 영득이도 보고 싶어졌다. 엄마는 괜히 영득이네 집에 시집갔어. 가난하더라도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함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정 씨는 건너마을 큰 기와집 머슴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같이 나갔다가 저녁 늦게야 돌아왔다. 몽실이는 하루 종일 혼자서 지냈다. 다행히 노루실에도 몽실이 토래의 동무들이 많았다. 몽실은 쉽게 그 애들과 친하게 놀았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찾아와서 수다를 떨다 가기도 했다. 아홉 살 치고는 해가 빤빤하게 생겼구먼. 논이 등잔처럼 살아있는 남편 버리고 시집간 연애 딸이니까 그렇지. 어쨌든 고생이구먼. 예비도 어서 옆에 내 아나오드야 할 텐데. 머슴살이 하는 형편이니 누가 오려고 하겠나? 몽실은 아주머니들을 향해 눈을 부릅떠다. 아주머니들은 몽실이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조금 무한스러웠는지 흩어져갔다. 그 후로도 몽실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많이 시달렸다. 그 중에는 몽실의 처지를 참 마음으로 동정하는 아주머니도 있었다. 남준의 아주머니였다. 남준은 정거장이 있는 마을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몽실이와 동갑이었지만 몽실은 아직 학교에 간다는 건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다. 몽실아 이제는 여자도 배워야 한다. 엄은 글자 하나 못 익히면 사람도 아니다. 저녁으로 우리 남주한테 와서 같이 공부해라. 남준의 어머니는 친절하게 권했다. 몽당연필 한 개와 누런 피지 같은 종이도 한 장 주었다. 몽실은 밤마다 남주한테 가서 가학야 거결을 쓰고 읽으며 한글을 읽혔다. 몽실은 대꼴 김씨 집에서 부지런히 일했었기 때문에 작은 살림이지만 꾸려나갔다. 아버지 정씨는 주인집에서 새끼 밥을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는 몽실이 혼자 밥을 지어먹었다. 산나물을 뜯어다가 죽도 끓였다. 노덕이 같은 아버지의 옷을 깨끗이 빨고 집안 청소도 했다. 그러나 몽실은 외로웠다. 대똘 끝에 오독하니 앉아 눈물을 짓기도 했다. 서름에 북받치면 훌쩍훌쩍 울었다. 아버지 정씨가 울고 있는 몽실을 달래주었다. 그러나 울고 있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정씨는 무섭게 화를 내었다. 화냥령 같은 애미가 뭐 때문에 보고 싶다는 거야? 보고 싶거든 당장 가버려. 정씨는 커다란 손으로 몽실의 뺨을 때렸다. 몽실은 빨갛게 달아오른 얼굴을 싸안고 큰 소리로 울었다. 정씨는 술에 취하는 날이 많았다. 밤이면 술을 잔뜩 마시고 들어와 내 활개를 펴고 누워서 코를 골았다. 몽실은 구석 쪽에 쪼그리고 새우잠을 잤다. 대꼴 김씨를 생각했다. 정씨와 비교를 해보기도 했다. 어느 쪽이 김씨 아버지인지 어느 쪽이 정씨 아버지인지 잘 가려내지 못할 때가 있었다. 어쩌면 둘은 닮은 데가 많았다. 어머니 밀양댁도 정씨 남편에게 죽도록 얻어맞았었다. 술 취하고 때리는 것이 둘이 꼭 같았다. 여름이 왔다. 저녁 때면 남주랑 경애랑 함께 냇물에 다슬기를 주우러 갔다. 여름해는 지루하리만큼 길었다. 어느 날 몽실이 바가지 그득히 다슬기를 주워가지고 젖은 치마를 입은 채 돌아오니 집에 손님이 와 있었다. 고모하고 또 다른 낯선 여자였다. 갑자기 몽실은 가슴이 울렁거렸다. 새어머니? 얼굴은 조금 예쁜 편이고 키가 커서 그런지 말라 보였다. 긴 모가지의 여자는 노란 삼배 적삼을 입고 있었다. 몽실의 예감대로 여자는 고모가 데리고 온 아버지의 새 부인이 될 사람이었다. 고모는 몽실의 눈치를 줄곧 살펴보다가 밤이 이슥해서 마당 구석 쪽으로 몽실을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했다. 몽실아 저 아줌마 마음에 드니? 몽실은 잠자코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 살아봐야 알겠지만 내가 몽실이 생각해서 좋은 엄마 데려오려고 애 애썼단다. 이 아줌마는 몸이 약해서 흠이지만 마음씨는 좋은 아줌마야. 몽실이는 앞으로 어머니라고 불러야 하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라. 몽실은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숙인 고개가 점점 아래로 쳐져 내리고 금방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말았다. 고모도 얹어놨는지 소매 끝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다. 노릇이 북쪽으로 왔다고 해서 새 어머니를 북촌댁이라 불렀다. 북촌댁은 다소곳이 말이 없는 여자였다. 몸이 약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따금 얼굴에 괴로운 표정이 나타나곤 했다. 가난하고 적막한 집안 살림을 알뜰하게 매만졌다. 몽실이 해진 저고리를 예쁘게 끼워주고 아버지의 고무신도 자주 깨끗이 씻어주었다. 몽실아... 북촌댁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몽실을 불렀다. 몽실은 어쩐지 서먹서먹한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래서 어머니 밀양댁에게 하던 대로 반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예... 하고 존댓말로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런 사이니까 자연 둘 사이가 쉽사리 가까워지지 않았다. 전보다 대꼴 어머니가 더욱 그리워지고 영득이가 보고 싶어졌다. 밤마다 앞마당에 거적을 깔고 혼자 누워 몽실은 별을 세면서 울었다. 잠이 들면 꿈속에서 대꼴 엄마를 찾아가서 만나는 것이었다. 5. 까치바이콜 할아버지 그해 가을 주수가 끝난 노루실 마을에 밤을 타서 공비들이 산에서 내려왔다. 아직 타작을 해서 가만히 담아 마당에 쌓아놓은 곡식을 떼매고 달아나는가 하면 외양간에 소를 끌고 가버리기도 했다. 이은마을 삼거리에서는 달아나는 공비를 붙잡으려 따라가다가 총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었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며 지냈다. 공비란 게 뭐야? 빨갱이들이야. 빨갱이들이 숨어서 도둑질하러 오는 거지. 빨갱이는 어디서 왔니? 미국 사람이니 소련 사람이니? 미국 사람도 소련 사람도 아니야. 그럼 일본 사람이니? 아니야. 우리나라 사람이야. 우리나라 사람이면 어디서 하는 사람이야? 어디 살긴 노루실 사람도 있고 까치바이콜 사람도 있고 상거리 사람도 있다. 뭐야? 삼거리 사람이 왜 삼거리와서 도둑질을 하니? 그리고 총을 쏴 사람을 죽이니? 그건 나도 모른다. 몰라. 학교 가는 길에서 아이들은 공비에 대해 얘기를 주고받으며 떠들었다. 아무리 떠들어도 그들의 궁금증은 풀리지 않았다. 공비들은 훔치러 올 때 얼굴에다 시커먼 먹물을 칠하거나 헝겊으로 칭칭 감고 눈만 내놓고 오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잘 모르는 거야. 까치바이콜에선 앵두나무집 아들이 쌀까마니를 훔쳐 달아 놨는데 다음날 아침에 보니 쪽지 편지를 써놓고 갔더래. 빨갱이 아들이 써놓고 갔단 말이지? 그래. 아버지 죄송합니다 해놓고 자기 이름을 써놓았더래. 그래서 어쨌니? 앵두나무집에선 다음에 아들이 또 올까 해서 닭을 잡고 떡을 만들어 문 밖에 내놓았더니 아 어떻게 알고 그날 내려와서 가지고 갔대. 그러나 그 앵두나무집 아버지는 아들과 남몰래 통했다는 이유로 잡혀간 뒤 소식을 몰랐다. 겨울 동안 어른들은 모두 경비원 노릇을 했다. 경찰 지서 앞에서 까치바이콜 산속 깊숙한 곳까지 군데군데 운막을 지었다. 한 마장 아니면 두어 마장씩 사이를 두고 엉성한 운막초소가 세워지고 번갈아 밤을 지새며 지키는 것이었다. 몽실이 아버지 정 씨도 헌옷을 겹겹히 껴있고 화룩불을 담아들고 운막으로 나갔다. 정 씨가 지키고 있는 운막은 지서에서 열아홉 번째 운막이었다. 소수깡과 볏집으로 얽어놓은 운막 안은 찬바람을 막는데 별 도움이 못되었다. 웅크리고 앉아 있으면 무릎이 저리고 발이 시렸다. 13번 12번째 운막에서 부르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들려왔다. 13번째 운막에서 대답하는 소리였다. 아무 일 없거든. 14번으로 연락하라. 이어서 13번이 14번으로 연락을 하고 또 14번이 또 15번으로 연락을 했다. 까치발골 산속 맨 꼭대기까지 밤새껏 몇 차례나 번호 부르는 소리가 오르락내리락 했다. 노릇이 산빛할 귀퉁이에 붙은 몽실이네 오두막에서도 그 소리가 낭낭하게 들렸다. 몽실은 새어머니 북촌댁과 누워 잠을 청했지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에 자꾸 신경이 쓰였다. 무엇 때문인지 그 소리가 조그만 몽실의 가슴을 찡하도록 아프게 한 것이다. 모두 춥지 않을까. 저렇게 지키고 있으면 공비들은 마을에 내려오지 못하고. 뭘 먹고 살아갈까. 그때 바깥 냇물 쪽에서 19번 하는 소리가 났다. 19번은 아버지 정씨 번호였다. 이어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다. 몽실은 그 대답 소리가 흡사 자기를 부르는 소리 같기만 했다. 몽실은 부수수 일어났다. 곁에 누워있는 어머니가 잠이 깰까 조심하면서 부엌으로 나갔다. 아궁이 바닥을 헤쳐보았다. 아까 저녁에 묻어둔 수덩이들이 빨갛게 불이 붙어 있었다. 몽실은 그 숯불을 깨진 옹벽이 조각에다 재를 뒤집어 씌워 담았다. 소중스레 받쳐 들고 19번 아버지 음막으로 바쁘게 갔다. 절뚝절뚝 절룬바리 걸음이 무척 신속했다. 산비탈을 내려가 논뚝길을 걸었다. 그리고 조그만 시내를 건너 넓은 벌판에 정씨의 음막이 있다. 몽실은 동동걸음으로 그 음막 앞에 다가갔다. 누구야? 인기척에 놀라 정씨가 소리쳤다. 아버지! 몽실이 아니냐? 웬일로 왔니? 숯불 갖고 왔어요. 화로가 다 식었지 않아요? 정씨는 뜻밖이었기 때문에 놀라웠다. 딸이 대견스럽기도 했다. 싸늘하게 식었던 화로가 다시 따뜻해졌다. 몽실의 깜찍한 정이 더 따뜻하게 해준 것이다. 너도 여기 앉아 좀 쉬었다 가거라. 몽실은 음막 안쪽에 아버지와 꼭 붙어 앉았다. 까치바이콜 행두나무집 할아버진 어찌 됐어요, 아버지? 아마 돌아오시기 힘들게 됐나 보더라. 왜 못 오시나요? 아들이 있는 곳을 대주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는다니까. 하지만 할아버지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잖아요. 누가 그걸 고지듯이 할아버지가 잘못한 거지. 아무리 자식이지만 빨갱이한테 떡을 해주고 닭을 잡아주다니. 그건 백번천번 잘못한 거야. 아버지... 몽실이 정씨 얼굴을 쳐다봤다. 어두운 음막 속에서도 그걸 알 수 있었다.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라도 아버지 아들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가 되어 집을 나갔다면 역시 떡 해드리고 닭 잡아드릴 거예요. 정씨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내 말 맞죠? 정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몽실은 집으로 돌아오면서 새까만 하늘의 별들을 쳐다봤다. 디딤돌 아래 신을 벗어놓고 방으로 들어가자 복촌댁이 반주 몸을 일으켰다. 몽실이 어디 갔댔니? 아버지한테... 아버지한테 뭐하러 밤중에 갔다 오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요. 몽실은 이불 귀뚱이를 들치고 들어가 누웠다. 그때 아득히 먼 데에서 이십 번 하는 소리가 들렸다. 눈이 내리고 매운 바람이 불었다. 노루실에도 삼거리에는 설날이 다가왔다. 대목 장날 몽실은 복촌댁을 따라 장을 보러 갔다. 처음엔 설날이 온다고 해도 몽실은 별로 기쁘지도 않았다. 대꼴 어머니 곁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몽실은 그런 마음 때문에 오히려 외롭고 귀찮기만 했다. 그러나 남주랑 경혜가 설빔 자랑을 하면서 좋아하니까 어린 몽실이도 차츰 들뜨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정 씨의 무명 바지 저고리를 새로 지었다. 몽실아 너 치마를 어떤 색깔로 하고 싶니? 복촌댁은 몽실의 눈치를 보면서 울었다. 난 설 옷 없어도 돼요. 몽실은 일부러 토라진 척 말했다. 남주랑 경혜는 분홍 치마 했더구나. 너도 분홍으로 할까? 몽실은 예 하고 대답하고 싶은 걸 가만히 있었다. 그럼 모레 장날 나하고 같이 가서 지마깜 고르자꾸나. 북촌댁의 말에 몽실은 겨우 마음을 놓았다. 난 설 옷 없어도 돼요 해놓고 정말 그 말대로 설 옷을 안 해주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했기 때문이다. 대목 장날이어서 장터는 몹시 붐볐다. 울긋불긋한 옷감을 펼쳐놓고 가게 주인들은 굉장히 재고 있었다. 몽실은 오랫동안 망설이다가 결국 남주와 같은 인조견 분홍 치마와 노랑 저고리를 택했다. 북촌댁은 밤이 늦도록 저고리를 만들었다. 솜씨가 무척 깔끔하고 자상했다. 대꼴 엄마보다 더 훌륭한 것 같구나. 몽실은 무척 놀랐다. 다 된 치마 저고리를 입어봤을 때 몽실은 새어머니의 정이 새삼 가슴에 스며드는 듯했다. 그러나 몽실은 그래도 도리질을 했다.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아무리 자상하게 해줘도 대꼴 친어머니 같지가 않은 것이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분홍 치마를 입었지만 몽실은 역시 열적은 것 같았다. 구부려진 왼쪽 다리를 똑바로 버티고 설 수 없기 때문이다. 설날 아이들은 남주네 집에서 너를 띄고 있었다. 몽실은 그냥 서서 보고만 있다가 아이들이 권하는 바람에 한 번 올라섰다. 몽실아 손잡아 줄까? 남주가 물었다. 몽실은 별로 위태로울 것 같지가 않았다. 괜찮을 거야. 경애하고 그렇게 마주 너를 띄었다. 몇 번 쿵덕쿵덕 뛰었는데 왠지 몽실은 몸이 왼쪽으로 기우는 것만 같았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어깨를 기울여 자세를 똑바로 하려고 했다. 순간 몽실은 발을 헛디뎠다. 널쪽이 왼쪽으로 삐끗하니 돌아가고 몽실은 땅바닥에 넘어졌다. 때때 옷이 흑투성이가 되었다. 아이들이 깔깔 웃었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남주가 얼른 부축해서 일으켰다. 경애도 귀돌이도 울순이도 옷을 털어주고 머리를 매만져줬다. 몽실은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애써 참았다. 절 눈발이는 널 같은 거 뛰지 말아야 하는 건데. 갑자기 몽실은 우울해졌다. 새어머니한테 미안했다. 널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옷을 버렸어. 북촌댁은 꾸지람하지 않았다. 별로 버린 것 같지 않은데 넘어졌으면 다친 데 없니? 다치진 않았어요. 그럼 됐지. 옷은 입으면 더러워지는 거니까. 북촌댁은 흙 묻은 저고리를 깨끗한 걸레로 닦아주었다. 몽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처음으로 북촌댁에게 왼쪽 다리를 다친 얘기를 했다. 그날 아버지가 엄마를 데리러 왔나 봐요. 엄마하고 나하고 길가 쪽 정식이네 뒤란에 숨어 있었어요. 그렇지. 들키면 안 될 테니까. 새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엄마가 그쪽에서 아기를 낳지 않았으면 혹시 아버지를 따라왔을지도 모르지. 그래요. 영득일 때 놓고 엄마는 아버지 따라 못 올 거예요. 무엇이든지 한 번 잘못된 일은 자꾸자꾸 잘못되나 봐요. 내 다리 다친 것도 바로 아버지가 찾아오셨던 날이에요. 어쩌다가 다쳤니? 그쪽 아버지가 다치게 했니? 그랬어요. 김 씨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싸웠어요. 내가 하도 무서워 울었더니 엄마하고 같이 밀어버렸어요. 김 씨 아버지가 때민 거예요. 그래서 봉당 밑으로 굴러떨어져 다친 거예요. 몽실은 눈에 한 팍 물기를 머금었다. 북촌댁이 몽실을 끌어다 안았다. 흡사 점먹이 아기처럼 무릎에 올려놓고 왼쪽 다리 무릎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그날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몽실이 다리는 괜찮았을 텐데. 아버지 때문이구나.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그토록 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지 않았어도 김 씨 아버지와 엄마는 자주 싸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다리를 다치게 됐을 거예요. 다리 다친 건 내 팔자예요. 몽실은 눈에 가득 그엔 눈물을 뺨으로 주르르 흘렸다. 아버지가 그날 찾아가지 않았더라면 몽실이 다리는 괜찮았을 텐데. 아버지 때문이구나. 아버지가 오셨기 때문에 그토록 큰 싸움이 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오지 않았어도 김 씨 아버지와 엄마는 자주 싸웠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내가 다리를 다치게 됐을 거예요. 다리 다친 건 내 팔자예요. 몽실은 눈에 가득 그엔 눈물을 뺨으로 주르르 흘렸다. 6. 인생이라는 것 몽실은 새어머니와 아주 천천히 가까워졌다. 무척 다행한 일이었다. 어머니, 나하고 같이 야학이 안 갈래요? 노르실 동네 창고에서 그 중 국민학교 최선생이 글 모르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한글을 가르치고 있었다.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가서 배우면 되는 것이다. 몽실은 자꾸 글 공부가 하고 싶었다. 남자한테 배워서 제 이름자와 가가거견은 익혔지만 아직 책을 보면 깜깜한 것이다. 나하고 같이 가요. 네, 어머니. 그래, 같이 가자꾸나. 북전댁은 몽실의 손을 잡고 야학에 나갔다. 창고 안은 바닥에 가마니 떼기가 깔렸고 여기저기 허물어져 구멍이 뚫어진 벽은 창호지로 발라놓았다. 장장 난로를 피워서 따뜻했다. 최선생은 아직 새파란 총각이면서 무척 어른스러웠다. 어디서 구에다 걸었는지 헌 칠판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을 큼직큼직하게 써놓았다. 최선생만한 나이또래의 처녀 총각들이 가장 많이 모였다. 가물가물한 난폭불을 걸어놓고 모두가 열심이었다. 배운다는 것은 어머니의 젖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다. 어머니의 젖은 키를 크게 하고 몸을 살찌우는 것이고 배우는 것은 머리가 깨고 생각이 자라게 한다. 최선생은 저녁마다 학생들에게 훌륭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길을 가는 나그네는 참 고달픕니다. 때로는 평탄한 길도 있지만 가파르고 험한 산길도 있고 때로는 강을 건너고 위험한 벼랑길도 가야 됩니다. 그 고달픈 길에서 어떤 때는 무서운 짐승도 만나고 날강도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맑은 날씨에 구름이 끼고 소나기가 쏟아지기도 하고 길을 잘못 들어 깊은 산속을 헤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나그네 길을 우리는 어떻게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까. 누구나가 한 번쯤 생각해 보았겠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선생은 물어놓고 옹기종기 앉아있는 학생들을 둘러봤다. 모두 눈을 깜빡거리며 잠시 생각을 했다. 희미한 남뽑불이 조금 흔들렸다. 누군가 손을 번쩍 들었다. 종남이었다. 나이 스무살이 되는 검정 바지 저고리의 총각이다. 첫째, 배가 부르도록 밥을 실컷 먹어야죠. 굵직한 목소리로 종남이가 말하자 교실 안 학생들이 와하하고 웃음포를 터뜨렸다. 종남이는 먹을 것만 생각하는구나. 역시 핫바지 총각인 구만이가 놀려주듯 말했다. 그럼 먹지 않고 무슨 일을 시작하겠다는 거야? 종남이가 구만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따지듯이 말했다.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길을 걷자면 우선 배불리 먹어야겠죠. 여러분들 조용히 하십시오. 종남이 학생의 의견을 더 들어봅시다. 최선생의 말에 학생들은 다시 조용해졌다. 종남이가 하던 이야기를 다시 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튼튼한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목적지까지의 길이 얼마나 되는지, 험한지, 평탄한지 먼저 가본 사람에게 물어봐야죠. 그리고 나서 더 많은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학생들은 그제서야 옳은 말이라는 듯이 여기저기에서 손뼉을 쳤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최선생이 다시 말했다. 종남이 학생의 의견은 대단히 좋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의견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길을 가자면 그 길의 멀고 가까움과 어느 정도 험한가 평탄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죠. 우리들이 지금 공부를 하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인생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가, 그 길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가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생은 물론 우리 마을, 우리 극가의 앞날에 어떤 장애들이 있는가 미리 잘 알아서 우리는 튼튼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다시피 해방이 되고부터 5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만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을 바로 알지 못하여 나라가 도동강으로 갈라져서 서로가 내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움만 하고 있습니다. 누가 옳은지 우리는 바른 길을 알아야 합니다. 한간에 떠도는 말로는 미국을 믿지 마라,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큰 힘이든지 남의 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소련의 힘을 의지하면 소련의 식민지가 되고 미국을 의지하면 곧 미국의 식민지가 되고 맙니다. 이제 36년은 어리석은 우리 어른들이 일본의 힘을 의지하려다가 결국 나라를 송두리째 일본에 맡겨버린 결과가 되었지요. 을사보호조약이란 게 바로 그런 못난 약속이었습니다. 최 선생은 하던 말을 잠깐 그치고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학생들은 쥐죽은 듯 조용히 듣고 있었다.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있는 것도 과연 남의 꼭두각시 노름이 아닌 제 스스로의 생각을 주장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린 모르면 언제든지 속기 마련입니다. 속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정신 차려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공부가 끝나 돌아오는 밤길은 몹시 추웠다. 모두 오늘 배운 한글 첫걸음을 베낀 공책을 겨드랑이에 끼고 둘씩 셋씩 짝지어 집으로 돌아갔다. 검정 바지 저고리 종남이와 구만이는 아까 이야기하던 길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꺼내어 떠들기도 했다. 어머니 인생이란 게 뭐예요? 몽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북촌댁을 보고 물었다.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걸 인생이라 하나 보더라. 팔자하고 비슷하군요. 비슷하기도 하지. 팔자도 먼저 알고 걸어갈 수 있어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짐작은 할 수 있지. 몽실은 머리를 갸우뚱했다. 아니어요. 팔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게 엄마가 둘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머니, 난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네가 괴롭더라도 참고 열심히 살면 알게 될 게야. 어떻게 사는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 거야. 최선생의 인생의 길이란 말을 들은 뒤 몽실은 곰곰이 생각하는 아이가 되어갔다. 자기의 일만 아니라 어머니의 일도, 아버지의 일도, 그리고 이웃에 살아가는 모습도 눈여겨봤다. 야게는 부지런히 나갔다. 최선생은 그 뒤에도 훌륭한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다. 노루실의 처녀 총각들은 한글을 깨치고 산수 공부도 했다. 서로 모이면 인생 이야기도 하고 나라 이야기도 했다. 어디서 공비들과의 충돌이 일어났다는 소리를 들으면 금세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모두 쉬쉬 입 다물고 모른 척했다. 그러나 소문은 금세 퍼지고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그 소문을 전했다. 미국을 믿지 말고 소련에 속지 마라 일본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이런 말도 우스기처럼 내었다. 잘못하면 큰 코 다친다. 쉿, 쉿. 겨울이 조금씩 물러가면서 사람들은 농산일에 바빠졌다. 몽실은 요사이 북촌댁의 배가 자꾸만 불러오는 것을 눈치채었다. 어머니가 아기를 뺐다. 몽실은 영득이를 가졌을 때 친어머니 밀양댁의 배를 잘 기억하고 있었다. 갑자기 그 어머니가 보고 싶어졌다. 몽실은 북촌댁의 표정을 살피고 나서 물었다. 어머니, 저... 몽실은 마음먹은 대로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왜 그러니? 북촌댁의 숨소리가 무척 가쁘게 들렸다. 저 말이요요. 대꼴 엄마한테 가고 싶어요. 북촌댁은 얼른 대답을 안 했다. 몽실이 북촌댁을 따르고 위해주는 듯 했지만 역시 제 엄마가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어머니가 허락하시면 갈게요. 아버지하고 상의해서 가기로 하자. 벌써 1년 동안 헤어져 있었으니까. 엄만 자주 놀러 오라고 했어요. 그래, 한번 갔다 오너라. 그러나 정씨에게 그 뜻을 말하자 펄펄 화를 내었다. 이제 그녀는 네 애미가 아니다. 절대 못 간다, 못 가. 몽실은 화를 내는 아버지 정씨 마음을 알 것 같았다. 아버지 인생도 별로 좋은 게 아닌가 봐. 몽실은 모처럼 마음먹었던 대꼴 어머니 집에 가던 것을 그만두어야 했다. 영득이도 보고 싶고 엄마도 보고 싶지만 참아야지. 가서 만나봐도 함께 살지 못할 텐데 뭐. 남주가 없고 있는 남주 동생 기찬이가 방실되며 웃고 있을 때 영득이 생각이 간절했다. 김씨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영득이와 몽실은 남남이라고 어른들은 말했다. 그러나 몽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혼자서 도리질을 하는 것이다. 엄마가 낳았으니까 내 동생이 분명해. 그리고 몽실은 북촌댁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를 생각했다. 그 아기가 태어나면 몽실이와는 어떤 사이가 되는 것일까. 정신은 은근히 아기에 대한 기쁨을 나타낼 때가 있다. 몽실아, 네 동생 틀림없이 아들일게다. 엄마가 낳거든. 잘 어버 키워라. 왜 대답이 없니? 잘 키우겠어요. 몽실은 입으로만 말했다. 아직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것도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다. 몽실이 하고 싶은 대로는 안 될 것이다. 최 선생님은 누구나 자기의 길은 자기가 잘 알아서 걸어가라 했지.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 길을 내가 알아서 걸어간다는 거. 아, 뭐가 뭔지 모르겠구나. 좀 더 크면 알게 될까? 그때까지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해야겠지. 북촌댁의 배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것 같았다. 배가 불러오는 대신 얼굴빛이 점점 나빠졌다. 손목도 가늘어지고 모가지도 길어졌다. 움직이는 몸짓이 무척 힘들어 보였다. 아버지 혼자서 일하는데 내가 가만히 놀아서 되겠니?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아서 해야지. 북촌댁은 보리밥 매기, 감자밥 매기, 상리를 했다. 어머니, 몸이 아파하고 있는데 괜찮으셔요? 몽실은 어쩐지 불안스러웠다. 별로 아프지도 않아. 그렇다고 놀고 있으면 변하겠니? 그러나 북촌댁은 어느 날 면장집 보리밭을 메고 와서 그대로 누워버렸다. 먹지도 않고 끙끙 앓기만 했다. 몽실은 흰죽을 끓여 북촌댁 머리맡에 놓고 숟갈로 떠서 입에 넣었다. 북촌댁은 몇 번 받아 먹고 나서 몸을 이렇게 앉았다. 이제 기운이 좀 나는구나. 몽실이 죽을 써줘서 아주 잘 먹었어. 어머니, 더 누워 계세요. 내가 어머니 대신 다 할 테니까요. 그래, 고맙다. 북촌댁은 누웠다. 북촌댁은 누워서 몽실의 얼굴을 쳐다봤다. 몽실아, 예? 앞으로 아기가 태어나면... 태어나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몽실이가 귀여워해 주겠니? 몽실은 어쩐지 코끝이 찡해왔다. 귀여워할게요. 고맙다. 몽실아. 북촌댁은 눈물을 주르르 흘렸다. 7. 새 어머니의 슬픔 몽실아, 너 먹으라니까? 응, 그래. 몽실은 남준의 어머니가 준 콩가루 묻힌 쑥떡을 받아들고 우물쭈물거렸다. 왜 그러고만 있니? 저, 이따가 먹을 거야. 몽실은 슬그머니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쑥떡을 치마폭에 감추느라 얼굴이 빨개졌다. 왜 벌써 가니? 그래. 몽실은 남주가 이상해서 눈이 동그래져 바라보는 것을 모른 척 뛰어나왔다. 흡사 무엇을 훔쳐가지고 가는 기분 같았다. 집에 와서 몽실은 가지고 온 쑥떡을 북촌댁 앞에 내밀었다. 이거 떡 아니니? 어디서 난 거야? 남준일 거예요. 너 먹장구 왜 갖고 오니? 난 먹었어요. 그러니 어머니 잡수셔요. 몽실은 거짓말을 했다. 일부러 어머니께 드리려고 남준의 집에서 도망치듯 뛰쳐나와 가지고 온 쑥떡이다. 북촌댁은 쑥떡을 한입 베어 먹었다. 모가지가 길고 눈이 움푹 들어간 북촌댁의 모습은 안쓰럽게 그지없었다. 몽실은 잠깐 생각했다. 아기 가진 어머니에게는 잉어가 좋다더라. 몽실은 어떻게든 잉어 한 마리를 구해서 어머니께 구하드리고 싶었다. 보릿고개는 아주 길었다. 햇보리가 나야만 보릿살이 남아 쉽게 구할 텐데 지금은 모두가 배를 졸라매고 있다. 대꼴 어머니가 영득이를 배웠을 때 잉어를 구하먹던 것이 생각난 것이다. 그곳 할머니 말씀에 어머니보다 아기에게 이롭다고 구하주던 잉어국을 밀양댁은 행복스레 먹고 있던 기억이 난다. 밀양댁이 있는 대꼴은 보릿고개도 모른다. 넉넉한 집과 가난한 집 차이는 바로 이런 것일까. 그래서 밀양댁은 그 부잣집을 택하느라 가난한 정씨 아버지를 버리고 간 걸까. 어쩐지 몽실은 밀양댁에 대해 처음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지금 아기를 가졌어도 밥 한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북촌댁은 왜 굳이 이런 곳에 시집을 왔을까. 그러고는 그 가난을 이렇게 견디고 있을까. 최선생이 말한 인생의 길을 밀양댁은 잘 알아서 걸어간 것일까. 아니야 그건. 몽실은 세차게 도리질을 하면서 다랫길을 메고 산으로 갔다. 혼자서 솔밭 사이로 다니면서 산나무를 캤다. 부지런히 캐다가 먹어야지. 무엇이라도 많이 먹으면 힘이 날 게다. 바디나물, 고수나물, 뚜깔나물, 개미나리, 칫동아리나물, 미역나물, 잔대나물, 쌀이나물. 몽실은 정신없이 나무를 캤다. 어지러질 현기증이 났다. 배가 고팠다. 아침에 산나물로 끓인 죽을 먹고 점심은 걸러야 한다. 봄날의 길고 긴 하루해를 몽실은 배고픔과 맞서 싸워야 했다. 나물다랫길을 어깨에 매고 몽실은 모가지를 늘어뜨리며 걸었다. 선역하늘에 해님이 넘어가고 있다. 어머니! 북촌댁은 부엌에서 얼굴을 내밀었다. 몽실아, 배고픈데 일찍 오지 않고 여태 있었니? 죽 다 끓였어요? 그래, 방에 들어가자. 몽실은 다랫길을 봉당 위에 내리고 옷에 먼지를 털었다. 거무중죽한 산나물죽이 뚝배기에 뜨거운 김을 내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몽실은 죽을 먹었다. 훌훌 입으로 식혀가면서 열심히 먹었다. 뚝배기 그득한 죽을 다 먹고 나니 땀이 흘러내렸다. 나물 빛깔처럼 파리한 얼굴에 잠깐 핏기가 돌았다. 몽실은 설거지를 했다. 그릇을 부시고 솥을 가셨다. 납작한 돌 선반에 뚝배기를 엎어놓고 물행주를 꼭꼭 짰다. 몽실은 동의를 이고 물을 길었다. 5월이지만 밤바람이 차가웠다. 그러나 몽실은 북촌댁과 나란히 봉당 끝에 앉아서 별을 보았다. 몽실은 주저주저하다가 북촌댁에게 물었다. 어머님 왜 가난한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 오셨어요? 우리 고모가 속이진 않았어요? 속이다니 그대로 다 들려줬어. 하나도 속이지 않았어.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렇게 굶어가면서 사는 가난한 집인데도 시집 오고 싶었어요? 북촌댁은 말이 없었다. 어머니 아무래도 고모한테 속았어요. 아니야, 몽실아. 속인 건 고모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랑 몽실을 속이고 있단다. 난 나쁜 여자야. 북촌댁은 한숨을 길게 쉬었다. 몽실은 금방 말뜻을 알 수 없었다. 북촌댁이 뭘 속이고 있다는 건지 일부러 그러는 것만 같았다. 몽실아. 한참 뒤 북촌댁이 몽실을 불렀다. 예? 난 아버지랑 몽실을 여태 속였단다. 난 너희 집에 시집 와서는 안 되는 몸이야. 어머님 괜한 말씀하세요. 뭐 때문에 속였다고 해요? 언젠가는 알게 될 테니까 내 얘기할게. 북촌댁은 몽실의 손을 꼭 쥐었다. 그리고는 그 손을 놓지 않고 그대로 얘기했다. 열 살짜리 어린애에게 하는 말 같지 않게 북촌댁은 자상하게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그 얘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았다. 열 아홉 살 때 북촌댁은 가까운 읍내 총각에게 첫 번째 시집을 갔었다. 얼굴이 남달리 고왔던 북촌댁은 그 덕택이었는지 무척 좋은 신랑감을 고를 수 있었다. 살림도 괜찮은 집안이었다. 남편은 읍내 우체국에 다녔다. 한 1년 동안 재미있게 살았다. 북촌댁은 그만하면 남부러울 것 없이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불행은 먼데 있지 않았다. 북촌댁은 갑자기 몸에 병을 갖게 되었다. 무서운 병이었다. 가슴 아리였다. 기침이 나고 빨간 피를 토했다. 의사는 남편과 헤어져 얼마 동안 요양을 하라고 했다. 친정에 가서 1년 동안 병 치료를 했다. 그러나 쉬이 낫지 않았다. 2년이 되었을 때 남편은 북촌댁을 버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3년이 되어도 4년이 되어도 북촌댁의 병은 낫지 않았다. 읍내 남편에게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북촌댁은 그렇게 버림을 받은 것이다. 5년이 되었다. 어머니 그럼 아직 아프셔요? 그렇단다. 많이 나았지만 아직 이렇게 몸을 잘 가누지도 못하잖니. 몽실이한테 그리고 아버지한테 정말 미안하단다. 몽실아, 사람은 일부러 그러지 않는데도 남을 속이고 헤치며 서로 그렇게 살아야 하나 보지. 내가 몽실이한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예요? 몽실이 자주 울 때가 많은데 이제 울지 말고 잠도록 해요. 나도 많이 울었지. 눈물이 마르지 않을 만큼 매일 울었으니까 어떻겠겠니. 그러나 그게 부질없었어. 그렇게 울지 말고 입술을 깨물었으면 난 좀 더 건강할 수도 있었을 거야. 우는 건 참 못난 짓이야. 몽실은 얼굴이 붉어질 만큼 가슴이 뛰었다. 걸핏하면 울었던 것이 부끄러워졌다. 어머니, 이제 울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입술을 깨물어요. 저하고 함께 열심히 살아요. 절대 울지 않고 어머니를 돕겠어요. 그날 이후 몽실은 딴 사람처럼 되었다. 울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언제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북정택과 둘이서 나물다랫길을 메고 산으로 들러 함께 다녔다. 고사리를 캐다 읍내장에 팔아 식량도 조금 샀다.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이상하기도 하지. 새어머니 티가 조금도 나지 않는구먼. 친어머니와 딸보다 더 정다운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 말처럼 둘은 눈에 띄게 정다웠다. 북정택은 나물죽을 더 많이 먹고 잠을 잘 잤다. 5월이 가고 6월이 왔다. 북정택은 이젠 만삭이 되었다. 몽실은 북정택의 얼굴을 쳐다보면 자꾸 불안해진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봐야지. 정씨는 지난봄부터 시오리길이나 떨어진 새뜰 마을에 가서 머슴사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집에 찾아오는 일이 드물었다. 내일 모레쯤 아버지한테 찾아가야지. 북정택 몰래 몽실은 새뜰에 갔다. 일찍 다녀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았다. 네가 정서방 딸이니? 정씨가 머슴으로 들어있는 집 아주머니가 찾아간 몽실을 차근차근 훑어보면서 물었다. 예. 몽실은 분명히 대답했는데도 목소리가 작았다. 왜 찾아왔니? 아버지한테 급히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그래, 저기 올라가서 기다려라. 정서방은 산에 풀배러 갔는데 점심 먹으러 올 거야. 몽실은 주인 아주머니가 가리키는 건넌방 문 앞 텐마루에 걸터 앉았다. 쑥스럽고 지루한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한낮이 되어도 정신은 돌아오지 않았다. 주인집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텐마루에 앉아있는 몽실을 자꾸 쳐다봤다. 몽실은 부끄러운 생각과 함께 가슴이 따가왔다. 그냥 일어나 도망치고 싶었다. 그러나 참았다. 한낮이 지나고 나서야 쇠등에 풀을 한 발이 실은 정씨가 돌아왔다. 아버지! 몽실은 마루에서 일어났다. 몽실이 아니냐? 니가 어찌 왔니? 정씨는 풀찜을 내리고 소를 외양간에 들여놓았다. 쇠죽을 퍼다주고 그러고는 머슴방인 문감방으로 몽실을 데리고 갔다. 주인 아주머니가 밥상을 들고 왔다. 먼저 정씨 밥상을 놓고 들어가더니 밥 바가지에 숟갈을 걸치고 된장 뚝배기를 가지고 와서 밥상 옆에 놓았다. 바가지의 밥은 몽실의 몫이었다. 쌀과 좁쌀이 반반씩 섞인 알곡만으로 지은 밥이다. 많이 먹어라, 몽실아. 정씨는 밥상 위에 자기 그릇의 밥을 몽실이 밥 바가지에 한 술 더 덜어서 줬다. 몽실은 부끄러운 것도 체면도 꾹꾹 참아가면서 밥을 먹었다. 그래, 뭐 타러 여기까지 왔니? 어머니 때문에 왔어요. 아기 낳기 전에 쌀도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리고 또 뭐야? 어머니한테 잉어 한 마리 사서 고와드려야 해요. 기운이 너무 없어요. 정씨가 안주인에게 가서 무어라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다. 먼 발치에서 몽실이 보고 있자니 안주인의 얼굴이 찌푸려졌다가 고개를 흔들었다가 끄덕였다가 무어라 짓거리곤 했다. 그리고 나서 광 쪽으로 가더니 조금 뒤에 서너 대쯤 되어 보이는 자루 뭉치와 얼마의 돈을 가지고 와 정씨에게 건네줬다. 이것밖에 못 주겠단다. 가을에 받을 세경에서 앞당긴 거야. 정씨가 몽실에게 쌀자루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돈도 줬어요? 그래, 쌀 서대하고 돈은 30원이야. 이거 내가 이거 갈 수 있겠니? 가져갈 수 있어요. 몽실은 쌀자루를 머리에 이고 30원은 손에 꼭 쥐었다. 어서 가거라. 아버지도 며칠 뒤에 다니러 갈 테니까. 아버지. 몽실은 아버지 얼굴을 쳐다보고 인사를 하려는데 갑자기 목이 메었다. 고달픈 머슴사리를 하는 정씨가 불쌍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몽실은 울지 않기로 했다. 종종 걸음으로 주인집 대문을 나섰다. 그러고는 걸음을 재촉했다. 8. 동생 난나미 7월 중순 북촌댁은 아기를 낳았다. 그러나 그때는 아주 어려운 시기였다. 전쟁이 일어난 지 스무 날이 되었고 이웃들은 모두 피난짐을 싸고 있었다. 사흘 전에 청년들은 일선으로 끌려갔다. 그 가운데 서른 살이 넘는 장년들도 몇 있었다. 몽실이네 아버지 정씨도 그들과 함께 싸움토로 불려간 것이다. 몽실아 어떡하지 아버지가 가시면 북촌댁은 면장에 갖다 준 입대 통지서를 들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다. 싸움토에 가면 오래 있다 와요? 몽실은 잘 알 수 없어서 그렇게 물었다. 싸움토에 가면 살아 돌아오기 어렵단다. 총으로 서로 쏘아 죽이는 곳이야. 공비들하고 총싸움하듯이 그렇게 싸우는 곳이에요? 그것보다 몇 갑절 더 위험한 곳이야. 몽실의 가슴이 방망이 지랬다. 아버지가 그런 위험한 곳에 끌려간다니 소름이 끼치도록 무서웠다.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어머니. 안 가도 된다면 오직 좋겠니. 그러나 가야 된단다. 그건 아버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정씨는 면사무소 앞에서 트럭에 실려 일선으로 그렇게 가버린 것이다. 지난 6월 25일 새벽에 일어난 전쟁은 북한의 인민군이 더 강했는지 국군은 남으로 남으로 후퇴만 하고 있다고 했다. 노루실까지 피난민이 내려온대요. 어떡하면 좋죠? 우리도 보증을 싸야겠어요. 전쟁이 밀어닥치면 쫓겨가야 하지 않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가슴을 쬐면서 일손조차 잡지 못했다. 모내기를 끝내고 어머니들은 산밭에 삶을 거두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비행기가 무서운 소리로 날아가고 있었다. 어머니, 전쟁이 닥치면 어떻게 되어요? 몽실은 떠돌아다니는 소문만 듣고는 궁금하기 그지없었다. 아버지가 전에 얘기하셨잖니. 일본에서 폭격으로 고생했다고 하던데. 그랬어요. 살던 집이 불타고 사람들이 폭탄에 맞아 죽었다고요. 그런 일 나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얘기만 들어도 무섭더라. 왜 그렇게 무서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서로 남의 나라 땅을 빼앗으려고 그런단다. 몽실은 그때까지 전쟁의 무서움, 슬픔 같은 것을 몰랐다. 정 씨가 떠나고 난 다음 날부터 북촌댁은 몹시 괴로워했다. 아기를 낳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몽실은 처음 알았다. 대꼴 밀양댁이 영득이를 낳을 땐 그냥 쉽게 낳아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다. 어느 날 자고 났더니 어머니가 아기를 낳았다고 할머니가 기뻐하던 것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촌댁은 하루 종일 밤새도록 몸부림을 친 끝에 정말 가까스로 아기를 낳았다. 남준의 어머니가 오고 이웃집 장골 할머니가 와서 아기 낳은 후에 바라지를 했다. 몽실은 장골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루 종일 들락날락거렸다. 북촌댁은 몇 번이나 까물어쳤다. 식은 땀이 온 얼굴을 세수한 것처럼 흘러내렸다. 그렇게 애써 낳은 아기가 예쁜 계집이였다. 아버진 아들 낳기 소원하셨는데... 북촌댁은 몹시 섭섭한 듯이 멀거니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다리라도 괜찮아. 이렇게 무사히 낳아준 것만도 얼마나 고마운지 삼신할만한테 감사해야지. 장골 할머니도 남준의 어머니도 한숨 돌리며 기뻐했다. 먹을 쌀이 있나? 장골 할머니가 방 안을 둘러보며 물었다. 우리 몽실이가 쌀하고 미역 사놨어요. 북촌댁이 말했다. 몽실이가? 남준의 어머니와 장골 할머니가 함께 몽실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계실 때 여쭈었더니 주인집 쌀을 얻어주셨어요. 몽실은 보퉁이에 깊이 감춰뒀던 쌀과 미역을 내어놓았다. 에그 기특도 하구나. 정말 기특하구나. 남준의 어머니가 쌀을 씻어 앉히고 미역을 앉혀 첫 밥을 지어왔다. 그러나 북촌댁은 그것을 먹지 못했다. 어느 사이엔지 북촌댁의 얼굴에 핏기가 가셔가고 있었다. 백지장처럼 하얗다가 파랗게 질렸다가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면서 점점 정신을 잃고 있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몽실은 울지 않기로 했으면서도 몽실은 자꾸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북촌댁, 정신 차려요. 그리고 얼른 밥을 먹어야지. 애기한테 젖을 먹여야 하는데 먹지 않으면 젖이 안 나와요. 남준의 어머니가 밥그릇을 머리맡에 놓고 한사꼬 권했다. 그러나 북촌댁은 실룸만큼 눈을 떴다간 다시 감아버리는 것이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다. 아기에게 젖꼭지를 물렸지만 나오지 않았다. 남준의 어머니가 젖꼭지를 비틀어 짜보니 조그만 하얀 물방울이 몇 방울 흘러나왔다. 아기에게 그 젖꼭지를 물렸더니 몇 모금 빨았다. 사흘 반에 북촌댁은 눈을 떴다. 어머니! 몽실은 저도 모르게 목이 메면서 눈물이 나와버렸다. 북촌댁은 몽실을 멀거니 쳐다보았다. 몽실아! 힘없이 몽실을 불렀다. 어머니! 어서 일어나 밥하고 국하고 잡수셔요네! 어머니! 몽실아! 왜 그러셔요 어머니? 몽실아! 아기 없고! 고모네! 고모네 집에 찾아가거라! 몽실아! 몽실...라! 복촌댁은 그 이상 말을 못했다. 간신히 말끝을 흐리면서 그대로 숨을 거두어버린 것이다. 앞산 너머 양지 쪽에 복촌댁은 아무렇게나 묻혔다. 그리고 그날 밤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국군이 쫓겨가면서 낯선 인민군들이 탱크를 타고 건너편 신장로로 유유히 나타났기 때문이다. 미리 보퉁이를 싸놓은 마을 사람들은 밤을 타서 피난을 나갔다. 몽실은 갓난아기를 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다. 할머니! 어떻게 해요? 이 아긴 아무것도 먹지도 않았어요. 장골 할머니한테 몽실은 애원하듯 말했다. 에구, 불쌍한 것들... 할머니는 아기를 받아 안았다. 몽실아... 예? 쌀이 아직 있지? 예... 그거 한 줌만 갖고 오너라. 몽실은 달려가서 쌀을 가지고 왔다. 장골 할머니는 그 쌀을 입에 넣어 오래오래 꼭꼭 씹었다. 그리고는 씹은 쌀을 가지고 죽을 끓였다. 몽실아, 이거 애기에게 조금씩 떠먹여라. 몽실은 그 암죽을 조금씩 조금씩 아기 입에 떠넣었다. 아기는 먹을 것이 입으로 들어가자 힘이 나는지 신통하게 그것을 받아 삼키는 것이었다. 난남아, 죽지 말고 살아라. 네 예비 돌아오면 만나봐야지. 장골 할머니가 아기를 안고 기도하듯이 중얼거렸다. 할머니, 난남이가 뭐예요? 몽실이 물었다. 난리통에 태어났으니 난남이지 뭐니. 아기 이름이야. 너희 아버지 오시면 좋은 이름 지어줄 테니 그때까지 그렇게 부르자꾸나. 난남이. 몽실은 아기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다. 그날 밤으로 피난을 나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의 사람들은 길이 막혀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 가운데는 을순이네와 남준에도 섞여 있었다. 몽실은 기었다. 온 마을이 텅텅 비었다가 이렇게 다시 찾아와서 마음을 놓게 된 것이다. 인민군들이 동네 창고로 몰려와서 머물렀다. 마을에 남아있던 남자들이 인민군 부대에 나가 부역을 했다. 창고를 할아버지도 남준의 아버지도 나갔다. 무거운 탄할 상자도 나르고 음식도 날랐다. 부인들은 인민군들이 먹을 음식을 준비하느라 무척 고생을 했다. 마침 보리와 감자는 걷어들였기 때문에 보리밥은 먹을 수 있었지만 그 많은 밥을 짓기가 힘이 들었다. 인민군들은 자꾸 몰려왔다. 비행기가 날아와 쉴 새 없이 폭격을 했다. 산 너머 어디쯤인가 밤이면 불길이 솟으면서 대포 쏘는 소리가 쿵쿵 울렸다. 인민군 부상자들이 들것에 들려왔다. 빈집마다 부상 입은 군인들로 가득 찼다. 아이들은 전에 최 선생이 한글을 가르치던 동네 창고에 모여 인민교육을 받았다. 인민군 노래도 배우고 혁명 얘기도 들었다. 몽실은 난나미를 안고 아무데도 갈 수 없었다. 떼약볕이 내렸지는 한낮이면 이곳저곳 처마 및 그늘을 찾아 난나미를 보호해야 했다. 쌀을 씹어 암죽을 끓여 먹이지만 난나미는 자꾸 포채고 울었다. 조그만 손은 병아리 발가락처럼 뼈만 남았다. 장골 할머니 아무래도 난나미는 죽으려나 봐요. 몽실은 장골 할머니에게 구원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서 난나미를 안고 갔다. 몽실아 난나미 이리 다오. 저기 한번 가보자. 장골 할머니는 난나미를 안고 갓난아기가 있는 집을 찾아 나섰다. 감나무집 종군의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갔다. 어머나 가엾게도 젖을 못 먹어 이렇게 되었군요. 종군의 어머니는 난나미를 안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난나미는 매달리듯 젖꼭지를 물고 정신없이 빨았다. 한참 동안 젖을 빨자 종군의 어머니 얼굴에 놀라는 표정이 나타났다. 그러더니 난나미를 매정하게 떼어놓았다. 그만 먹여도 되겠지요? 우리 종군 먹을 걸 넘겨놔야 하니까요. 종군 없니? 조금만 더 빨려요. 조금만 더 먹여주구려. 장골 할머니가 간곡히 부탁했다. 그러나 종군의 어머니는 새침하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싫어요. 장골 할머니는 가만히 한숨을 쉬었다. 곁에서 보고 있던 몽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했다. 난나미가 자꾸 불쌍해졌다. 몽실아 이만해도 고맙지. 안고 가거라. 장골 할머니가 난나미를 몽실의 가슴에 안겨줬다. 그런데 난나미는 젖을 먹었기 때문인지 어느새 새근새근 잠이 들어 있었다. 몽실은 난나미를 안고 비탈길을 올라갔다. 어머니. 어머니. 죽은 북촌댁의 얼굴이 자꾸 앞을 가렸다. 사람은 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걸까? 몽실은 싸움터에 간 아버지를 생각했다. 정 씨는 지금쯤 어디서 어떻게 싸우고 있는 것일까? 인민군들의 세상이 되어버린 마을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일까? 대꼴 엄마는? 그리고 영득이는? 몽실은 난나미를 들여다봤다. 난남아. 인민군이 떠나거든. 우리 둘이 고모한테 가자. 응? 어디서 대포 소리가 쿵쿵 울려왔다. 구. 이상한 인민군. 어이쿠 어이쿠 잘 먹는다. 난남아 많이 먹고 얼른 얼른 크거라. 몽실은 난남이에게 암죽을 먹인다. 난남이는 언니가 먹여주는 죽을 꿀딱꿀딱 잘 받아 먹었다. 몽실은 즐거웠다. 난남이가 죽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 기뻤다. 몽실은 무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아다니며 난남이를 안고 보살폈다. 마을엔 인민군 부대가 자꾸 내려와 며칠씩 머물렀다가 떠나곤 했다. 몽실아 국기 달아라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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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야 한다. 남준의 아버지 박씨 아저씨가 집집마다 다니며 알려주고 있었다. 박씨 아저씨는 인민군 대장이 시키는 대로 일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 아이들은 동네 창고에서 배운 인민 애국가를 부르고 다녔다. 아, 위대한 수령님 김은은 장군. 몽실은 길을 끄집어내었다. 그건 지난번 3일절에 내다 걸었던 빛바랜 태극기였다. 난남아, 조금만 기다려라. 언니가 굳기 달아놓고 올게. 조금만, 응? 기다란 장대 끝에 태극기의 귀쪽에 붙은 끈을 비끄러메었다. 그리고 돌담 옆으로 비스듬히 세웠다. 난남이가 그새 방바닥에서 앙앙 울기 시작했다. 두 주먹을 꾹꾹 쥐고 오는 난남이 목소리는 비단을 찢는 듯한 앳글른 울음소리였다. 몽실은 장대를 세워두고 다시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난남아, 언니 여기 있다. 울지마, 응? 울지마. 신통하게도 난남이는 울음을 금방 그쳤다. 몽실은 난남이를 업었다. 띠를 꼭꼭 묶고는 밖으로 나왔다. 옹배기로 물을 길러가려고 부엌으로 갔다. 그때 비탈길로 누가 달려오는 기척이 났다. 헐떡거리며 뛰어오는 사람은 인민군 청년이었다. 청년은 방금 몽실이 달아놓은 태극기가 걸린 장대를 낚꽃채듯이 쓰러뜨렸다. 아저씨! 몽실이 즐겁을 하면서 인민군 청년을 부르는데 청년은 들은 척만 척했다. 장대 끝에 달린 태극기를 잡아떼더니 그대로 북북 찢어버린다. 그거 박씨 아저씨가 달라고 한 거예요. 찢으면 안 돼요. 몽실은 무서운 것도 잊어버리고 인민군 청년 앞으로 뛰어갔다. 절뚝거리며 다가오는 몽실의 모습을 본 청년은 찢어진 국기를 둘둘 뭉쳐 손에 움켜쥐었다. 박씨 아저씨가 달라고 한 국기는 이게 아니고 인민국기인 거야. 몽실은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저께 박씨 아저씨가 갖다 준 붉은 인민국기를 깜빡 잊고 태극기를 달았던 것이다. 너 큰일 날 짓을 했어. 이런 짓 하면 끌려가서 죽는다. 아니? 몽실은 새파랗게 질렸다. 어서 성냥 갖고 오느라. 이거 집안에 두면 안 돼. 태워버려야 한다. 몽실은 부엌으로 가서 아궁리를 헤쳤다. 거기 묻어둔 불씨를 꺼내어 솔가지 잎에 대고 훌훌 불었다. 불이 잘 붙지 않으니까 인민군 청년이 빼앗아 힘껏 불었다. 불은 이내 후두 붙어 타올랐다. 후두둑 붙어 타올랐다. 솔가지를 오두구둑 분질러 우악스럽게 아궁니에 넣고 찢어진 태극기를 쳐넣었다. 매쾌한 연기가 나면서 국기는 깨끗이 탔다. 까맣게 탄 국기가 하얀 채가 되어가는 것을 본 몽실은 그제서야 청년에게 물었다. 아저씨, 태극기는 이제 우리나라 국기가 아니어요? 청년은 몽실의 물음에 잠시 밖을 두리번 두리번 살폈다. 아직도 겁먹은 듯한 모습이었다. 그래, 이젠 인민의 나라가 됐어. 그래서 국기도 달라진 거지.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가 어쨌는데? 싸움터에 갔어요. 공산군을 처부순대요. 입 다물어! 청년이 황급히 몽실의 입을 큰 손으로 막았다. 누가 묻거든 그렇게 말해선 안 돼. 아버지는 어디 갔는지 모른다고 해. 청년은 몽실의 입에서 손을 떼었다. 둘은 부엌 바닥에 그냥 퍼질러 앉았다. 몽실은 난나미를 등에서 내려 안았다. 동생이냐? 청년이 물었다. 얘, 엄마는 밖에 나갔니? 죽었어요. 몽실은 눈물이 왈칵 쏟았다. 그러나 꾹 참았다. 복전댁과 울지 않기로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이다. 그럼 넌 약이랑 혼자 사니? 네, 아니에요. 대꼴 가면 우리 엄마가 있어요. 방금 엄마 죽었다고 했잖니. 몽실은 대답을 못했다. 너 이름이 뭐냐? 청년이 물었다. 몽실이요요. 몽실이 이쁜 이름이구나. 얜 난나미예요. 난나미? 청년은 빙글에 웃었다. 나 시간 있으면 이 다음에 올게. 지금은 가봐야 한다. 청년은 몽실의 가슴이 안긴 난나미의 조그만 손을 꼭 쥐었다가는 놓고 항급히 달려나갔다. 몽실은 왠지 갑자기 외로움이 가슴 안으로 몰려왔다. 인민군 청년이 잠깐 동안 남기고 간 사람의 정이 몽실을 외롭게 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느꼈을 때만이 외로움도 느끼는 것이다. 그것이 친구이든 부모님이든 형제이든 난 모르는 사람이든 사람끼리만이 통하는 따뜻한 정을 받았을 땐 더 큰 외로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날 해 질역이었다. 몽실은 난나미 때문에 하루 종일 지쳤다. 봉당 옆 그늘에 거적을 깔고 잠깐 누웠다가 잠이 들었다. 갑자기 누가 부르는 소리에 잠이 깨보니 곁에 남주가 와있었다. 몽실아 나랑 구경가자. 무슨 구경이 있니? 몽실은 아직 잠이 덜 깬 눈을 비비며 물었다. 암내과의 사람들이 모였단다. 삼거리 사람이랑 까치바이코 사람이랑 모두 모인댔어. 왜? 뭐 타러 모두 모이니? 남주는 잠깐 망설이다가 몽실의 귀에 입을 갖다 대었다. 사람을 죽인데... 뭐라고? 몽실이 놀라 남주를 쳐다봤다. 인민 예방에 방해한 사람들을 죽인단다. 모조리. 몽실은 난나미를 업었다. 남주를 따라 암내 까뚜구로 나갔다. 사람들이 북적거렸다. 남주야, 너무 가까이 가지 말자. 그래, 여기서 보자꾸나. 둘은 내뚝 가장자리에 겁먹은 채 서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점점 기울고 붉은 노을이 온 강변을 뒤덮었다. 따발총을 둘러맨 인민군이 저벅저벅 줄지어 사람들 사이를 뚫고 나타났다. 그리고 조금 떨어져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몹시 야윈 모습으로 따라왔다. 까치바이코, 앵두나무집 할아버지야. 전에 공비였던 아들한테 떡해 주었다고 지서에 끌러갔던 할아버지. 남주가 조용조용 속삭였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는 인민군 대장에게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다. 목숨만은 살려주시구려. 죽이지는 마시구려. 인민군 대장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곧 밧줄로 묶인 사람들이 나타났다. 장터 면사무소의 면장님과 지서 순경도 있었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는 두 손을 모아 빌고 있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사람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노을이 온통 핏빛이 되어 사람들의 얼굴을 물들였다. 새빨간 얼굴이 흡사 도깨비처럼 이상 야릇해진 사람들은 짐승들만 같았다. 남주야, 그만 집에 가자. 무섭다. 그래, 가자. 보지 말자. 몽실이 오두막집으로 돌아와 마당에 들어서는데 따따따따 하는 총소리가 났다. 몽실은 난나미를 안고 귀를 꼭 막았다. 아까 낮에 태극기를 찢어 불태우던 인민군 청년이 생각났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는 그토록 살려달라고 했는데도 저렇게 죽이는구나. 인민군 아저씨도 나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태극기를 내려줬어. 몽실은 난나미를 보듬어 안고 줄곧 떨었다. 아버지, 어디서 뭘 하세요? 공산군을 쏘아 죽이러 갔는데 공산군은 이렇게 쳐들어와서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어머니, 난나미가 불쌍하지 않으셔요? 왜 죽었어요? 그리고 대꿀엄마, 엄만 지금도 부자예요? 거긴 공산군이 안 왔어요. 지금 난 이렇게 엄마도 아버지도 없는 아기를 안고 혼자 무섭게 떨고 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난나미한테 죽을 쏘아줄 쌀도 떨어졌어요. 엄마, 엄마, 방안이 캄캄해졌다. 어느새 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암내가에서 울리던 총소리도 그쳤는데 동네 골목길로 인민군들이 군가를 요란하게 울려 퍼뜨리며 걸어가고 있었다. 인민군들은 요즘 비행기 폭격을 피해 낮에는 숲속이나 집 안에서 잠을 자고 밤에는 싸움토로 나갔다. 인민군이 시키는 부욕도 밤에 더 많았다. 군가 소리가 사라지고 골목길이 조용해졌다. 안겨있던 난나미가 칭얼거렸다. 낮에 끓여준 암죽이 이젠 다 사그러져 얼마나 배가 고플까. 쌀은 다 먹고 없다. 몽실은 조용하고 어두운 골목길어 나갔다. 난나미를 얻고 장골 할머니한테 가보기로 한 것이다. 할머니네 오두막에 불이 켜져 있었다. 할머니... 누구야? 날카로운 젊은 여자 목소리였다. 할머니 안 계세요? 몽실은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왜 찼니? 군인 하나가 나왔다. 몽실은 자세히 봤다. 틀림없는 인민군인데 모습이 달랐다. 여자 인민군? 몽실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할머니 안 계시면 가겠어요. 아니야 할머니 곧 오신다. 들어와 기다려라. 예쁘고 상냥한 여자 목소리가 아까 날카롭게 묻던 그 여자인지 알 수 없었다. 몽실이 어떻게 할까 망설이니까 여자는 몽실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기 러벅구나. 동생이니? 동생이니? 방 안에는 다른 몇 사람의 여자 인민군이 커다란 지도를 펼쳐놓고 둘러앉아 무언가 의논을 하고 있었다. 너 근데 함부로 방 안에 들여놓는 거야? 한가운데 앉은 목소리가 좀 거친 여자 인민군이 말했다. 어린애입니다. 괜찮아요. 볼일 끝나면 곧 내보내도록 해. 예. 구석 쪽에 마주 앉은 여자 인민군은 몽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저녁 먹었니? 몽실은 그냥 고개만 저었다. 왜 못 먹었니? 할머니한테 식량 얻으러 왔어요. 난남이 죽을 끓여줘야 해요. 난남이라니? 아기 이름이니? 예. 어머니와 아버진?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진 어디론지 가버렸어요. 몽실은 낮에 인민군 청년이 가르쳐준 대로 그렇게 대답했다. 그러니 좀 기다려라. 여자 인민군은 구석에 놓인 배낭에서 무언가 꺼내었다. 쌀과 미숫가루가 나왔다. 그걸 얼마쯤 덜어가지고 바가지에 담았다. 너희 집으로 가자. 여기 지금 기난은혼을 하고 있으니까 더 있을 수 없단다. 여자 인민군은 골목길에 나오자 몽실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그러고는 나란히 비탈길을 올라갔다. 10.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캄캄한 몽실의 집 마당에 와서 둘은 거적을 깔고 앉았다. 불을 켜야죠. 몽실이 일어서려니까 인민군 여자가 잡아앉혔다. 아니야. 비행기가 올지 모르니까 불은 켜지 말자. 몽실은 자리에 앉았다. 물이 어딨니? 미숫가루 좀 타서 먹고 아기도 먹이자. 내가 떠올게요. 몽실이 물을 떠오자 인민군 여자는 재빨리 미숫가루를 탔다. 어두운데도 손놀림이 무척 익숙했다. 난남이는 미숫가루 물이 입에 잘 맞지 않는지 몇 번 고개를 저으며 받아 먹지 않았다. 아가야, 조금만 먹고 기다리면 죽을 끓여줄게. 인민군 여자가 달래면서 몇 숟갈 더 떠 넣으니 난남이는 흡사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받아 먹었다. 그동안 몽실은 난남이의 죽을 끓이기 위해 쌀을 부지런히 씹었다. 한 시간 뒤 난남이는 암죽을 먹고 잠이 들었다. 인민군 여자도 몽실이와 함께 거적에 누웠다. 몽실은 어느새인지 곁에 있는 인민군 여자가 죽은 북촌댁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저 아줌마는 어디서 왔어요? 몽실이 누워서 물었다. 아줌마라 하지 말고 언니라고 불러라. 네 나이 몇 살이니? 열 살이어요. 우리 옥순이보다 한 살 적구나. 우리 집은 북쪽에 있지. 저 멀리 압록강 근처야. 아주아주 멀단다. 인민군 여자는 손을 더듬어 몽실에 손을 잡았다. 언니도 국군들과 싸우러 왔어요? 응, 그래. 좀 더듬듯이 인민군 여자가 대답했다. 인민군은 왜 사람을 죽여요? 언제 죽이는 거 봤니? 아까 해질녘에 앞내가에서 죽였잖아요. 면장 아저씨랑 순경 아저씨랑 더 많이 죽였잖아요. 앵두나무집 할아버지가 그토록 죽이지 말라고 말렸는데도. 앵두나무집 할아버지가 누구니? 까치벌골에 살고 계세요. 아들이 공비였어요. 뭐라고? 공비라니. 그렇게 말하면 큰일 나요. 인민해방군이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묶여있는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대장 아저씨한테 애원을 했어요. 죽이지 말아달라고요. 언니는 못 보셨어요? 못 봤어. 정말 그랬니? 인민군 여자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앵두나무집 할아버지는 전에 산속에 숨어있는 아들한테 떡을 해주고 닭을 잡아주었다고. 지서에 끌려가서 여태 소식이 없었어요. 인민군 언니. 몸실은 펄떡 일어나 앉아 인민군 여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어둠 속에 희미하게 보였지만 인민군 여자는 몹시 슬픈 표정이었다. 왜 그러니? 국군하고 인민군하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더 착한 거예요? 왜 인민군은 국군을 죽이고 국군은 인민군을 죽이는 거예요? 인민군 여자가 누운 채 말했다. 몹실아, 정말은 다 나쁘고 다 착하다. 그런 대답이 어딨어요? 국군 중에도 나쁜 국군이 있고 착한 국군이 있지. 그리고 역시 인민군도 나쁜 사람이 있고 착한 사람이 있어. 그래요. 아까 낮에 태극기를 불태워준 인민군 아저씨는 착한 분이셨어요. 몹실은 낮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주었다. 그런 거야, 몹실아. 사람은 누구나 처음 본 사람도 사람으로 만났을 땐 다 착하게 사귈 수 있어. 그러나 너에겐 좀 어려운 말이지만 신분이나 지위나 이득을 생각해서 만나면 나쁘게 된단다. 국군이나 인민군이 서로 만나면 적이기 때문에 죽이려 하지만 사람으로 만나면 죽일 수 없단다. 몹실은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다만 사람으로 만나면 착하게 사귈 수 있다는 것만 얼마쯤 알 수 있었다. 알아듣겠니? 조금밖에 모르겠어요. 그럴 거야. 인민군 여자는 조그맣게 한숨을 쉬었다. 몹실이 잠깐 있다가 말했다. 언니도 인민군인데 조금도 무섭지 않아요.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 같아요. 어머니가 무척 좋으셨니? 예. 새어머니였는데 참 착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난나미를 낳고 그만 죽은 거예요. 돌아가신 어머니가 새어머니셨니? 예. 우리 엄마가 아버지 버리고 딴 데 시집 갔기 때문에 새어머니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니? 어머니가 왜 시집 가셨을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도 굶어서 배가 고파 가셨대요. 오직 했으면 아버지 버리고 가셨겠니? 우리 엄마가 나쁘죠. 넌 어떻게 생각하니? 인민군 여자가 되물었다. 나쁜 것 같기도 하고 나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그래, 엄마는 틀림없이 나쁘지 않을 거야. 별이 너무도 많이 나와서 하늘이 온통 꽃밭 같았다. 둘은 잠시 조용히 그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다. 한참 뒤 인민군 여자가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진레꽃 붉게 피는 남쪽 나라 내 고향 엄덕 위에 조가삼카 그립습니다. 노래 소리가 구슬퍼서 그런지 별빛이 아롱아롱 물길을 가득 머금고 몽실의 눈으로 흔들리며 내려왔다. 몽실은 인민군 언니의 손을 꼭 쥐었다. 한밤중에 되어 몽실이 잠이 든 걸 누가 흔들어 깨웠다. 인민군 언니였다. 몽실아 언니 지금 떠나야 한다. 자는 걸 깨워서 미안하구나. 어디로 가셔요? 또 오셔요? 그건 모른다. 내가 장골 할머니 집에 식량을 좀 두고 갈 테니까 난남이 잘 키우고 꿋꿋하게 살아라. 언니, 언니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셔요. 최금순이야. 뒤에 또 만날지도 모르니까 잘 있어. 최금순은 몽실의 얼굴을 끌어다가 가만히 뺨을 비볐다. 그러고는 어두운 비탈길을 총총 걸어 내려갔다. 몽실은 아까 낮에 인민군 청년과 헤어졌을 때보다 더 아프게 외로워졌다. 어머니, 용서해 주셔요. 참을 수 없어서 울음이 나와요. 몽실은 멍하니 어둠 속에 서서 울었다. 최금순이 들어있던 여자 인민군이 남쪽으로 떠나고 다른 인민군이 또 왔다. 전쟁은 국군 쪽이 지고 인민군 쪽이 자꾸 이기고 있었다.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제 가난한 사람도 가슴 펴고 살며 못 배운 사람도 낮은 사람, 높은 사람도 없이 평등하게 잘 살게 된다고 했다. 국민학교에 다니던 아이들은 인민반 학교에 들어가 그들이 나누어준 책으로 공부했다. 장백산, 구비구비 아이들은 이런 노래도 배워서 불렀다. 그러나 아무도 정말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가 없었다. 불안하고 두렵고 고달팠다. 남쪽으로 피난을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몽실은 최선생을 생각했다. 동사무소 창고에서 야악을 열어놓고 인생의 길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던 그 선생님은 지금 피난을 가고 마을에 없었다. 남주가 몽실에게 말했다. 몽실아, 남으로 피난 간 사람들 모두 죽었대. 그리고 국군으로 간 사람도 죽었다고? 몽실이 얼굴이 파랗게 질렸다. 남주는 자기도 모르게 짓거린 것을 깨닫고 흠짓했다. 아니야, 그게 아니고 조금 고생을 한대. 몽실은 짐작을 했다. 우리 아버지, 못 돌아오실 거야. 등에 엎인 난남이가 그때 울음을 터뜨리지 않았더라면 몽실은 소리내어 제가 울뻔했다. 난남아, 울지마, 울지마. 몽실은 몸을 흔들었다. 난남이는 몽실의 등에서 좀처럼 떨어지지 않으려 했다. 잘 때도 내려놓지 못하고 등에 엎은 채 엎드려서 잤다. 난남이는 암죽을 먹고 있었지만 해골이 드러날 만큼 여의었다. 사람들은 그런 난남이를 보고 혀를 찼다. 저 어린 것이 젖을 못 먹으니 저 모양이구나. 아이고, 보자. 숨은 쉬고 있니. 몽실의 등에 엎인 난남이를 일부러 건드려보고 턱을 젖혀보기도 했다. 그러나 난남이는 질기게도 숨을 쉬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주었다. 7월 금음깨부터 비행기 폭격이 심해졌다. 색색이가 날아오면 소리가 귀청이 떨어질 듯 요란했다. 그 요란한 소리가 바로 머리 위로 지나가는 듯 싶어 쳐다보면 비행기는 벌써 훨씬 앞에서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아이들은 이젠 별로 겁을 내지 않았다. 기차 정거장에 있는 마을에 폭격을 퍼부었다. 학교가 타고 정미소가 불에 탔다. 그러나 전쟁에 익숙해진 아이들은 재미있게 구경을 하고 흉내를 냈다. 총 쏘는 신용, 쓰러져 죽는 신용, 칼로 찌르고 잡아뜨리고 몽둥이로 패고 함성을 질렀다. 노루실 비탈 마을을 돌아가는 건너편 신장로로 탱크가 지나가고 그것이 모자라 이상하게 생긴 전쟁 마차도 지나갔다. 이기고 있다는 인민군들이 자꾸 죽어가고 부상자도 잇따라 생겨났다. 학생 의원군이라고 하는 까까머리 어린 인민군이 마을 앞으로 지나갔다. 새까맣게 탄 얼굴, 움푹 들어간 눈자위랑 기다란 모가지가 가엾게도 지쳐있었다. 주인 양반! 주인 양반! 몽실이 뒤란에서 멍하니 서있는데 앞마당 쪽에서 누가 부르는 소리가 났다. 누구셔요? 모퉁이를 돌아 나오니 마당에 거지 하나가 서있었다. 누더기처럼 해진 커다란 군복을 입은 열 대여섯 대여 보이는 조그만 아이였다. 난 물 좀 줘. 넌 누구야? 의원군이야. 의원군? 어서 물 좀 줘. 몽실은 부엌으로 갔다. 바가지에 가득 물을 떠서 의원군 아이에게 갖다 줬다. 금순 언니 생각이 났다. 사람이 사람으로 대하면 모두 착하게 사귈 수 있다고 했었다. 의원군 아이는 바가지의 물을 벌컥벌컥 마셨다. 고맙다. 의원군 아이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지금 어디 가니? 싸움터로 가는 거야. 뒤로 돌아서는 것을 보니 오른쪽 어깨에 총을 메고 있었다. 너도 싸울 줄 아니? 그럼 인민을 위해 싸우는 거야. 사람을 죽일 줄도 아니? 몽실은 팔을 뒤로 돌려 손깍지로 엎인 난나미를 꽉 옥지면서 다부지게 물었다. 정말 죽일 줄 아니? 몽실은 의원군 아이한테 바싹 다가가 섰다. 왜 그런 걸 묻니? 사람을 죽이는 건 인민을 위한 게 아니야. 인민을 못 살게 하는 반동분자는 죽여야 해. 의원군 아이도 지지 않고 분명하게 말했다. 사람을 죽이는 인민군도 같은 반동이야. 뭐야? 의원군 아이가 어깨에 맨 총을 벗겼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총구멍을 켜놓았다. 왜? 넌 나 같은 아이도 죽일 줄 아니? 그래, 죽일 줄 안다. 몽실의 눈에 파랗게 불길이 올랐다. 죽여봐. 어서 죽여봐. 의원군 아이와 몽실의 눈이 마주쳐서 움직일 줄 몰랐다. 둘은 그렇게 마주 노려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의원군 아이가 고개를 떨구었다. 어머니... 의원군 아이는 돌아서서 어깨를 들먹이며 흐느꼈다. 몽실의 눈에도 물기가 가득 껴들었다. 몽실은 울음을 삼켰다. 그리고는 조용히 물었다. 네 이름이 뭐니? 의원군 아이는 잠깐 들먹이던 어깨를 추스리면서 대답했다. 이순철이야. 그리고는 총을 움켜잡고 달아나듯 살인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몽실은 뒤따라 쫓아갔다. 순철아. 그러나 의원군 아이는 비탈길을 손살처럼 빠르게 내려가고 있었다. 어느새 모퉁이를 돌아섰는지 보이지도 않았다. 순철아. 몽실의 여인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꿈속의 두 어머니 을순이가 저희 어머니와 함께 보릿살을 바가지에 담아왔다. 몽실아. 그동안 모르는 척했구나. 얼마나 고생이 심했니. 고맙습니다. 몽실은 을순이네 어머니 수원댁이 부어주는 보릿살을 귀가 조금 떨어져 나간 헌바가지에 받았다. 남준에도 주었고 장골 할머니도 주었고 모두 조금씩 걷어주는 식량으로 몽실은 목숨을 부지해가고 있었다. 몽실아. 을순이가 불렀다. 응. 난남이 데리고 우리 집 가서 함께 살자. 응? 몽실은 대답을 안 했다. 이런 말은 장골 할머니한테도 들었고 남준의 어머니한테도 들었다. 아버지 오실 때까지 우리 집에서 살면 되잖니. 나 그냥 이 집에서 살 거야. 난남이하고 둘인데 괜찮아. 몽실은 대꼴 김씨와 할머니 생각이 떠올랐다. 남의 자식을 누가 걷어주고 기호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되면 난남이가 더 불쌍해질 것 같았다. 몽실아 그렇게 너 혼자 있어도 무섭지 않니? 수원댁이 참말인지 일부러 해보는 소리인지 그렇게 물었다. 괜찮아요. 무서운 건 신세지는 것보다 나아요. 어머나 넌 어른처럼 말하는구나. 아이들이라도 그런 건 다 알아요. 몽실은 짖거리면서 가슴이 칭하도록 서러웠다. 햇볕은 불덩어리처럼 따갑게 쬐고 비가 오지 않았다. 비행기 소리가 뜸하면 아이들은 옛날처럼 냇가에 타슬기도 주우러 가고 딸기밭에도 갔다. 몽실은 하루 종일 난남이를 등에 업고 거의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다만 기저귀와 제 옷을 빨기 위해 냇물에 나갈 뿐이었다. 8월이 지나고 9월이 왔다. 9월 중순이 지났을 때 그때까지 이기고만 있던 인민군이 웬일인지 남쪽에서부터 쫓겨 올라오고 있었다. 미국 해병들이 바다로 올라와서 38선 중간을 막아버렸대. 인민군은 이제 도간에 등지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마을과 마을로 이런 소문이 귀의 말로 전해졌다. 쫓겨가는 인민군들의 모습은 말이 아니었다. 내려올 땐 그토록 자신 있던 그들이 이번엔 풀이 죽어있는 것을 숨길 수 없었다. 입으로는 작전상 잠깐 동안 후퇴한다고 했다. 그들은 빈집이 있으면 들어가 멋대로 뒤졌다. 식량을 챙기고 옷가지를 꺼내 입었다. 그들의 군복은 옷이 아닌 걸레짝이나 다름없었다. 신발은 거의 신지 못했다. 부르튼 발에 헝겊을 친친 감아 신발 대신 견디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공선하더니 많이 달라졌다. 식량을 구하다 없으면 억지로 빼앗아갔다. 남준의 황소를 끌고 간 것도 그때였다. 까칠하게 말랐어도 건장한 인민군 몇 사람이 아침에 나타났다. 주인! 주인! 누구시오? 박씨 아저씨는 인민군에게 무척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별로 조심하지 않고 내다봤다. 인민군들은 박씨 아저씨에겐 건성으로 인사치대만 하고 외양간 쪽으로 흘끔거리며 눈독을 줬다. 안에서 남주랑 남주 어머니가 내다봤다. 인민군 하나가 외양간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그는 문기둥에 메인 고삐를 풀었다. 왜 그러시오? 남준의 아버지가 물었다. 뭔가 걱정스러운 예감이 들었다. 신세 좀 지겠습니다. 인민군은 소를 몰고 나와 다른 인민군에게 눈짓을 했다. 박씨 아저씨는 사정을 알아차렸다. 그건 안 됩니다. 우리 집 대들보 같은 귀한 소입니다. 박씨는 인민군이 잡은 소 고삐의 안쪽을 손으로 꽉 붙잡았다. 인민군은 아무 말 없이 호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박씨가 붙잡은 고삐의 안쪽을 싹둑 잘라버렸다. 다른 인민군이 고삐가 없는 소의 코뿌레를 잡고 그냥 끌고 나가버렸다. 박씨 아저씨는 그 이상 어쩔 수 없어 안타깝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남주가 몽실에게 달려가서 말했다. 인민군이 우리 소 가져갔어. 도둑놈이야. 도둑놈이야. 사람만 안 죽었으면 괜찮아. 몽실은 좀 시들하게 말했다. 소를 갖고 갔다니까 그게 보통일이니. 아깝지만 어쩌니. 내가 말하는 건 아버지가 끌려가지 않으신 게 다행이란 말이야. 구공구를. 몽실은 좀처럼 나가지 않았던 신장로까지 난나미를 얻고 갔다. 가로수 미루나무가 군데군데 쓰러져 있었다. 탱크가 언덕 밑으로 굴러내려 비스듬히 서 있고 총알 껍데기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다. 낮이어서 그런지 신장로엔 아무도 없었다. 몽실아. 어인일로 나왔니? 장골할머니가 건너편 논에서 피를 뽑고 있었다. 할머니 이리로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어요? 누가 지나가겠니? 비행기가 언제 와서 폭격을 할지도 모르는데 너도 어서 들어가라. 나 같은 늙은이야 뭐 누가 총을 쏘겠냐만은. 장골할머니는 몽실이를 향해 팔을 휘휘 내주었다. 몽실은 할일 없이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난남이 태어난 지 두 달이 지났다. 다리 길이 팔 길이는 좀 길어진 것 같아도 몽무게는 조금도 늘어나지 않았다. 몽실은 동네 아주머니들이 가끔 우스개 반 참말 반 섞인 말로 난남이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을 되새겨 보았다. 난남이가 정말 커서 사람 구실할까? 사람 구실 못할 바엔 언니 고생 덜 시키고 진작. 안 그렇다고 눈먼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고 몽실이 크게 동생 덕 보고 살 거야. 몽실은 그런 말이 다 듣기 싫었다. 더욱이 사람 구실을 못할 바엔 진작 어쩌고 한 말은 미워지도록 싫었다. 어머니 난남이는 꼭 훌륭하게 자랄 거예요. 떡두꺼비같이 살도 찌고. 밤마다 인민군들은 북으로 떠나고 있었다. 조용히 지나쳐가는 이도 있었고 때로는 난폭하게 해코지 않은 인민군도 있었다. 구월이 다 지나가고 있었다. 바로 그 구월이 다 가던 날 새벽이었다. 밤새도록 비행기 공습이 끊이지 않았다. 산 너머에서 강 너머에서 빨간 불덩이를 쏟으며 거꾸로 곤두박질했다. 난남이도 유난히 보채었다. 쥐어짜는 듯한 소리로 울다가 칭얼거리다가 가까스로 잠이 든 것은 첫 닭이 올 무렵이었다. 난남이가 잠이 들자 몽실이도 그대로 엎드려 잠이 들어버렸다. 몽실은 꿈을 꾸었다. 좀처럼 보지 못했던 대꼴 어머니가 있었다. 어느 낯선 산등성이었다. 몽실은 난남이를 얻고 가파른 고갯길을 걷고 있었다. 햇볕은 따갑고 배는 고프고 목이 말랐다. 얼굴과 몸에 땀이 흘러내리고 몽실은 지쳐서 헐떡거렸다. 산등성이의 어머니가 몽실을 불렀다. 몽실아 몽실은 놀라 산등성이를 쳐다봤다.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손짓하고 있었다. 엄마 몽실은 지친 것도 잊어버리고 어머니 곁으로 달려갔다. 엄마 엄마 몽실은 어머니께 와락 안기고 싶었다. 그러나 웬일인지 되지 않았다. 바로 어머니 앞에서 더 이상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몽실아 자 목마른데 물 마셔라. 어머니는 노란 바가지에 찰랑찰랑 물을 담아 몽실에게 내밀었다. 엄마 난나미부터 먼저 마시게 해줘요. 몽실은 등에 엎인 난나미를 어머니 쪽으로 돌렸다. 순간 어머니는 당황하면서 물바가지를 든 손을 주춤 끌어들였다. 걔는 누구냐 내 동생이에요 네 동생은 영득이지 않니 얘도 동생이에요 물을 먹여줘요 목이 말라 죽으려고 해요 그러나 어머니의 표정이 점점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러더니 물바가지를 든 채 뒤로 돌아서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엄마 엄마 몽실이 어머니가 사라진 쪽으로 달려가려니 누군가 뒤에서 불러세웠다. 몽실아 돌아다 보니 거기 새어머니 북존댁이 서 있었다. 어머니 몽실은 기뻤다. 그러나 북존댁은 쓸쓸하게 서 있기만 했다. 어머니 난나미 물 좀 주셔요. 북존댁은 말없이 고개만 저었다. 쓸쓸한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어머니 몽실이 안타깝게 바라보는데 북존댁은 뒷걸음질하듯 점점 멀어져 갔다. 12. 찾아간 계암나무 꼴 전쟁은 바로 사람 죽이는 것이 목적인 것 같았다. 그래서 총을 만들었고 탱크를 만들었고 비행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인민군이 쳐내려오니까 국군이 쳐올라가고 내려왔다가는 다시 쫓겨가고 그러고는 어찌 되는 걸까. 인민군이 쫓겨가는 걸 보니 국군이 이겼나 봐. 그러면 아버지는 이제 곧 돌아오시겠구나. 그토록 기세 좋게 휘날리던 인민계가 자취를 감치고 다시 태극기가 꽂혔다. 피난 갔던 사람들이 보따리를 치고 새까맣게 그을린 모습으로 돌아왔다. 모두가 반가웠다. 눈물을 흘리며 부듬켜 안고 그동안 헤어져 있었던 사이에 가지가지 얘기를 주고받았다. 서로가 소식을 몰라 애태웠고 서로가 죽은 것만 같았었다. 그런데도 살아 있었던 것이다. 탱크가 밀어닥치고 비행기가 폭탄을 떨어뜨리고 총을 쏘고 대포를 쏘고 지뢰가 묻히고 그리고 식량이 없어 굶고 병이 들고 그래도 모두가 살아서 만나게 된 것이다. 사람들은 다시 옛날처럼 오순도순 살고 싶었다. 꼭 나쁜 꿈만 같은 전쟁을 빨리 잊어버리고 평화롭게 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바람과는 반대로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자꾸 불행을 만들었다. 남준의 아버지 박씨 아저씨가 지서에 끌려갔다. 하루아침에 딴 세상이 된 마을엔 더 큰 슬픔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회나문 집 김씨 아저씨도 사깟집 윤씨 아저씨도 끌려갔다. 며칠 뒤 아이들은 모두 이상한 흉내를 내고 있었다. 땅! 콩! 하고는 목을 쑥 빼면서 혀를 내밀고 죽는 신용을 했다. 잡혀간 어른들이 모두 그렇게 총에 맞아 죽었던 것이다. 까치바이콜 앵도나무집 할아버지도 이번엔 기어코 돌아오지 못했다. 돌아온 것은 가만히 떼기에 둘둘 말려온 할아버지의 시체였다. 넉 달 동안의 전쟁으로 삼거리랑 까치바이콜이랑 노루실에서도 많은 아버지들을 잃어버렸다. 개 중엔 몽실이처럼 어머니와 저 잃어버린 고아도 있었다. 어쩌지 몽실아 장골할머니가 측은한 눈으로 몽실을 보면서 물었다. 가을거지가 끝난 들판이 썰렁하게 추웠다. 이 겨울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몽실은 막막할 뿐이었다. 고모한테 찾아가 볼래요. 대껄 엄마한테나 안가겠니 난남이 없고 가면 엄마가 싫어할 거예요. 고모네는 반가워할까 몽실은 자신이 없었다. 그러나 가야 한다. 전쟁이 지나간 마을엔 옛날처럼 따사로운 정을 나눌 사람이 없었다. 그만큼 지치고 두렵고 인색해진 것이다. 느티나무의 빨간 단풍잎이 바람에 지던 날 몽실은 난남이를 얻고 노루실 마을을 떠났다. 신장로엔 군인들을 태운 트럭이 더 많이 다니고 얼굴이 새까만 흑인 병사가 타고 있었다. 학교 가는 아이들이 고함을 치며 손을 흔들자 미군 병사들은 과자봉지를 집어던졌다. 몽실은 조그만 보따리를 들고 앞만 보고 걸었다. 등에 엎인 난남이는 아침에 먹은 암죽 때문에 배가 부른 모양이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몽실은 걸으면서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었다. 고모네 집에 가면 부지런히 일해야지 아무리 친척이지만 놀고 먹으면 싫어할 테니까. 고모네 집이 있는 케암나무 꼴은 삼십리는 좁히 되었다. 구불구불 들길을 걷고 호젓한 산길을 또 걸었다. 세 개의 말을 지나고 산 및 외딴 집도 지났다. 고모는 자랐다고 반가워할 거야. 전쟁 동안 어떻게 지냈냐고 묻고 어머니가 난남이 낳고 곧장 돌아가셨다고 하면 슬퍼서 울겠지? 아버지가 군대 갔다면 고모는 슬퍼서 더 많이 울 거야. 몽실은 시들어가는 풀밭에 앉아 쉬었다. 난남이가 기저귀에 오줌을 쌌다. 몽실은 난남이를 내려 기저귀를 갈았다. 기저귀래야 북촌댁이 있던 헌옷을 찢어 아무렇게나 만든 걸레 같은 것이었다. 기저귀를 갈고는 포근한 가을의 뼛에 등을 쬐면서 한참 동안 안아줬다. 난남아 고모네 집에 가거든 너무 울지 말고 언니 말 잘 들어야 한다. 아무리 고모네 집이지만 역시 남의 집이니까 자꾸 울면 싫어한단다. 그러니까 착하게 가만히 놀아야 해. 난남이는 눈을 말뚱거리며 들었는지 말았는지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몽실은 난남이를 업었다. 그리고는 일어서서 걸었다. 모퉁이를 돌아가니 개울이 흐르고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다. 마침 건너편 미루나무 아래서 할아버지가 마른 벼집을 모으고 있었다. 몽실은 할아버지에게 길을 물었다. 벌써 열 번도 더 물어본 그대로 물어본 것이다. 할아버지, 개암나무 꼴로 가자면 어느 길로 가야 하나요? 할아버지는 기가 멀었는지 고개를 흔들었다. 뭐라고? 이쪽으로 와서 큰 소리로 말해봐라. 몽실은 할아버지 곁으로 가까이 갔다. 할아버지, 개암나무 꼴로 가자면 어느 길로 가나요? 큰 소리로 말하자 할아버지는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개암나무 꼴에 누가 있냐? 고모네 집이 있어요. 전에 한 번 더 한가 봤니? 처음이에요. 그래? 할아버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무슨 일로 찾아가는지 모르지만 개암나무 꼴은 난리를 심하게 겪었는걸. 그럴 거예요. 우리 노루실도 굉장히 무서웠어요. 오, 그랬냐? 하기야 난리 겪지 않은 곳이 없겠지. 지금도 어디 한 군데 병원하지도 않으니까. 할아버지, 어서 가르쳐 주세요. 늦지 않고 찾아갈 수 있게. 몽실은 몹시 마음이 바빴다.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늦추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다. 그래, 가르쳐 주지. 오른쪽 언덕길로 쭉 가거라. 저기 산무통이만 돌아가면 거의 닿을 게다. 고마워요, 할아버지. 몽실은 멀리 보이는 바위산 모롱이를 바라보았다. 난나미를 한 번 추슬려 올리고 보따리를 가다듬고는 좀 빠른 걸음을 옮겼다. 한낮이 지나고 있었다. 짧은 가을에는 조그만 몽실이 걸음보다 훨씬 빠른 모양이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다. 난남아, 이제 다 와간단다. 어서 가서 고모한테 맛있는 점심 달래서 먹자, 응? 바라볼 땐 얼마 되지 않는 거리 같더니 걸으니까 산무르기는 자꾸 뒷걸음질하는 것만 같다. 마침내 구부정한 소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는 바위산 모롱이를 돌아섰다. 몽실은 얼른 앞을 둘러보았다. 저편 황토산 아래 마을 모습이 보였다. 그런데 몽실은 가슴이 털컥 내려앉았다. 마을이 있었고 그리고 집도 있었다. 그런데 그 집들이 지붕이 없는 허물어진 벽뿐이었다. 어머나, 우리 장터 마을 같구나. 몽실은 한참 동안 먼데서 지나가는 기차 구경하듯이 멍하니 서 있었다. 난남이가 칭얼거리며 울기 시작했다. 몽실은 난남이의 울음이 무슨 신호인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가봐야지. 고모네 집은 불타지 않았을지도 모를 테니까. 시골 마을 치고는 꽤나 컸다. 그래서 폭격을 더 심하게 받았는지도 모른다. 아직도 하얀 냄새가 나고 불타는 냄새가 나는 듯했다. 사람들이 드문드문 오고 갔다. 몽실은 고운 주름살이 낀 어떤 아주머니께 물었다. 아주머니, 여기 우리 고모네 집이 어딨어요? 아주머니는 무슨 말인지 잘 알아듣지 못했다.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작고 깡마르고 한쪽 다리까지 절고 있는 계집애가 조그만 아기를 얻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아주머니, 우리 고모네 집도 불에 탔나요? 어? 도대체 너희 고모가 누구냐? 몽실은 갑자기 자기가 잘못 말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몽실은 얼른 생각이 나지 않았다. 고모네 집을 찾자면 어떻게 물어야 되는지 몰랐다. 고모의 이름도 고모부의 이름도 그리고 아이들이 몇이나 있는지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다. 저 아주머니, 고모 성이 정가예요. 그리고 난 노루실에서 왔어요. 노루실? 아주머니는 무언가 얼핏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노루실에서 왔다면 네 이름 몽실이 아니니? 맞았어요. 내 이름 몽실이에요. 그럼 너희 공원에는 살강댁이 아니냐? 그래요. 우리 집은 전에 살강에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잠시 몽실의 애처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망설이고 있었다. 아주머니, 우리 고모네 집 어디예요? 몽실은 무언가 어두운 그림자가 가득 밀려오는 듯한 두려움이 생겼다. 너 그 보따리 이리 타오. 우선 우리 집으로 가자. 아주머니가 몽실의 손에서 조그만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앞장서서 걸었다. 몽실이 아주머니 뒤를 따라가 보니 비탈길을 한참 지나서 가장자리에 벽만 남은 움집에 닿았다. 집은 불에 타버리고 남아있는 벽에 붙여서 지은 움집이었다. 거적을 들치고 방 안으로 들어가니 머리칼이 하얗게 샌 할머니가 누더기를 싸고 누워있었다. 너도 아기 내리고 앉거라. 내 나가서 뭐 먹을 걸 찾아올게. 몽실은 난나미를 업은 채 자리에 앉았다. 아주머니, 우리 고모네 집도 불타버렸나요? 어서 가르쳐 주세요. 아주머니는 그 말에 대답 않고 나가더니 부엌에서 싸늘하게 식은 수수풀떼기를 가지고 왔다. 낮에 먹던 거야. 우선 시장한테 이거 먹어라. 아주머니, 우리 난나미는 암죽을 끓여줘야 해요. 몽실은 수수풀떼기 그릇을 그냥 앞에 두고 난나미 걱정을 했다. 아기 말이니? 어떻게 끓이니? 쌀이 있으면 조금만 주셔요. 내가 씹어서 끓일게요. 아주머니는 측은한 눈으로 난나미를 들여다보고는 일어서서 뚝배기에 쌀을 한 줌 담아왔다. 너희네도 전쟁을 사납게 겪었구나. 아주머니는 자꾸 혀를 쳤다. 몽실은 수수풀떼기를 밀어놓고 쌀부터 씹었다. 배고픈데 풀떼기 먼저 먹지 않고 아기가 더 배고플 거예요. 몽실은 열심히 쌀을 씹었다. 아주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희 고문에도 불탔다. 그리고 고문은 그 불구덩이에서 죽었어. 몽실은 하마터면 혀를 깨물 뻔했다. 개암나무 꿀은 무슨 죄가 많아 그런지 동네가 모두 다 타버렸지. 사람도 반은 죽고 그럼 고모부는 어쨌어요? 너희 고모부는 우리 아버지랑 북으로 끌려갔단다. 인민군이 데려간 거지. 나 혼자 남겨놓고 집도 없이 이렇게 남겨놓고 아주머니는 코를 빙풀고는 눈물을 흠쳤다. 아주머니 얘기는 한참 이어졌다. 살아남은 고모네 아이들은 굳군이 다른 많은 아이들과 함께 트럭에 싣고 갔다는 말까지 자세히 했다. 애들은 과원에 갔단다. 부모 잃은 아이들을 한 대 모아놓고 키운 대더라. 몽실은 눈물도 나지 않았다. 왠지 태연하게 앉아있었다. 다만 쌀을 씹는 이빨의 느낌이 어떤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냥 이빨만 혼자 움직이고 있었다. 세상 다 된 거야. 언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겠니? 아주머니는 무너지는 듯한 한숨을 토해내었다. 13. 난남이와 영순이 30리나 되는 그 먼 길을 절뚝거리면서 찾아왔는데 몽실은 다시 되돌아서야만 했다. 고마운 아주머니네 움집에서 하룻밤 자고 아침 일찍 나온 것이다. 태꽃 엄마한테 가자. 설마 쫓아버리지 않겠지? 지난밤 거의 지세다시피 아주머니와 함께 앞으로 살아갈 길을 의논해봤지만 별다른 길이 없었다. 아주머니는 어쩔 도리가 없는 듯 생각 끝에 태꽃 어머니께 갈 것을 권했다. 몽실이도 그 길밖엔 없었다. 아주머니는 난남이를 위해 쌀가루를 빠하 헝겊자루에 꽁꽁 싸줬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 먹으라고 주먹밥을 뭉쳐주고 고추떡도 만들어 주었다. 엄마한테 가서 지내다 보면 아버지가 오실 거야. 사람 살 곳은 어디든지 있단다. 몽실은 동구밭까지 전송해 주면서 일러주던 아주머니 말씀을 깊이 새겨들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돌아온다는 말은 커다란 힘이 되었다. 어려움에 부딪히면 금방 쓰러져버리는 나약한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더욱 강하게 일어서서 견뎌나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몽실은 아마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고 꿋꿋이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해서 몽실은 처음엔 생각하지도 않았던 태꽃 어머니한테 간 것이다. 계암나무 꼴을 낳은 다음 날 저녁 때였다. 가까스로 화물열차를 타고 그 조그만 시골 정거장에 내렸을 땐 그지없이 마음이 가라앉는 것이었다. 절뚝거리는 발걸음이지만 빨리 가려고 애를 썼다. 태꽃 마을은 겉으로 보기엔 옛날과 별로 다르지 않았다. 몽실은 고개 위에 잠시 서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 모습을 정답게 바라보았다. 순덕이와 빨래하던 냇물도 여전히 흐르고 있었다. 동쪽으로 길게 뻗은 뒷산 산깨습도 그대로다. 노랑 햇볕집으로 가라인 지붕들 골목들도 정다웠다. 몽실은 자꾸 가슴이 뛰었다. 동네 가까이 갔을 때였다. 이 몽실이 아니냐? 빨래 자배기를 인 석류나무집 문경댁이었다. 아주머니! 몽실은 반가웠다. 난 웬 코지가 오는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몽실이 아니니? 좀 수다스럽다는 문경댁은 줄곧 몽실의 아래위를 훑어보고 등에 엎인 아기를 들여다봤다. 몽실은 제 모습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안다. 누가 봐도 거지로 볼 것이다. 그저께 개암나무꼴 고모네 집을 찾아갈 때 손수 빨아입은 치마 저고리가 벌써 때꾹이 묻어 더러웠다. 몽실이 제 손으로 기워입은 옷이지만 제대로 깨무지 못했다. 난남이는 등에 엎인 채 오줌 싸고 똥도 싸버린다. 줄줄 흘리는 침 때문에 등은 금방 얼룩이 져버린다. 몽실은 얼굴을 붉혔지만 금방 태연해졌다. 아주머니, 대꼬랜 인민군이 안 왔어요? 안 오긴 인민군이 와서 못살게 굴었단다. 우리 엄마 잘 있어요? 그래, 애기 낳았단다. 이쁜 딸이야. 어머나. 몽실은 또 한 번 얼굴을 붉혔다. 아까보다 좀 더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다. 네가 얻고 있는 애기는 누구냐? 동생이에요. 동생? 네. 몽실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다. 아주머니, 어서 엄마한테 가봐야겠어요. 몽실은 걸음을 재촉했다. 감나무, 대추나무, 그리고 텃, 논, 저쪽으로 돌아가는 골목길 모두가 낯익었다. 엄마! 마침 밀양댁은 마당에서 배추나무를 다듬고 있었다. 밀양댁은 소리나는 쪽을 돌아다봤다. 거기 뜻밖에도 밤낮으로 그리워했던 딸이 서있었다. 이게 누구냐? 밀양댁은 쫓아가서 몽실을 덥석 안았다. 그런데 등에 무언가 엎여 있다. 밀양댁은 덜컥 가슴이 내려앉았다. 때를 맞춰 낯남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몽실은 어머니 가슴에서 흐느끼다가 얼른 얼굴을 떼었다. 어머니를 쳐다봤다. 언젠가 꿈에 봤던 밀양댁의 쌀쌀하던 모습을 생각했다. 몽실은 팔을 뒤로 돌려 낯남이를 감싸 안았다. 엄마, 낯남이 불쌍해. 싫다고 하지 마. 밀양댁은 몽실의 까만 눈을 봤다. 어쩌다가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것일까. 아버진 군대 갔어. 그리고 새어머니는 죽었어. 개암나무 꼴 고모도 죽고 고모부는 이북으로 갔대. 난 갈 데가 없어, 엄마. 낯남이. 미워하지 마. 몽실의 그 까만 눈에 방울방울 눈물이 흐르고 있다. 북촌댁은 울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몽실이도 울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몽실은 울고 있었다. 하늘 아래의 한 분뿐인 어머니 앞에서 몽실은 그 어머니한테 버림받을까봐 울고 있는 것이다. 가엾은 낯남이를 보물단지처럼 감싸주면서 목이 꺽꺽 막히도록 울고 있다. 밀양댁은 말없이 몽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데리고 갔다. 영득이가 방에서 놀다가 눈이 동그레지며 몽실을 쳐다봤다. 몽실은 그 영득이를 봤다. 그러나 영득이는 몽실이가 생각하고 있던 영득이가 아니었다. 몰라보게 커버린 영득이, 역시 자기를 업어 키워준 누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몽실은 아랫목을 내려다봤다. 거기 누비 포대기에 쌓여 잠든 아기가 있었다. 살이 포동포동 찌고 분홍빛의 볼을 가진 귀여운 아기였다. 모두가 변치 않고 그대로 있다고 좋아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몽실은 낯나미를 내렸다. 어쩐지 아랫목에 있는 아기 곁에 누지 못하고 이만치 떨어진 자리에 누었다. 밀양댁이 물었다. 걘 아들이냐? 아니야, 딸이야. 걔 엄만 왜 죽었니? 본래부터 몸이 약했어. 그런데 애기 낳고 힘을 다 잃어버려 일어나지 못했어. 밀양댁은 가만히 있었다. 낯나미를 보기만 하고 손을 대지 않았다. 몽실은 그런 밀양댁의 거동을 찬찬히 보았다. 어머니의 눈치를 보는 아이가 되어버린 몽실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엄마, 낯나미하고 이 집에 있어도 될까? 어쩔 수 없지, 있어야지. 할머니는 어디 나가셨어? 몽실은 아까부터 궁금하던 것을 물었다. 할머니가 보이지 않아서 어디 나간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밀양댁은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 돌아가셨다. 뭐라고요? 몽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왠지 돌아가셨다는 말이 반갑게 들렸다. 걱정이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다. 몽실은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찔렸다. 죽은 사람이 가엾다는 마음보다 잘 죽었다는 생각을 하다니 그건 이상하기도 했지만 나쁜 생각이기 때문이다. 그럼, 아버지는? 몽실은 가슴을 두근거리며 물었다. 아버진 보급대로 갔단다. 전쟁 중인데 장정들이 남아있을 수 있겠니? 1년 뒤에 돌아온단다. 그래? 그럼 엄마 혼자 있었구나. 이번에도 몽실은 걱정보다 기쁘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고 보니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몽실은 아까보다 훨씬 가벼운 마음이 되어 어머니께 말했다. 엄마, 난남이 암죽을 끓여줘야 하는데 지금 솥집이었소? 고단한데 너 쉬어라. 내가 끓여줄게. 쌀가루 여깄어. 몽실은 가지고 온 보퉁이에서 개암나무꼴 아주머니가 주던 쌀가루 뭉치를 꺼내었다. 이날 밤 몽실이와 난남이는 오랜만에 따뜻한 이불 속에 평안히 잠들 수 있었다. 정말 꿈만 같은 밤이었다. 대꼴은 다른 지방에 비하면 전쟁의 피해는 훨씬 가벼웠다. 문경댁 아주머니는 국군도 인민군도 와서 못살게 굴었다고 했지만 그냥 그건 하는 말인 것 같았다. 대꼴은 비행기 폭격도 없었다. 소를 패하사 가는 군인도 없었다. 그래서 밀양댁은 남편만 일선 가까이 군인들을 돕는 작업부대로 끌려갔을 뿐 소도 남아있고 세간사리도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다. 논밭의 곡식도 어느 해보다 푸짐하게 거두어들였다. 몽실은 마음 놓고 살았다. 밀양댁은 몽실에게도 새 옷을 치워주고 난남이에게도 노비포대기 하나를 사다 주었다. 다만 가슴이 아픈 것은 영득이 동색 영순이는 엄마 가슴에 안겨 젖을 빠는데 난남이는 여전히 암죽을 먹고 있었던 것이다. 밀양댁은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난남이를 본체만체 했다. 몽실은 난남이를 극진히 보살폈다. 이따금 밀양댁이 영순이를 안고 젖을 먹일 땐 난남이를 얻고 바라보다가는 슬그머니 그 자리에서 비껴나갔다. 한방 눈이 내리는 겨울이 왔다. 몽실은 손을 꼽아 보았다. 김씨가 돌아올 날이 자꾸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이 벌써부터 조바심을 일으켰다. 새아버지가 돌아오시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땐 난남이하고 우리 집에 가야지. 장골 할머니랑 남준의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 오시면 곧 알려준다고 했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나 봐. 몽실은 그렇게 한편으로는 노루실에서 아버지의 소식이 올 것을 기다리기도 했다. 가장 좋은 길은 지금 이대로 오래오래 살 수 있는 것이지만 이건 언젠가는 끝이 있는 정해놓은 시간이다. 두 아버지 중 누구라도 돌아오면 몽실은 어머니 밀양댁 곁을 떠나야 하는 것이다. 순덕이네 할머니는 난남이를 친손자처럼 보살펴줬다. 어디서나 할머니들은 아기를 사랑하고 아껴주기 마련인 모양이다. 순덕이는 몽실이 없었던 그동안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려주었다. 너희 엄마 너 보내고 나서 많이 울었다. 매일매일 운다고 했거든. 김씨하고 많이 싸우기도 했단다. 영두기를 두고 몽실이 찾아간다고 집을 나서기도 했어. 김씨가 그땐 손이야 발이야 빌어가지고 엄마를 붙잡았단다. 그랬었니? 우리 엄마가 자기 자식 다리병신 되도록 두들겨 팬 사람하고 어떻게 살 수 있겠니? 영두기만 아니었어도 엄마는 너한테 갔을 거야. 순덕이는 할머니 이야기도 들려주었다. 영두기네 할머니는 중풍으로 죽었단다. 뒷간에 가다가 쓰러져서 한 달 동안 꼼짝 않고 누워만 있었지. 말도 못하고 손발도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희 엄마 똥오줌 받아내느라 고생했다. 결국 그 길로 죽었는데 다 벌받은 거지. 몽실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 번씩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꼭 벌을 받아 죽는다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착한 사람도 죽는 건 마찬가지야. 새어머니는 너무너무 착했는데도 죽었어. 순덕이네 집에서 몽실은 뜨개질을 했다. 갈기살을 쪼개어 만든 대바늘로 무명실을 어우러 한 코 한 코 짜나갔다. 난남이 양말도 짜고 영순이 양말도 짰다. 꼭 같이 만들어 설날 신겨보았더니 영순이 발엔 꼭 맞는데 난남이 발엔 헐렁하게 컸다. 난남이 발은 뼈만 앙상하고 조그마했기 때문이다. 미량댁이 영순이가 입던 옷을 난남이 입히라고 꺼내놓았다. 그게 모두 헐렁하게 컸다. 몽실은 어줍자는 것이지만 자꾸 가슴이 아팠다. 엄마, 영순이 생일은 언제야? 몽실이 물었다. 7월 스무 날이야 난리통에 낳느라고 나도 고생 많았단다. 미량댁은 그렇게 말하면서 영순이를 안고 둥개에 둥개 어르는 것이었다. 난남이보다 닷새 늦게 났구나. 몽실은 멍하니 미량댁과 영순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부럽다는 마음도 들고 이상하게도 심하지는 않았지만 시세움 같은 것도 일어났다. 그러나 몽실은 금방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야, 영순이도 내 동생이야. 그러니까 엄마 사랑을 받아야 해. 그리고 나도 영순이를 사랑해 줘야 하는 거야. 몽실은 난남이를 꼭 보듬어 안았다. 14. 다시 헤어진 어머니 1년이면 돌아온다던 김 씨 아버지는 그 기한인 7월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았다. 미량댁은 농사일에 혼자서 쉴 사이가 없었다. 몽실은 난남이, 영순이, 영두기 셋을 데리고 집을 보고 밥을 짓고 빨래도 했다. 영순이는 따로 일어서더니 이내 제 발로 조금씩 걸음마도 했다. 그러나 난남이는 아직 엎드려 기기만 했다. 몽실은 요즘 와서 난남이에 대한 가엾은 마음이 조금씩 가시었다. 영순이도 난남이도 꽃같이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영두기도 몽실을 곧잘 떨았다. 누나, 누룽지 줘. 배고프다. 영두기는 4살이다. 장난꾸러기면서 때로는 어른스럽고 점잖았다. 전쟁이 일어났던 작년 이맘때 일이 눈만 감으면 되살아난다. 난남이를 낳고 죽은 북촌댁이 이따금 되살아나는 전쟁 속에 나타나 보였다. 어머니, 난남이는 죽지 않고 살아있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영순이처럼 일어나서 걸음마도 할 거예요. 첫돌이 지나면서 난남이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잘 판단해서 행동에 옮겼다. 똥과 오줌을 가리게 된 것이다. 잘 돌아가지 않는 혀를 굴려서 언니 라는 말부터 배웠다. 언니 시 언니 응 시는 오줌이 마렵다는 뜻이고 응은 똥이 마렵다는 뜻이었다. 영순이처럼 저도 일어서서 걸어보려고 무진 애를 써보지만 되지 않았다. 난남아, 순덕이네 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엄마 젖을 못 먹고 큰 애기는 조금 늦게 걷지만 나중엔 더 잘 뛰어다닌다고 했어. 그러니까 걱정 마라. 몽실은 순덕이네 할머니처럼 흉내내면서 난남이에게 이야기했다. 난남이는 물론 알아듣지 못했다. 미량댁은 김씨가 돌아오기를 날마다 기다리는 눈치였다. 1년이 지난 뒤부터는 저녁마다 밥 한 그릇을 담아 솥 안에 넣어두었다. 몽실은 모른 척했다. 다른 모든 것은 어머니와 같은 마음이었지만 김씨를 생각하는 마음만은 달랐다. 몽실은 김씨가 싫었다. 무섭고 정이 붙지 않았다. 김씨는 영원히 오지 않았으면 싶었다. 그러나 몽실은 불행한 아이였다. 오지 말아주기를 바랐는데 그 김씨는 돌아온 것이다. 미량댁과 함께 고생고생 농사지어 추수를 끝낸 바로 뒤였다. 비쩍 마른 얼굴에 해진 작업복을 입고 축 처진 모습으로 돌아온 김씨를 처음 봤을 때 몽실은 눈앞이 아찔했다. 저녁마다 밥 한 그릇씩 담아놓고 기다렸는데 김씨는 밤에 오지 않고 낮에 왔다. 읍내까지 오는 군용 트럭을 타고 거기서 새벽길을 걸어왔기 때문이다. 미량댁은 겉으로 나타나게 좋아했다. 김씨는 몽실을 보고 흠짓했다. 너 와 있었냐? 예, 곧 집에 갈 거예요. 몽실은 고개를 숙였다. 집에 간다고 말했지만 그 집이 어디 있다는 것일까? 몽실은 생각했다. 그러나 몽실의 집은 아무데도 없었다. 김씨가 돌아왔기 때문에 비워뒀던 건넌방을 쓸어내고 불을 지폈다. 전에 할머니가 쓰던 방이다. 몽실이 난남이 그리고 영득이 셋이서 건넌방에서 잤다. 며칠을 무사히 지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밥상머리에서 난남이가 이를 저질러 놓은 것이다. 각별히 난남이에게 마음을 쓰느라 조심을 했는데도 그날은 몽실이 손에서 빠져나온 난남이가 기어가서 김씨의 밥상다리를 붙잡고 쓰러뜨린 것이다. 어쩌면 김씨는 이런 구실을 일부러 만든 것인지도 모른다. 난남이 힘으로는 아무래도 밥상을 쓰러뜨리진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씨의 사나운 심통이 터져나왔다. 난남이는 걷어채인 채 소리질러 울고 밥그릇들은 수라장이 되었다. 몽실은 1년 전에 이리로 올 때부터 다시 난남이를 얻고 김씨네 집을 나왔다. 미량댁은 쌀을 한 말 팔아 몰래 몽실의 품 안에 그 돈을 넣어주었다. 몽실아, 애미 원망해도 할 말 없구나. 엄마 원망 안 해.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인생이 있다고 했어. 몽실은 전에 노루실 창고에서 가르쳐주던 최선생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돌아와 있을까? 미량댁은 정씨만이라도 돌아와서 기다리고 있어주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다. 와 있을지도 모를 거야. 추운 겨울 오는데 부디 몸조심해야지. 몽실은 이젠 울지도 않았다. 노루실엔 정씨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 행여나 하고 기대를 했었지만 그건 부질없는 마음이었다. 산빛할 몽실이네 오두막은 비어있었고 한쪽이 이지러지도록 허물어져 있었다. 그날은 남진의 집에서 묵었다. 저녁엔 무의 시래기를 넣고 끓인 죽을 한 그릇 먹었다. 남진의 어머니는 여전히 착한 아주머니였다. 몽실아 누구나 다 겪는 것이니까 참아라잉. 잘 먹든지 못 먹든지 남주하고 함께 우리 집에서 살자. 몽실은 가만히 듣기만 했다. 박씨 아저씨가 국군에게 끌려가 죽은 뒤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남준에도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 남준의 어머니는 아직도 곱고 인자스럽다. 몽실은 남편이 없는 어머니들의 괴로움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대꿀어머니 밀양댁은 그동안 남편이 돌아온다는 기다림을 안고 살았기 때문에 참을 수가 있었다. 어머니는 말했다. 적막하던 어느 날 밤에 조용히 몽실이에게 속삭이듯 말했던 것이다. 몽실아 이 다음에 니가 어른되면 알 테지만 여자라는 건 남편과 먹을 것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단다. 그런데 그 남편들을 순식간에 빼앗겨버린 불쌍한 여인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모두가 가난하고 착한 사람들이 어쩌다가 짐승같이 나쁜 사람들이 일으켜놓은 전쟁으로 억울하게 죽어간 것이다. 남주와 기찬이 남매는 이제 홀어머니 밑에서 한스러운 삶을 이어가야 한다. 남주가 11살, 기찬이 3살, 그들도 몽실이처럼 앞으로 어떤 일을 겪으며 거친 세상을 살아갈지 모른다. 몽실은 어쩌면 남주가 더 가엾다는 생각도 했다. 알 수는 없지만 몽실에겐 돌아온 아버지가 아직 있기 때문이다. 그때 정 씨와 함께 싸움토로 끌려간 청년들 중엔 총탄에 맞아 죽었다는 기별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정 씨는 아직 무사한 것인지 소식이 없었다. 그것이 오히려 다행스러웠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다, 몽실아. 너희 아버진 군대 기한이 다 되면 돌아올 게다. 장골 할머니가 눈물을 질금질금 흘리며 몽실을 달래주었다. 남주네 집에 묵은 지 열흘이 지났다. 몽실은 마음이 편치 않았지만 올 때 갈 때 없으니 꾹 참고 눌러있었다. 난남이를 업은 채 디딜 방화도 찍고 남주와 함께 밥도 지었다. 초겨울의 날씨지만 이따금 포근한 봄날 같은 때도 있었다. 그날 몽실은 남주하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 난남이는 귀찮이하고 집에 남아있었다. 난남아, 언니 나무에 올게. 울지 말고 있거라. 언니, 언니. 난남이는 유달리 큰 눈을 깜빡이며 몽실을 쳐다봤다. 커갈수록 난남이는 새어머니 북촌댁을 닮았다. 갸름한 얼굴에 까맣고 큰 눈이 퍽 예쁜 편이었다. 몽실은 난남이가 자기를 닮아주지 않아 조금은 서운했다. 몽실의 얼굴은 둥글고 넓적하다. 코도 납작하고 대신 눈은 작은 편이다. 난남이가 아주 예쁜 얼굴이어서 기쁘기도 했지만 몽실이와 닮지 않으면 엄마가 다른 형제라는 것이 금방 드러나버린다. 몽실은 그게 섭섭한 것이다. 산에는 다른 아이들도 나무를 하고 있었다. 남주와 몽실은 솔잎을 긁어모았다. 소나무 밑에 마른 솔잎이 떨어져 쌓였고 그걸 갈키로 긁으면 소복소복 모아진다.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다. 몽실은 부지런히 긁어모았다. 남주야, 그만 가자. 그래, 요것만 모으고. 새끼로 만든 멍으로 꾹꾹 쑤셔 담으면 이불 보퉁이처럼 커다란 갈비둥치가 된다. 둘은 그 갈비둥치를 하나씩 이고 종종 걸음으로 돌아왔다. 삼거리 마을 쪽 서산으로 해가 너울너울 숨으려고 했다. 저녁 바람이 시리게 불어왔다. 살인문을 들어서는데 아기 우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난남이가 울고 있는 것이다. 몽실은 누군가 힘껏 가슴을 움켜잡는 것처럼 느껴졌다. 눈물이 금방 나오려고 했다. 난남아! 나무찜을 내려놓고 방으로 쫓아갔다. 방에는 기찬이와 난남이 둘만 있었다. 기찬이가 난남이의 한쪽 다리를 잡고 잡아당기니까 난남이는 끌려가면서 울고 있는 것이었다. 어머나, 기찬아! 몽실은 저도 모르게 달려들어가 기찬이의 손을 낚어채어 모질게 떼어내었다. 그 바람에 기찬이가 방바닥에 나둥그라지면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다. 왜? 몽실아! 뒤쫓아온 남주가 돌을 집어던지는 듯한 목소리로 몽실을 불렀다. 왜 기찬이를 때리니? 몽실은 뜨끔했다. 얼떨결에 저지른 일을 남주한테 들켜버린 것이다. 남주는 크게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냥 기찬이를 떼내느라고 그랬어. 그냥 떼는 것이 왜 넘어지니? 기찬이는 더 크게 소리질러 온다. 몽실이 때렸다. 몽실은 어떻게 오해를 풀어보려 했지만 되지 않았다. 가만 보니 너 앙큼한 계집애야. 남주가 한술 더 뜨면서 눈을 흘겼다. 남주야, 그게 무슨 말이니? 얼떨결에 그렇게 된 거야. 잘못했어. 넌 빌기도 잘하더라. 본래 환영년의 딸은 겉하고 속이 다르대. 어, 남주야. 몽실은 기가 막혔다. 청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내리면 이렇게 깜깜할까.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적시는 것만 느낄 뿐이었다. 왜, 섭섭하니? 동네 사람들 모두 그러더라. 살아있는 서방벌이고 시집간 환영년의 딸이라고. 남주는 갑자기 왜 이다지도 몽실의 가슴을 괴롭히는 걸까. 기천이는 더 거세게 울고 남주는 무슨 말인지 자꾸만 쏟아내고 있었다. 몽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않고 쪼그리고 앉아 울었다. 난나미를 업고 밖에 나와도 눈물은 그치지 않고 자꾸 나왔다. 그날 밤 늦게까지 몽실은 구석 쪽에 이불깃을 가린 채 줄곧 울었다. 겉다르고 속다른 아이. 환영년의 딸. 살아있는 서방을 버리고 시집간 환영년. 낮에 남주가 쏘아대던 가슴 아픈 말들이 목구멍에서 자꾸만 맴돌았다. 남주네 집을 나가야지. 그리고 노루실 마을을 떠나야지. 남주가 그랬듯이 노루실 동네 사람 모두가 흉을 보고 있었구나. 어디로 가나. 어디로 가나. 아버지는 왜 편지도 안 하실까. 언제 돌아오시는 걸까. 전쟁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일까. 몽실은 밤 늦게까지 잠을 못 이루고 울다가 새벽녘에 깜빡 잠이 들었다. 난나미가 칭얼거려 퍼뜩 눈을 뜨니 환하게 햇볕이 문살에 비치고 있었다. 몽실은 벌떡 일어났다. 부엌에서는 벌써 아침 밥상을 차리고 있었다. 몽실이 일어났구나. 어제 나무하러 가서 많이 지쳤지. 남주네 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지 언제나처럼 다정하게 말했다. 아니요요. 몽실은 우물쭈물했다. 남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침밥을 먹고 그릇을 막 치우는데 장골 할머니가 찾아왔다. 몽실아 너한테 기난 말이 있어서 왔다. 너 식모사리 가겠니? 식모사리? 몽실은 어쩐지 반가웠다. 어디든지 떠나야 한다고 굳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갈 수 있겠냐? 가겠어요. 어디에요? 가까운 데야 읍내니까. 언제 갈 수 있어요? 오늘이라도 가면 되나 보더라. 그런데 한 가지 어려운 게 있어. 장골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려운 게 뭐에요? 몽실이도 따라서 걱정스러워졌다. 난나미를 떼놓고 가야 한단다. 난나미를 그럼 어디 떼놓고 가나요? 몽실은 갑자기 가슴이 방망이질했다. 몽실아, 어차피 난나미는 너 혼자 키우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일찌감치 정을 떼는 게 좋을 거야. 좀 매정하지만 도리가 없잖니. 고아원으로 보내자꾸나. 몽실은 누가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서러웠다. 어제 남자한테 듣던 한양년의 딸이란 말보다 더욱 섣고 가슴이 아팠다. 난나미를 고아원에 보내다니 이렇게 작고 걷지도 못하는 난나미를. 몽실은 또다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었다. 난나미가 걸음마를 시작한 것은 읍내 최씨 집으로 와서 1년 뒤였다. 식모살이 온 언니를 따라 난나미도 함께 온 것이다. 최씨네는 가족이 모두 다섯이었다. 최씨 부부와 삼남매이다. 고등학교 다니는 딸과 중학생인 맏아들, 그리고 이제 국민학교 6학년인 둘째 아들이었다. 몽실은 하루 종일 난나미를 데리고 최씨네 집을 보는 게 일이었다. 최씨 부부는 읍내 시장에서 신발 가게를 열어놓고 함께 일을 보고 있었다. 몽실은 지난 1년 동안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안 해도 되었다. 일도 그다지 고달프지 않았다. 최씨네 가족들은 몽실이와 난나미를 무척 아껴주었다. 난나미는 말숙한 옷을 입고 배불리 먹었다. 한 번 걸음마를 시작하자 난나미는 하루하루 눈에 띄게 잘 걷고 있었다. 언니, 방 쓸어? 난나미는 비를 껴안고 방을 쓰는 신용을 했다. 응, 많이 쓸어라. 옳지, 옳지, 잘도 쓴다. 난나미는 어기적 어기적 걸으면서 비질을 했다. 깔깔 웃으며 색색거리다가 힘에 겨워 옆으로 넘어졌다. 그러나 몽실이 일으키러 가기 전에 난나미는 얼른 일어났다. 몽실은 난나미를 안고 가만히 얘기했다. 난나마, 이제 방도 쓸 줄 알고 넘어져도 혼자 일어나니까 언니 없어도 살겠네. 난나미는 알아들었는지 그냥 대답하는 건지 눈을 말똥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머나, 그럼 언니 먼데 가버릴까? 응. 응, 정말? 응. 몽실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난나미는 정말 무언가 눈치를 엿본 것만 같았다. 1년 전 최씨 집으로 올 때 이웃 사람들 모두가 고아원에 줘버리자고 쌀쌀하게 말했었다. 몽실은 가엾은 난나미를 부둥켜 안고 놓지 않으려 애를 쓰고 결국 동네 아주머니들이 최씨에게 사정을 알리고 난나미를 데리고 왔던 것이다. 그때 환양년의 딸이라고 모질게 쏘아 대던 남주는 몽실이 떠날 때 붙잡고 엉엉 소리질러 울었다. 본래 아이들은 마음에도 없이 불쑥 짓거려 놓고 한없이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기 마련인 것이다. 몽실아, 엄마도 몹시 꾸지람했어. 계집애가 나오는 대로 주둥아리 놀린다고. 그러니까 몽실아, 내가 한 말 마음 아프더라도 다 잊어버리고 용서해줘. 응? 몽실아? 장골 할머니랑 남진의 어머니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들은 모두 안쓰러워했다. 정말 시골 사람들은 기쁜 일에나 슬픈 일에나 온 동네 사람 모두가 웃고 울고 하는 것이다. 장골 할머니, 아버지 소식 오면 꼭 알려주셔요. 몽실은 아버지 정씨 소식이 가장 기다려졌기 때문에 잊지 않고 거듭거듭 말했다. 오냐, 아버지 돌아오면 내가 먼저 맨발로 뛰어갈게. 그러나 1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버지 소식은 찾아오지 않았다.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그만 돌아가셨는지도 모르지. 읍내 거리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지친 몸을 이끌고 살기 위해 한없이 걸어다녔다. 전쟁은 북쪽으로 자리를 옮겼지만 후방에서 집과 세간사리와 가족을 잃은 사람들은 목숨을 이어갈 삶이라는 전쟁으로 더 많은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 거리엔 껌파리 아이들, 양담배 장수, 소매치기, 양아치, 거지, 밤늦게까지 한 끼의 밥을 먹기 위해 사람들은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저녁 때 몽실은 난나미를 업고 시장에 나갔다. 아침에 최씨집 아주머니가 일러준 대로 창거리를 샀다. 콩나물이나 두부 같은 값싼 창거리였다. 큰 길엔 군용차가 어지럽게 다니고 미군 병사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큰 소리로 짓거리며 징그럽게 웃기도 했다. 새까만 흑인 병사와 새빨갛게 입술 연지를 그린 한국인 여자가 팔을 끼고 시장 골목길을 걸어다니기도 했다. 껌을 짝짝 씹으며 담배도 피웠다. 구두닦이 아이 하나가 그 뒤를 바싹 따라가면서 아양을 떨고 있었다. 구두닦, 구두닦 시장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이라고 본체만 채했다. 몽실은 매일 보는 것이지만 어쩐지 예사롭지가 않았다. 팔을 끼고 걸어가는 여자와 미군 병사의 뒷모습이 낯설지가 않고 남의 일 같지 않았다. 일곱 살 때 정씨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치던 어머니 밀양댁이 어느 조그만 시골 정거장에서 김씨를 만나 걸어가던 모습과 흡사했기 때문이다. 장거리를 사들고 발걸음을 재촉해오면서 자꾸 가슴이 두근거렸다. 최씨 집 맏딸인 고등학생 혜숙이는 착한 아가씨였다. 몽실은 혜숙이를 언니라고 불렀다. 언니, 언니는 이 다음에 크면 시집 갈 거예요? 혜숙이는 얼굴을 불켰다. 옌? 그럼 여자가 시집 안 가고 장가 가니? 그게 아니고 정말 시집 갈 거예요? 몽실은 채우쳐 물었다. 꼭 알고 싶었기 때문이다. 몽실아, 여잔 누구나 결혼을 해야 하는 거야.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 살 수 없단다. 혜숙이는 몽실이 무언가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했다. 아니요요. 난 혼자 살 수 있어요. 혼자 살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시집 안 갈래요. 어머나, 어쩜 몽실인 어른스러운 말을 하는군. 얘기는 이것으로 끝났지만 몽실은 줄곧 혼자서 생각에 잠겼다. 대꼴 어머니 생각, 돌아가신 새어머니 생각, 그리고 아까 시장에서 보았던 미군 병사와 여자를 생각했다. 혜숙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생각은 떠나지 않았다. 왜 그래야만 되는 걸까? 왜 여자는 남자한테 매달려 살아야 하는 걸까? 저녁에 식구들이 모여 밥상에 둘러앉아서 얘기를 하는데 혜숙이가 문득 낮에 몽실이 하던 얘기를 꺼내었다. 몽실이 나중에 커서 시집 안 간대. 정말? 국민학교 6학년인 성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그럼 벌써부터 누가 시집 간다고 말하겠니? 중학생인 성대가 좀 어른스럽게 말했다. 진짜야, 나 시집 안 가. 몽실은 고개를 숙인 채 다부지게 말했다. 얼굴이 붉어졌다. 아주 단단히 마음먹었구나. 몽실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 되려나 보지. 제시 아저씨가 몽실이 편을 들어 진정으로 말했다. 아휴, 그건 안 돼. 내가 벌써부터 몽실이 신랑감을 어떤 사람으로 할까 걱정하고 있었단다. 아주 좋은 신랑 얻어줘서 사랑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게 해줘야지 마음먹고 있는데 벌써부터 시집 안 간다면 안 되지. 아주머니가 곁에서 몽실의 머리를 쓸어주며 말했다. 야, 몽실이 좋겠다. 성구가 큰 소리로 떠들었다. 성구야, 너나 장가가면 좋겠지. 몽실은 성구를 훌켜줬다. 몽실이보다 두 살 위였지만 막내동이어서 어리광쟁인 성구를 몽실은 그냥 성구야, 성구야 하면서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성구는 몽실이와는 아주 친했다. 글씨 공부를 하라고 아까운 노트를 나눠주고 연필도 줬다. 성대한테 오빠 오빠 하면 약간은 샘이 나는 듯 따질 때도 있다. 몽실아, 나한테는 왜 오빠라고 안 하니? 아휴, 나보고 대리 누나라고 불러. 몽실은 놀리듯이 말하며 웃어줬다. 식구들은 몽실을 끔찍히도 아껴줬다. 아주머니는 가끔 몽실에게 위로하는 말로 얘기했다. 몽실아, 넌 우리 집 식구가 됐으니 오래오래 있어야 한다. 커서 시집할 때까지 있어야 해. 알았지? 몽실은 아무 말 않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주머니의 말씀은 참으로 고마운 것이었다. 이토록 각박한 세상에 집 없는 아이들이 거리를 헤매어 거지가 되어 있는데 난나미까지 싫다 않고 보살펴주는 것이 이를 때 없이 고마웠다. 몽실은 영원히 이 집에서 함께 살아도 좋을 것 같았다. 겨울 바람이 추웠지만 최씨 집은 매우 따뜻했다.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모두가 열심히 일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행복한지도 모른다. 섯 달 금음께였다. 해수기에게 시집 안 간다고 말했던 그날부터 한 달 뒤였다. 몽실이 아주머니 심부름으로 아침 일찍 시장에 다녀오는 길이었다. 강변 쪽으로 가는 쓰레기장 옆을 지날 때였다. 몽실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그냥 바람소리 같기도 했다. 몽실은 걷던 걸음을 멈추었다. 왠지 그 소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그 소리는 바로 앞 쓰레기 더미에서 들렸다. 고양인가 봐? 몽실은 쓰레기 더미를 해치고 안으로 들어갔다. 얘야, 무엇이 있니? 어떤 아저씨가 역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지 지나치다 말고 멈춰서서 물었다. 모르겠어요, 무엇인지. 몽실은 소리가 나는 쓰레기 더미에 위쪽을 손으로 해쳤다. 어머나. 몽실은 놀라 한 발 주춤 물러섰다. 엥. 귀를 찢는 듯한 소리와 함께 까만 덩어리 하나가 불쑥 나타난 것이다. 뭐야? 아저씨가 다가왔다.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 둘씩 기웃거렸다. 어느새 연아문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둘러섰다. 어머, 저거 저거 갓난 애기야. 어떤 아주머니가 기겁을 하며 소리쳤다. 검둥이 새끼구나. 이거 어떤 나쁜 엄마가 내다 버린 거야. 또 한 사람의 남자가 화난 소리로 말했다. 검둥이 갓난 아기는 조그만 까만 주먹을 꼭 쥐고 줄곧 울었다. 몽실은 너무도 뜻밖이어서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에이, 더러운 것. 어떤 남자가 침을 뱉으며 발길로 쳤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안 돼요. 몽실이 저도 모르게 몸을 아기 쪽으로 가리고 섰다. 비켜. 이런 건 짓밟아 죽여야 해. 으이, 한양년의 새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제각기 침을 뱉고 발로 쓰레기 더미를 쳤다. 몽실은 다급하게 아기를 덥석 보듬 안았다. 강아지처럼 새까만 덩어리가 손에 말캉거리며 짚였다. 넌 대체 누구냐? 그 새끼 내려놔. 웬 계집애가 정신이 있냐? 몽실은 얼른 아기를 치마 속에 감추고는 사람들의 틈을 비집고 빠져나왔다. 사람들은 줄곧 무언가 소리 지르며 욕지거리를 해댔다. 몽실은 열 걸음쯤 달아나서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그리고는 애원하듯이 꼬짓듯이 말했다. 그러지 말아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배고프면 환영년도 되고 양공주도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몽실이 하는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다. 몽실은 재빨리 아기를 안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강변 두길을 지나 행길로 달리는 사이 갑자기 우러대던 아기가 조용해졌다. 허겁지겁 집으로 돌아와 아주머니를 불렀다. 아주머니! 큰일 났어요! 뭐라고? 큰일이라니! 어쨌다는 거야? 집안에서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해수기가 달려나왔다. 그게 뭐야, 몽실아? 아주머니가 달려와 몽실이 안고 있는 아기를 헤쳐 들여다봤다. 그러나 가엾은 검둥이 아기는 얼음처럼 싸늘하게 식은 채 죽어있었다. 몽실은 바들바들 떨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몽실은 몸에 높은 혈이 나면서 알아 누웠다.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다. 그토록 도지게 견뎌온 몸이 왜 이렇게 약해져 버렸는지 모른다. 몸만 약해진 것이 아니다. 마음까지 힘을 잃고 다만 서럽고 외롭기만 했다. 16. 돌아온 아버지 난남이는 언니가 누워있는 것이 안타까운지 곁에서 시무룩하게 앉아있었다. 몽실은 난남이의 손을 잡아 꼭 쥐었다. 언니, 아파? 응. 약 먹어. 응. 언니, 밥? 난남이는 윗목에 덮어둔 몽실의 밥그릇을 가지고 왔다.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난남이는 숟가락으로 밥을 한술 떴다. 언니 입으로 가지고 갔다. 먹어. 먹어. 몽실은 입을 조금 벌렸다. 짜증이 나도록 귀찮지만 난남이 너무 기특해서 억지로 한술을 받아 먹었다. 난남이는 또 한숟가락을 떠다 먹이려 했지만 몽실은 고개를 저었다. 난남이는 밥숟가락을 든 채 멀끔히 몽실을 내려다봤다. 이틀 뒤 몽실은 일어났다. 몽실아, 기운이 없을 텐데 더 누워 있거라. 아주머니가 걱정스레 쳐다봤다.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몽실은 일부러 벌떡 일어나 보였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아주머니는 몽실의 머리를 짚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틀 동안 해수기와 성대, 성군은 번갈아 몽실의 머리를 짚어보고 손목을 잡고 맥박을 세어봤다. 최 씨 아저씨까지 온 식구가 걱정을 했었다. 몽실은 그들이 참으로 자기를 위해 걱정해주는 것이 고마웠다. 그러면서도 마음은 편치 않았다. 그 검둥이 아기가 가엾었기 때문이다. 죄 없이 버림받고 죽을 바에야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 세상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목숨이 얼마나 많은가. 난남이는 어떨까? 태어난 쪽이 다행일까? 아니면 난남이도 아예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지도 모른다. 몽실의 머릿속엔 그 검둥이 아기의 모습이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난남아, 언니하고 오래오래 이 집에서 살자. 응? 난남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겨울도 지나고 봄이 왔다. 걸음마를 배우고부터 난남이는 하루하루가 다르게 잘 걸었다. 부엌일을 하는 몽실이 성가시지 않을 만큼 따라다니며 흉내 내고 재롱을 떨었다. 몽실은 북촌댁 생각을 했다. 가엾은 어머니였다. 지금껏 살아 있었더라면 난남이의 귀여운 모습을 지켜보며 대견해 할 텐데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따뜻한 봄볕이 텐마루 가장자리까지 포근히 비쳤다. 몽실은 걸레질을 하면서 북촌댁 얼굴을 떠올리고 있었다. 언니! 몽실은 깜빡 꿈에서 깨어나듯 소스라치게 돌아다 봤다. 언니! 아버지 언제 와? 몽실은 대답이 나오지 않았다. 빤히 쳐다보며 쓸쓸하게 서 있는 난남이의 눈빛이 돌아가신 어머니의 눈빛과 너무도 닮아있었다. 그 눈빛으로 난남이는 여태 한 번도 물어보지 않던 아버지를 찾고 있었다. 우린 엄마도 아버지도 없어? 난남이는 채우쳐 물었다. 몽실은 점점 대답이 궁해졌다. 그러고는 새삼 난남이 나이를 꼽아봤다. 도대체 난남이는 언제 이렇게 철이 들어버린 것일까? 아니면 철부지어서 아무렇게나 짓거린 것일까? 난남아... 응, 언니... 난남이 몇 살이니? 네 살... 그래, 네 살이면 이럴 수 있을 거야. 몽실은 난남이 손을 잡고 텐마루 끝에 나란히 앉았다. 낮 동안 둘이서 집 보면서 일하는 건 훨씬 난남이와의 사이를 가깝게 해주었다. 몽실은 난남이 손을 가슴으로 가져갔다. 난남아, 아버진 곧 오실 거야. 엄마는... 엄마는... 엄마는 좀 늦게 늦게 올 거야. 언니... 응? 아줌마는 우리 엄마 아니지. 응, 아니야. 아저씨도 우리 아버지 아니지. 그래, 우리 아버진 따로 있어. 먼데 싸움터에 간 거야. 하지만 난남이 보고 싶어서 얼른 싸움 끝내고 돌아오실 거야. 몽실의 눈에 물기가 젖고 있었다. 난남이도 그랬었다는 걸 알았다. 최씨 집 아저씨 아주머니가 아무리 알뜰하게 보살펴줘도 난남이는 어딘가 사랑에 굶주리고 있었던 것이다. 난남아, 엄마는 없단다. 먼데 가셨단다. 몽실은 돌아앉아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고부터 몽실은 난남이가 이따금 혼자 동그만히 앉아있는 것을 봤다. 앉아서 난남이는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다. 무엇을 생각하는지 몽실은 못 본 척했다. 어차피 난남이도 처음부터 불행했으니 보통 아이들보다 빨리 자랄 것이다. 생각도 잘하고 지혜도 빨리 자랄 것이다. 그게 꼭 좋은 건 아니지만 가난하고 외로운 아이들에겐 다행인지도 모른다. 올봄에 중학교에 올라간 선고는 저녁이면 자주 일선에서 전해오는 싸움 이야기를 끄집어내었다. 중궁 오랑캐때가 무더기로 포루가 되었대. 전쟁은 우리 쪽이 아주 이롭다는 거야. 정말이니, 선고야? 몽실은 귀를 곤두세우며 물었다. 정말이지. 내가 언제 거짓말하는 거 봤니? 몰라. 맨날 이긴다 이긴다 하면서 전쟁은 왜 끝이 안 나니? 끝이 곧 날 거야. 미국하고 다른 유엔군이 모두 와서 도와주자니. 선고는 줄곧 이긴다고 우겨댔다. 몽실이 저희 아버지가 이기고 어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이긴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몽실은 그런 선고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 아,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온다고 어떤 행복이 한꺼번에 찾아오는 것도 아닌데도 역시 아버지는 기다려졌다. 헤어지고 나서 3년이 다가오고 있다. 그때 노루실에서 군대 나간 사람들 중 반 이상이 죽어 슬픈 전사 통지를 받았지만 정신은 운 좋게 남아있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이 없으니 모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한가닥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채소 장사를 하던 대추나무집 아들은 옆구리를 총에 맞아 허리 위 몸뚱이가 삐딱하게 돌아간 상의용사가 되었고 종군의 아버지는 한쪽 팔을 잃고 돌아왔었다. 몽실은 생각했다. 아버진 하나도 다치지 않고 그리고 죽지도 않고 돌아오실 거야. 돌아와서 다시 머슴살이도 하고 품파리도 하면서 돈을 벌면 몽실은 난남이하고 집에서 밥도 짓고 빨래도 하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읍내 거리에 진달래꽃을 양동이에 가득 담아 팔고 있는 소녀가 있었다. 몽실이 시장바구니를 들고 지나치다가 환하게 핀 꽃다발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손잡고 함께 걷던 난남이도 꽃을 봤다. 언니, 꽃! 참 이쁘구나. 몽실은 쪼그리고 앉아 꽃을 파는 아이를 봤다. 열 서너 살짜리 꼭 몽실이 또래의 아이였다. 몽실은 치마 속에 꼭꼭 감춰두고 쓰지 않던 백환짜리 한 장을 만지작거렸다. 꽃 한가장이에 얼마니? 이만큼 한 다발에 시판이야. 꽃 파는 애는 조그만 목소리로 말하면서 두 손을 요렇게 둥글게 아기를 만들어 보였다. 어머나, 그럼 이거 모두 팔아도 백환어치도 안 되겠네. 몽실이 얼굴을 찌푸리며 물었다. 어제는 삼십판밖에 못 팔았어. 그래, 그 돈 뭐랬니? 뭐라다니, 밀기오라고 두부 비지 사서 먹었지. 너희 아버지 안 계시니? 군대 가서 죽었어. 그, 그, 그래. 몽실은 백환짜리를 꺼내어 꼭 지었다가 그 애 앞으로 내밀었다. 이 돈 받고 그 꽃 나한테 모두 팔아. 고파는 애는 깜짝 놀란다. 백환을 받고 이 꽃을 다 달라고? 그래, 안 되니? 너희 부자니? 그 애가 되물었다. 응? 아니야. 몽실은 고개를 크게 저었다. 부자도 아니면서 돈 백환을 공으로 주려고 하니? 어디 공으로 주니? 꽃 사는 값이잖니? 이 꽃은 모두 삼십한어치밖에 안 된다. 몽실은 가슴이 뜨끔했다. 꽃을 사려거든 삼십한원만 줘. 그럼 이거 다 줄게. 난 거지가 아니니까 공으로 돈 받지 않아. 어느새 그 애는 화난 목소리가 되어 있었다. 누가 거지랬니? 거지 아닌데 왜 돈을 주려고 했니? 우리 엄마는 미국 사람들한테도 얻어먹지 말라고 했어. 누구한테도 공으로 얻어먹으면 사람 아니라고 했어. 몽실은 얼굴이 활활 달아오르도록 부끄러웠다. 이에 엄마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렇게 가르쳤을까? 그건 옳은 말이다. 누구한테도 공으로 얻어먹어서는 안 된다. 너 혹시 그 돈 미국 사람한테서 얻은 거 아니니? 그 애가 몽실을 빤히 바라보며 물었다. 아니야! 몽실이도 화가 났다. 아니면 됐어. 가서 시판자리로 바꾸다가 꽃 사가지고 가. 몽실은 그 애를 쳐다보고 나서 얼른 난남이 손을 잡고 시장 쪽으로 걸었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하얀 얼굴에 미국 사람도 가고 있다. 먼지투성이 군용트럭이 지나가고 지프도 지나갔다. 구두닦이 아이가 지나가고 그 앞에 또 양공주 아가씨가 가고 있다. 깡통을 든 거지가 있고 폭격으로 눈을 잃은 맹인 거지가 꿇어 앉아 구걸하고 있다. 누더기를 입은 불량배들이 욕지거리를 하면서 지나가고 가끔씩 양복을 차려입고 허옇게 살찐 신사가 지나다니기도 했다. 몽실은 머리가 어지러웠다. 나도 그 애처럼 꽃을 꺾어 팔아서라도 떳떳하게 살까 봐. 여태 몽실이 살아온 건 모두 부끄러운 일뿐인 것 같았다. 얻어먹고 살아온 것만 같았다. 몽실은 창거리를 사들고 부랴부랴 꽃 파는 애한테 갔다. 그러나 거기 꽃 파는 애는 없었다. 벌써 팔아가지고 갔나 봐. 그 애는 또 밀기울과 비지를 사가지고 갔을 게다. 그 애 아버지는 죽었다지만 엄마는 뭘 하는 걸까? 왜 그 애가 꽃을 팔아 밀기울을 사다 먹고 살아야 하는 걸까? 몽실은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난남아, 너하고 나하고 둘이만 살면 어떨까? 몽실은 우수개처럼 난남이에게 물어봤다. 언니하고 나하고? 그래. 난남이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생각하고 있었다. 조금 뒤 난남이는 말했다. 싫어.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언니하고 나하고 살아. 몽실은 괜한 말을 물었다고 금방 후회를 했다. 아버지만이라도 오시면 나도 내가 일해서 돈을 벌 거야. 그러고 나서 사흘 뒤였다. 몽실이 난남이와 함께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누가 대문을 두들겼다. 몽실이 달려가 문을 열었다. 몽실아. 어머나. 몽실은 한 발 주춤 물러나면서 그 자리에 섰다. 아버지 오셨다. 장골 할머니와 나란히 누더기 미군 군복을 입고 서 있는 남자는 몽실이 그토록 기다리던 정씨 아버지였기 때문이다. 아버지. 몽실은 그러나 반가움보다 섬찟한 느낌이 들었다. 정씨의 모습은 퉁퉁 부어 일그러진 얼굴에 나무 지팡이를 짚고선 다리는 헝겁으로 친친 동여져 있었기 때문이다. 17. 구걸하는 몽실이 몽실아. 얼마나 고생했냐. 정씨는 몽실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부상 입었어요? 몽실은 정씨의 지팡이 잡은 손을 만졌다. 역시 아버지의 손이기 때문에 따스했다. 몽실은 아버지를 부축하여 안으로 들어가 마루에 모셨다. 아이고, 이거 난남이 아니냐. 많이도 컸구나. 장골 할머니 말에 정씨가 난남이도 돌아다 봤다. 난남이는 손가락을 입에 물고 정씨를 쳐다보고 있었다. 몽실은 난남이를 끌어다 정씨 곁에 앉히려 했다. 난남이는 몸을 흔들며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다. 난남아, 아버지란다. 몽실은 애써 아버지 곁으로 난남이를 끌어다 놓으려 했다. 언니, 무서워. 난남이는 입을 실루거리며 울상이 된다. 정씨가 난남이를 사랑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내가 네 애비다. 몹실 아비여서 너희 엄마도 죽게 하고 널 가엾게 버려뒀단다. 정씨는 목이 메이는지 말끝을 흐렸다. 언니, 난남이가 몽실을 쳐다봤다. 응? 아버지가 엄마 죽였어? 아니야. 아버지는 썸트에 가셨다가 지금 돌아오신 거야. 그럼 엄마는 어째어? 엄마는 그냥 많이 아파서 돌아가셨단다. 우리 엄마가 죽었어? 난남이는 몽실이 잡고 있는 손을 그만 놓아버리고 뒤로 돌아앉았다. 커다란 눈으로 바람벽을 줄곧 바라보는 사이에 눈물이 쾌어올랐다.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내려왔다. 다음날 몽실은 난남이 손을 잡고 정씨를 따라 노루실로 돌아갔다. 최씨 아저씨와 모든 식구들은 헤어지는 것을 그토록 섭섭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성대는 얼굴이 붉어지도록 울상을 지었다. 몽실아, 네가 가더라도 오빠 잊지 말아라. 성대는 아껴 쓰던 용돈을 몽실의 손에 쥐어주었다. 해수기는 손수건과 거울 한 개를 주었다. 그리고 난남이에게 예쁜 꽃이 달린 핀을 머리에 꽂아주었다. 성구는 아무 말도 안 했다. 헤어지는 아침에야 성구는 구멍가게에 달려가서 제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해온 찹쌀떡 다섯 개를 사서 역시 말없이 몽실에게 건네줬다. 몽실아, 부디 가서 아버지 모시고 잘 살아라. 최씨 아저씨는 신발 가게에서 고무신 세 켤레를 싸주었다. 이렇게 오물조물한 선물을 받아가지고 몽실은 그동안 정들었던 최씨 집을 떠나 노루실에서 살게 된 것이다. 반쯤 허물어져 버린 옛 집을 동네 아저씨들이 대충 고치고 불을 지피니까 아랫목은 따뜻했다. 집자리를 깔고 저녁밥을 들고 앉았다. 세 식구라지만 몽실은 자꾸 외딴 들판에 혼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난남이도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없었다. 웃지도 않고 재롱도 떨지 않았다. 정씨는 싸움토에서 돌아왔고 그리고 몽실이와 난남이의 아버지였지만 그들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몽실이가 아버지의 다친 다리에 대해 물었을 때 정씨는 한숨을 쉬고 나서 가르쳐 주었다. 정씨가 겪은 전쟁 이야기는 두구두구 되풀이 되었다. 2년 전 일사후태 때 포로가 되어 인민군에게 끌려갔다고 했다. 두 번 도망치다가 두 번 모두 붙잡혔다. 한없이 두들겨 맞고 죽을 고비에까지 이르렀다가 간신히 살았다. 두 번째 도망치다가 붙들려 끌려갔을 땐 정말 죽이는 줄 알았다. 소나무가지에 거꾸로 매달아놓고 쇠꼬챙이를 불에 달고 허벅지를 찢었단다. 정씨의 장다리에는 소름이 끼치도록 많은 흉터 자국이 남아있었다. 그때 상처 중 한 군데에서는 아직도 구름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아버지, 인민군은 그렇게 무서웠어요? 무서운 게 아니라 독한 놈들이야. 늑대보다도 독사보다도 흉측한 놈들이야. 몽실은 눈을 감았다. 금순언니가 떠올랐다. 국기를 떼어주던 인민군 청년이 떠올랐다. 어느 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 없었다. 이토록 아버지를 괴롭힌 인민군은 얼마나 나쁜 인민군이었을까? 왜 그토록 나빴을까? 무엇 때문에 나쁘게 된 것일까? 몽실은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금순언니, 우리는 모두 같은 핏줄이잖아요. 무엇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죽이고 찌르며 괴롭히나요? 세 식구의 살림은 몽실이 혼자 맡아야 했다. 읍내에서 꽃을 팔던 이른물을 그 애처럼 몽실이도 무언가 일을 해서 식량을 사와야 했다. 최씨네 집에서 얻은 약간의 돈은 한 달도 살아가기 힘들었다. 다만 몽실은 산에 가서 산나물을 캐왔다. 송기를 벗겨다가 물에다 우렸다. 송기죽과 산나물 밥으로 끼니를 이었다. 그것도 배를 채우지 못하고 난남이는 점점 야위어 갔다. 어떻게 돈을 구해야 식량을 사올 텐데 그 돈을 구할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었다. 몽실은 주저앉고 싶었다. 대껄 어머니를 생각했다. 아니야, 싫어, 싫어. 몽실은 김씨 생각을 하면 어머니마저 미워지는 것만 같았다. 그 애는 공으로 얻어먹어선 안 된다고 했지. 몽실은 꽃파리 소녀한테 결코 지지 않으리라 생각했다. 그래, 진짜 거지가 되자. 편안히 앉아 얻어먹는 게 아니고 진짜 진짜 거지가 되자. 아버지가 몸이 건강해질 때까지 내가 거지가 되자. 몽실은 읍내 거리에서 깡통을 들고 다니던 거지 아이들을 많이 봤다. 꽃파리 애가 보면 이것도 나쁘다고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어쩔 수가 없었다. 몽실은 입술을 깨물었다. 난남이에게 밥을 먹여야 한다는 오로지 그 생각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의 도움은 그 이상 기대해선 안 되었다. 모두가 먹고 살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몽실은 미군이 버린 깡통 하나를 구했다. 철사토막을 주어 정씨한테 가지고 갔다. 아버지, 이거 끈을 달아주셔요. 정씨는 깡통과 철사토막을 보고 얼굴빛이 변했다. 끈을 달아서 무엇에 쓰려니? 바보 들어가겠어요. 난남이가 가엾잖아요. 순간 정씨는 깡통을 들고 부들부들 떨었다. 닥쳐! 구함소리와 함께 깡통이 문 밖으로 날아갔다. 아버지! 망할 거사! 네 애미를 닮았냐? 그 환영년의 애미 때문에 내가 이 모양이 된 거야. 그년이, 그년이 날 망쳐놓은 게다. 정씨는 분을 이기지 못해 옆으로 쓰러졌다. 몽실은 급히 다가가서 아버지를 부축하려 했다. 어깨를 부축해 일으키려 하는데 정씨는 고개를 들면서 주먹으로 몽실의 뺨을 후려쳤다. 어, 아버지! 비명을 지르며 몽실은 벌떡 그 자리를 비켜놨다. 난남이가 언니의 치마를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인연들 모두 뒤집어려! 정씨는 식은대며 아이들을 노려봤다. 몽실은 난남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정씨가 때린 한쪽 뺨이 금방 부어올랐다. 울음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난남아, 괜찮아. 울지 마라, 응? 난남이는 몽실의 손에 끌려 나와 꺽꺽 울음을 참느라 애를 쓰고 있었다. 아버지 모르는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가 아무런 힘이 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가 나빠요. 차라리 싸움터에서 돌아오시지 않으셨으면 나을 뻔했어요. 우리 어떡하라는 거예요. 지금도 아버진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몽실은 입술을 깨물며 저만치 내던져진 채 뒹굴고 있는 깡통을 봤다. 어떤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몽실은 뛰어갔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뛰어가 뒹굴고 있는 깡통을 주었다. 한쪽이 찌그러져버린 깡통을 몽실은 손을 넣어 꾹꾹 눌러 폈다. 난남아, 넌 남주언니네 집에 있을 테니? 아니야, 언니하고 갈 거야. 그럼 어서 가자. 몽실은 부어른 뺨을 잠깐 쓸어보고 나서 난남이 손을 잡았다. 깡통을 들고 장터 마을로 갔다. 신장로를 걸어서 오리길을 가야 한다. 푸른 보리밭이 들판을 아름답게 물들여주고 있었다. 그러나 신장로를 지나가는 군용 트럭이랑 짐차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가슴을 쬐게 했다. 서산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저녁밥 먹을 시간은 조금 일렀다. 몽실은 난남이를 데리고 우체국 옆 추녀 밑에 서서 기다렸다. 난남아, 배고프지? 응. 조금만 참아라. 땅거미가 깔리기 시작했다. 몽실은 난남이를 데리고 조금 걷다가 발을 멈추었다. 난남아, 여기 서서 기다려라. 언니 밥 가져올게. 언니, 빨리 와야 해. 그래, 꼭 여기 서서 기다려야 한다. 난남이는 추녀 밑 구석에 꼭 붙어섰다. 몽실은 가다가 돌아서서 봤다. 그러고는 바삐 걸어서 장터로 들어갔다. 난남이한테 구걸하는 거 보여줘선 안 되지. 불타버렸던 집들을 얼기설기 대충 꾸며 세운 집들은 호롱불이 켜져 있었다. 밥을 좀 주세요. 몽실은 저녁 먹는 집 방문 앞에서 말했다. 문 열어라. 거지가 온 모양이다. 안에서 어떤 여인의 말소리가 들리더니 조그만 남자아이가 문을 열었다. 어라? 쩔뚝바리 애가 왔어. 자, 이거 보여줘라. 남자아이는 어머니한테 밥그릇을 받아 몽실이 내민 깡통에 부어줬다. 김이 오르는 보리밥이었다. 몽실은 입안 가득히 침이 괴었다. 고맙습니다. 몽실은 깍듯이 인사를 하고 그 집을 나왔다. 다음 집은 안남미로 지은 쌀밥이었다. 다음 집은 산나물을 넣고 지은 나물밥이었다. 네 번째 집은 밥을 주지 않았다. 얌치 없구나. 우리도 어려우니 딴 데 가봐. 주인은 방문을 왈칵 닫아버렸다. 몽실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참았다. 스무 집을 훨씬 넘도록 다녔다. 깡통엔 제법 듬직하게 밥이 모였다. 몽실은 그만하고 돌아섰다. 우체국 옆 추녀 밑에 난남이가 꼼짝 안고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희끄무려한 옷빛깔만 보일 만큼 어두워져 있었다. 난남아 언니 난남이는 총알처럼 뛰어나와 언니 손을 잡았다. 몽실은 깡통의 한쪽 귀뚱이 밥을 꼭꼭 뭉쳐 난남이에게 쥐어줬다. 난남아 이거 먹어라. 집에 가서 많이 먹자. 난남이는 밥을 받아 얼른 입으로 가져갔다. 집에 돌아오니 정신은 잠이 들어 있었다. 어디서 마셨는지 술 냄새가 났다. 몽실은 잠든 아버지 머리맡에 밥을 덜어놓고 나머지를 난남이와 함께 나눠 먹었다. 난남이는 모처럼 먹어보는 밥이어서 그런지 한없이 입으로 밥숟가락을 떠넣고 있었다. 그런 난남이 모습을 몽실은 측은하게 바라봤다. 언니 왜 안 먹고 가만히 있어? 아니야 먹을게. 몽실은 밥을 떠 입안에 넣었다. 떠넣으면서 이건 어느 집에서 얻은 것이고 이건 또 누구네 집에서 얻은 것이라는 것을 떠올렸다. 전름바리 아이가 밥을 얻으러 다니는 것을 아랫마을 운마을 그리고 온 장터 사람들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 전름바리 아이의 아버지는 군에 갔다 포로가 되어 도망쳐왔고 어머니는 옛날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갔다는 것도 알려졌다. 조그맣고 예쁜 계집애는 배다른 동생으로 어미는 6.25 때 굶어죽었다는 것도, 몽실이 다리는 의붓아버지가 두들겨 패서 병신이 됐다는 것도 훤히 알고 있었다. 몽실은 보리가 누우렇게 여물 때까지 구걸을 해다 난나미를 먹여 살렸다. 18. 영득이, 영순이 대골에서 전보가 온 것은 보리배기가 한창인 음력 5월 초순이었다. 산에서 남주하고 뗄나무를 해 이고 오는데 마을 들머리에서 장골할머니가 기다리고 서 있었다. 몽실아, 할머니, 어인일이여요? 몽실은 어쩐지 나쁜 일이 일어났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가 어떻게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인지 아니면 난나미가 다친 것인지도 모른다. 이 일을 어쩌면 좋지, 몽실아? 할머니는 손에 쥐고 있던 전보 쪽지를 내밀었다. 대꼴로 이 엄마가 아프단다. 뭐라고요? 몽실은 뗄나무를 머리에 인 채 한쪽 손으로 전보 쪽지를 받아왔다. 어머니 위독, 몽실이 보고 싶다고 함, 속래. 마지막, 속래라고 한 말은 무슨 뜻인지 잘 몰랐다. 하지만 몽실이 보고 싶다고 함 이란 말 속에 어머니의 간절한 바람이 나타나 있음을 몽실은 금방 알 수 있었다. 어머니가 몹시 아프다. 그리고 몽실이를 보고 싶다고 한다. 눈앞이 아찔했다. 몽실은 뗄나무를 떠받치고 있던 손에 힘이 빠졌다. 그리고 절뚝바리 다리도 더 버티지 못했다. 몽실은 주저앉았다. 나뭇단은 길섭 도랑으로 굴러떨어졌다. 장골 할머니와 남주한테 이끌려 겨우 집으로 돌아갔다. 몽실아, 어쩌지?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 하지 않겠니? 아버지 또 화내실 거예요. 화를 내어도 어쩌겠니? 엄마한테 가야 하지 않겠니? 말씀 드려도 못 가게 하실 거예요. 설마 엄마 위독하다는 데 보내지 않겠냐? 장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었는데도 정신은 크게 화를 내었다. 그녀는 첨벌을 받은 거야. 죽어야지. 죽어버려. 환양년은 진작 되져버렸어야 해. 몽실은 해질 때까지 안절부절 못했다. 정신은 몽실이 꼼짝 못하도록 감시를 했다. 사흘 동안 몽실은 울면서 보냈다. 난남이가 언니한테 물었다. 언니네 엄마 많이 아파? 난남이는 언니네 엄마라고 했다. 그래. 참 불쌍하구나. 불쌍하구나. 불쌍하지. 난남이는 짐 모퉁이 봉탕에 앉았다 말고 발 딱 일어났다. 마냥 방 안에만 누워있는 아버지께 갔다. 난남이는 조그맣게 불렀다. 아버지. 왜? 정신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언니 엄마한테 갈 거야. 난남이는 정신의 대답도 듣지 않고 몽실에게 달려갔다. 언니 아버지가 엄마한테 가랬어. 정말? 응. 난남이는 태어나게 대답했다. 몽실은 정신한테 가서 여쭤봤다. 아버지 정말 가도 돼요? 갔다 와. 정신은 쳐다보지 않고 대답했다. 다음 날 아침 몽실은 떠났다. 언니 언제 와? 난남이가 쳐다보며 물었다. 언니 새밤 자고 온다? 새밤? 응. 난남이는 손가락을 펼쳤다. 꼭 세 개를. 대꼴 고갯마루까지 어떻게 왔는지 모른다. 기차에서 내려 줄곧 달리다시피 했던 것이다. 엄마가 저 아래 골짜기에 마중을 나와 서 있는 것만 같았다. 고갯마루에서 잠시 숨을 돌리는데 어디선가 어렴풋이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몽실은 그냥 스쳐버리려다가 귀를 기울였다. 달구질 소리였다. 집터 다질 때나 묘를 다질 때 부르는 소리다. 몽실은 그 소리에 끌리듯이 고갯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달구질 소리는 더 크게 들렸다. 그리고 저쪽 마을 공동묘지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다. 달구질 소리는 거기서 들려오고 있었다. 어영 달구용 어영 달구용 몽실은 자꾸자꾸 달렸다. 마을 입구 정자나무 밑을 지나 텃논도 지났다. 대추나무가 있는 김씨 집이 바로 앞에 있었다. 집 앞엔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몽실아 골목 안쪽에서 누가 부른다. 힐끗 돌아다 보니 여자애 하나가 이쪽으로 쫓아오고 있다. 키가 몽실이보다 더 상큼하게 커버린 순덕이었다. 순덕아 몽실아 순덕이는 몽실의 손을 잡았다. 왜 이제 오니? 어? 몽실은 벌써 얼굴이 일그러지고 있었다. 너희 엄마 얼마나 너 기다렸는지 아니? 그랬는데도 너 오지 않아 못 보고 돌아가신 거야. 땅덩어리가 핑그르르 도는 것 같았다. 몽실은 하얗게 핏길을 잃었다. 그토록 절뚝거리며 달려왔는데 엄마가 죽다니 가엾은 엄마가 죽다니 몽실은 살인문 기둥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섰다. 장례식 일을 거들던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들었다. 몽실이 아니냐? 전부 쳤다더니 왜 이제야 왔니? 아주머니들이 한마디씩 말하며 몽실의 손을 잡는다. 용득아! 용순아! 너희 누나 왔다! 누군가 소리껏 부르자 안에서 삼배 허리띠를 맨 머스매와 계집애가 내다봤다. 용득아! 몽실이 가까스로 몸을 가누며 영득이에게 달려갔다. 용득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누나를 쳐다봤다. 몽실... 누나... 그래... 영득아... 몽실은 그제야 울음이 나왔다. 용득이를 껴안고 뺨을 비비며 울었다. 용순은 두어 발걸음씩 떨어져 서서 눈물만 흘리고 있었다. 몽실은 노루실에 두고 온 난나미보다 훨씬 자기를 닮은 용순이를 뚫어지게 보았다. 용순이... 언니 모르겠니? 나 모르겠니? 용순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 언니야... 몽실 언니... 엄마가... 엄마가... 언니 보고 싶다 했어. 용순이 또렷또렷 말했다. 그래... 언니가 잘못했구나. 진작 왔었더라면 엄마 얼굴 봤을 텐데... 공동묘지에선 탈구질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있었다. 엄마 산에 뭐 들어갔어? 이젠 집으로 못 온대. 용순은 입을 비축거리며 울면서 말했다. 그날 밤 몽실은 어머니도 없는 썰렁한 방에서 용순이 영득이와 나란히 잠들었다. 마을 손님들은 모두 돌아가고 건넌방에 김씨가 빈소를 차려놓고 있었다. 김씨는 몽실에게 전보다 다정했다. 별로 말은 없었지만 무언가 애틋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몽실은 사흘 동안 살림을 맡아서 보살폈다. 사무제를 지내러 어머니 산소에 가니 새로 만든 무덤에 잔디가 까실까실 말라 있었다. 동네 아주머니들의 말을 들으니 밀양댁은 지난 겨울 다리채 차기 전에 죽은 아기를 낳았다고 했다. 그때부터 밀양댁은 여유기 시작해서 두 달 동안 누워있었다고 했다. 병원에서 진찰 결과는 심장병이라 했다. 엄마는 몽실이 보고 싶어 매일처럼 불러달라고 했었다. 그런데도 연락을 안 하고 숨져갈 때야 전보를 친 거야. 동네 아주머니들은 거듭거듭 안타까워했다. 왜 심장병을 앓았을까? 그리고 왜 죽은 아기를 낳았을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일까? 엄마는 입버릇처럼 나쁜 어머니라고 했었지. 몽실은 이젠 영원히 가버린 밀양댁이 그렇게 죽어야 하는 까닭을 알고 싶었다. 세 밤만 자고 돌아간다고 낳남이와 약속했었지만 몽실은 하루를 더 머물렀다. 영순이가 떨어지지 않았다. 몽실 언니 우리 집에 같이 살아. 영순은 걱정스레 물었다. 언니 갔다가 또 올게. 낳남이가 기다린단다. 세 밤만 자고 간다고 약속했는데 가야 하지 않겠니? 낳남이가 누구야? 언니 동생이야. 이전에 영순이랑 함께 살았었잖니 빼빼 마르네 말이야. 몰라. 영순은 낳남이를 기억하지 못했다. 영순이랑 나이도 같고 그 애도 엄마가 없단다. 낳남이하고 영순이하고 누가 더 좋아? 영순은 엉뚱한 것을 물었다. 둘 다 좋아. 똑같이 좋아. 그럼 언니 갔다가 또 와야 해. 꼭 와야 해? 영순은 새끼손가락을 걸었다. 몽실은 영순에게 보리집 대궁으로 여치집도 만들어주고 머리를 다 예쁘게 묶어줬다. 순덕인의 할머니가 말했다. 영순이는 몽실이 어릴 적하고 꼭 갔다니까. 나흘 만에 대꼬를 떠났다. 김씨는 또 오라고 했다. 몽실아, 자주 와서 네 동생들 돌봐줘라. 몽실은 김씨의 말이 고마웠다. 진정으로 하는 말인지는 몰라도 김씨는 분명히 네 동생들이라 했다. 몽실은 한참 망설이다가 김씨에게 인사했다. 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언니, 꼭 와. 꼭 와. 누나, 빨리빨리 와. 영순이와 영득이 한참 동안 서서 몽실을 전송하고 있었다. 노루실에 돌아오니 난남이는 한층 더 까칠하게 여여있었다. 난남아, 밥 어쨌니? 먹었니? 언니, 조금밖에 못 먹었어. 몽실은 김씨가 싸준 어머니 장례식 때 떡보자기를 끌렀다. 아버지도 잡수세요. 정씨는 돌아 누워버렸다. 언니, 언니네 엄마 이제 안 아파? 난남이는 얄밉도록 가슴 아픈 말만 물었다. 언니네 엄마 죽었어? 우리 엄마처럼 먼데 가서 안 와? 그래, 먼데 아주 가버렸어. 난남이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돌아 누워있던 정씨가 어깨를 들먹거리고 있었다. 몽실은 정신이 번쩍 들어 아버지 뒷모습을 봤다. 정씨는 울고 있었다. 소리 없이 흐느끼다가 점점 세차게 몸부림을 쳤다. 몽실아. 정씨는 울음을 삼키며 불렀다. 아버지. 배가 나빴구나. 엄마를 죽으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엄만은 언제나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엄마는 괴로워서 아마 심장병에 걸렸을 거예요. 아니야. 아비가 못나서 엄마를 딴 데로 가게 만든 거야. 아버지 아니어요. 아버지도 엄마도 모두 나쁘지 않아요. 나쁜 건 따로 있어요. 어디선가 누군가가 나쁘게 만들고 있어요. 죄 없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거 그 누구 때문이에요. 몽실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정씨의 부어오른 얼굴은 좀처럼 본디 얼굴이 되지 않았다. 구름이 흐르고 있는 다리에서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먹지도 못하는데 약을 지어드릴 수도 없다. 정씨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도망쳐왔기 때문에 명예로운 상의용사도 아니다. 아버지 그만 우세요. 어서 이 떡 잡수시고 기운을 내세요. 난남이는 둘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궁금한 듯 눈을 말똥거리며 지켜보고 있었다. 밀양댁의 죽음이 정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일어나게 했는지 그토록 화를 내던 것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었다. 몽실이 보리이삭을 줍고 끼니가 되면 이웃마을로 다니며 밥을 얻어다가 세 식구가 나눠 먹었다. 난남이와 얘기를 하다가 문득문득 대꼴에 두고 온 영순이 생각을 했다. 영순인 어떻게 하루하루 살고 있을까 몽실은 한다름에 달려가고 싶었다. 19. 모두 모두 내 동생 정씨는 몽실에게 타일렀다. 몽실아, 이젠 대꼴은 잊어버려라. 너희 어머니도 없는데 아무 상관도 없잖니. 영순이가 가엾어요. 영순이는 네 동생 아니다. 영순이는 엄마 딸이잖아요. 너하고는 성이 다르잖냐. 그러니까 남이다. 몽실은 대꼴 영순에게 가는 걸 그만둘 수 없었다. 영득이와 영순이가 날마다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북존댁이 죽으면서 난남이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하던 것처럼 밀양댁도 몽실에게 무언가 부탁하고 싶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영득이와 영순이 걱정을 많이 했을 것이다. 몽실은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일을 꾸몄다. 아버지 몰래 대꼴에 다녀오기로 한 것이다. 아침 일찍 가면 저녁에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모내기도 끝나고 조금 한가한 시간이 생겼다. 몽실은 이웃집 모두에게 이야기하고 비밀을 지켜달라고 했다. 남주하고 둘이서 건넌마을 조반미길을 거들러간다고 했다. 정신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몽실은 아침 기차로 서둘러 갔다. 대꼴 영순은 언니가 너무 늦게 왔다고 원망이 대단했다. 그러나 영순은 몽실을 닮아 착했다. 언니, 몇 밤 자고 가? 몽실은 달랠 수밖에 없었다. 언니, 오늘 참 바쁘단다. 이 다음에 와서 자고 갈게. 응? 언니, 안 돼! 영순은 몽실에 치맛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았다. 영득이도 영순이도 옷 매무새가 말이 아니었다. 김씨도 철양아리만큼 수척했다. 집안도 부엌 안도 더러웠다. 몽실은 부엌 청소를 하고 영득이와 영순이 옷을 빨았다. 점심밥을 지어 함께 먹었다. 몽실은 생각했다. 영득이, 영순이는 그래도 괜찮아. 먹을 것이 있으니까 배고프진 않겠지. 난남이는 지금쯤 아침에 지어놓은 보리밥을 아버지와 함께 먹고 있을 것이다. 갑자기 몽실은 난남이에게 죄스러워졌다. 난남이 혼자 버려두고 자기들끼리만 즐거워하고 있는 것만 같았다. 몽실은 영순이와 영득이에게 약속을 했다. 한 달 뒤에 꼭 온다는 약속이다. 그러고는 몽실은 고갯길을 넘어 기차를 타고 노루실로 돌아왔다. 난남이는 어둑어둑한 처마 및 봉당에 오둑하니 앉아있었다. 난남아. 난남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조바타 매느라고 늦었어. 많이 기다렸지? 몽실은 난남이 얼굴을 들여다봤다. 양쪽 뺨에 눈물 자국이 나있고 지금도 눈물이 글썽 괴어 있었다. 난남아. 난남아. 난남은 몽실을 쳐다보지 않고 줄곧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다가 겨우 한마디 했다. 언니 어디 갔다 온 거 나 다 알아. 이번엔 몽실이 말문이 막혔다. 얼른 피하듯이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했다. 난남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그날 밤을 지냈다. 몽실은 한 달 뒤에 다시 대꼴에 가야 하는 것이 걱정되었다. 이번엔 아예 난남이에게 얘기하고 가기로 마음먹었다. 난남아. 언니 먼데 갔다 올게? 아버지한테 가르쳐주지 마라. 응? 언니 내 동생들한테 가는 거 아버지 알면 화내는 거지? 그래. 그러니까 가르쳐주지 마라. 안 가르쳐준다. 난남은 차분하게 말했다. 언니 동생한테 가는 거 난남인 싫어? 안 싫어. 언니는 난남이네 언니도 되고 언니네 동생들 언니도 되고. 그렇지? 응. 그래. 언니 또 깜깜해져야 와? 아니야. 밝을 때 올게. 오늘은 일찍 올 거야. 초가을 산들바람이 불고 있었다. 조 이삭이 패고 수수 이삭이 패다. 대꼴 가는 고갯길에 관함 풀꽃이랑 달맞이꽃. 그리고 이름 모를 풀꽃이 피어 있었다. 몽실은 꽃을 따 모았다. 영순이 갖다 줘야지. 괜히 설레는 가슴을 누르며 대추나무 골목길로 들어가 김신의 마당으로 들어섰다. 이상하게 마당이 깨끗하고 마루와 봉당도 깨끗하다. 어디서 온 누구냐? 부엌에서 좀 뚱뚱한 여인이 내다봤다. 몽실은 가슴이 뜨끔했다. 눈이 크고 코가 크고 그리고 입도 커다란 여자는 마음씨가 어떨까? 저 영득이 어디 나갔어요? 몽실이 간신히 물은 것만 같았다. 영득이 왜 찼니? 제 동생이에요. 네 동생이라고? 그러고 보니 네가 바로 죽은 년의 의붓 자식이구나. 여인은 몽실의 아래위를 찬찬히 훑어봤다. 영득이 만날 거 없으니 그냥 돌아가. 저 먼 데서 왔어요. 그냥 만나만 보고 갈게요. 몽실이 처음 봤을 때 짐작한 대로 이 여자는 김씨의 새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 영득이 어머니다. 너 이제 소용없으니 어서 돌아가. 몽실이 더 이상 서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았다. 힘없이 돌아서서 살인문 쪽으로 향했다. 영순이 주려고 따무았던 꽃이 손에서 풀려나와 마당에 떨어졌다. 아침에 올 때 난남이에게 동생들을 보러 온다고 자신있게 말했었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졌다. 몽실 누나 언니야 몽실은 소리나는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골목길에 영득이와 영순이 쫓아오고 있었다. 영득아 몽실은 온몸이 달아오르듯이 금방 힘이 솟았다. 그러나 그건 잠깐이었다. 안 돼! 몽실이 그리고 달려오는 영득이 영순이 똑같이 얼어버린 듯 제자리에 서버렸다. 새어머니라고 하는 뚱뚱한 여자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영득이와 영순의 손을 낚고채듯 잡아 끌었다. 오물거리지 말고 빨리 가! 몽실을 쏘아보는 눈이 너무도 무서웠다. 몽실은 갑자기 피가 끓어올랐다. 눈을 똑바로 뜨고 그 여자를 마주 쏘아보았다. 아주머니도 사람이에요? 뭐라고? 영순이랑 영득인 아주머니하고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우린 틀림없는 남매예요. 몽실은 뛰어가 그 여자에게 잡힌 영득이와 영순의 손을 양손에 잡았다. 그러자 힘을 얻은 영득이와 영순이가 새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언니의 손에 매달렸다. 그러나 몽실은 금방 후회했다. 동생들의 손을 잡은 채 조용히 말했다. 아주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영득이와 영순이는 아주머니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안 와도 되겠죠. 오늘은 모르고 왔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몽실은 동생들의 손을 놓았다. 어머니한테 가거라. 몽실은 돌아서서 김씨 집을 나왔다. 고갯길을 어떻게 넘었는지, 기차를 어떻게 타고 내렸는지 몰랐다. 노릇이 집으로 돌아오니 난나미가 뜻밖이라는 듯 놀라며 달려나왔다. 언니, 왜 일찍 왔어? 난남아... 몽실은 난나미를 껴안고 울었다. 지난 여름 휴전협정이라는 것이 마무리되었다. 그러나 그 지긋지긋한 38선은 없어지지 않고 다만 이름만 휴전선으로 바뀌어진 채 본래대로 돌아오고 말았다. 북쪽에서 피나놓은 사람들과 남쪽에서 북으로 간 사람들은 돌아가지도 돌아오지도 못한 채 전쟁만 쉬게 된 것이다. 계암나무골, 몽실이 고모부도, 그리고 그곳 마음씨 착한 아주머니의 남편도 돌아오지 못했다. 무엇 때문에 전쟁은 일으켰고, 무엇 때문에 쉬게 되었는지, 후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처럼 쳐다보고만 있었다.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병신이 되고, 그리고 고향을 잃었다. 총알이 날아오는 전쟁은 그쳤지만 사람들은 살아가기 위해 또 다른 전쟁을 해야만 했다. 가을이 서서히 무르익고 추수가 끝났다. 썰렁한 들판엔 이내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이 닥쳤다. 몽실은 곡식 한 톨 걷어들이지 못하면서 그 가을을 고달프게 보냈다. 방아찢기, 새참 날라주기, 애기 봐주기, 하루도 놀지 않았지만 겨우 끼니 때 얻어먹는 밥술에 불과했다. 아버지 정씨의 건강은 겨울이 오면서 좀 더 나빠졌다. 장다리의 구름은 계속 흘러내렸고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했다. 편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누워서도 자꾸 앓는 소리를 했다. 몽실의 일거리는 아버지의 병 시중만도 벅찬 것이지만 일은 자꾸만 쌓였다. 그토록 친절하게 몽실을 찾아오던 마을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자 돌아서서 본체만 체했다. 몽실은 또다시 깡통을 들고 구걸에 나섰다. 난남아, 넌 아버지 모시고 집에 있거라. 언니 혼자서 밥 얻어올게. 응, 갔다 와. 난남은 쉽게 대답했다. 어른들이 입는 혜진 군복을 허리 밑까지 외투처럼 입은 몽실 언니가 깡통을 들고 집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난남은 자꾸만 슬퍼졌다. 언니는 동생들이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새엄마가 왔기 때문에 언니는 가지 않아야 된다고 했지. 몽실이 얻어온 밥은 얼음처럼 식어 있었다. 난남아, 조금만 기다려라. 밥 태워가지고 먹자. 몽실은 깡통의 밥을 솥에 부어 데웠다. 불을 지피는 아궁리 곁에 난남이가 붙어 앉았다. 언니, 새엄마는 왜 있어야 해? 친엄마가 죽고 없으니 새로 엄마를 모셔야 하는 거야. 그래서 죽은 엄마의 자식들을 잘 키워줘야지 않겠니? 그럼 우리도 새엄마가 있으면 우리 잘 키워주겠네. 응, 그럴 거야. 그럼 우리도 새엄마 모셔오는 거야? 그, 그래. 나중에 아버지가 몸이 다 나으시고 돈을 벌면 모셔올 거야. 몽실은 대꼴 영득이네 새어머니를 생각했다. 영득이와 영순이 잘 키워주고 있을까? 때리고 욕하며 구박을 주진 않을까? 영득이가 보고 싶었다. 그리고 영순이가 더욱 보고 싶었다. 어쩌자고 몽실은 언제까지나 외롭게 슬프게만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건강에 어서 나오시면 우리도 좋아질 거야. 그 아버지 정씨 때문에 부산으로 간 것은 겨울이 다 가고 버들가지가 파랗게 잎이 도는 봄날이었다. 언제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쫓아와 알려주는 장골 할머니가 부산에 돈을 받지 않고 거저 치료해 주는 병원이 있다고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 모시고 가거라. 아버지 병이 와서 나야만 너도 고생을 덜 수 있지 않겠니? 난남이는 어떡할까요, 할머니? 난남이는 다녀올 동안 내가 데리고 있을게. 장골 할머니는 이웃집을 돌면서 기차 싹을 마련해 주었다. 아침 일찍 떠나야 저녁 늦게 도착한다는 그 항구도시에 몽실은 아버지를 모시고 기차를 탔다. 가까스로 자리를 잡아 아버지를 앉게 했지만 몽실은 서서 가야만 했다. 낡은 증기기관차는 덜컹거리면서 몹시 흔들렸다. 몽실은 기차 안에서 또 생각을 떠올렸다. 읍내 거리에서 꼭 팔던 애였다. 그 애는 자기 손으로 돈을 벌어 식구들을 위해 비지를 사다 먹고 있었다. 공짜로 얻어먹어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런데도 몽실은 이번에도 또 공짜로 얻은 돈으로 기차를 타고 공짜로 치료해 준다는 병원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다. 지루한 기차 안에서 몽실은 아름다운 봄이 찾아와 진달래가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바깥 풍경을 바라볼 여유도 못 가진 채 한숨을 푹 쉬었다. 20. 자선병원을 찾아서 4년 전에 독일 천주교인들이 세웠다는 자선병원에 닿은 것은 다음날 한낮이 가까워서다. 어젯밤 늦게 기차에서 내려 정거장 대합실에서 밤을 세웠었다. 병원 앞에는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꽉 차있었다. 모두가 거짓꼴을 한 환자들과 곁에서 시중을 두는 가족들이었다. 팔뚝왕산에서 다 모인 사람들은 말투도 각가지였다. 전쟁은 높은 사람들이 일으켰지만 그 피해는 모두가 가난하고 착한 백성들만이 떠맡아버린 것이다. 줄 선 사람들의 숫자는 다 셀 수도 없었다. 가만히 떼기를 깔거나 혹은 맨 길바닥에 그냥 누워있었다. 줄곧 기침을 하는 사람, 머리를 싸맨 사람, 다리를 다친 사람, 상처와 병 이름도 가지가지였다. 엉클어진 머리칼, 먼지투성의 얼굴과 뼈만 남은 모습들이 거기 하염없이 기다리고 서 있는 것이다. 처음 몽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여기 병원으로 들어가자면 어느 문으로 들어가나요? 몽실은 가까이 서 있는 어느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아주머니는 들었는지 말았는지 대답이 없었다. 저 병원으로 들어가자면 아, 시끄머! 저쪽 끝에 가서 기다려! 아주머니가 화를 내며 가르쳐줬다. 몽실은 찔끔 겁이 나서 얼른 아버지 손을 잡고 그 기다랗게 줄 선 사람들의 맨 끝에 가서 섰다. 삼백 명이 될지 오백 명이 될지 아니면 천명이 넘는지도 모른다. 그 기다란 행렬의 끝에 몽실은 아버지 손을 잡고 섰다. 몽실아, 나 앉아야겠구나. 정 씨는 길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았다. 몽실은 배가 고팠다. 어제 집에서 올 때 싸운 주먹밥은 기차에서 다 먹어버렸다. 한낮이 되기까지 아직 아침밥도 먹지 못한 것이다. 몽실은 사방을 둘러보았다. 어디를 보아도 개딱지처럼 다닥다닥 붙여지은 판자집들이다. 읍내 거리보다도 장터 마을보다도 더욱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만 이곳 항구도시에 모인 것 같았다. 병원 앞에 줄 선 사람들만이 환자가 아니라 걸어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병을 앓고 있는 듯이 여유에 있었다. 몽실은 저편 골목길로 들어가 보았다. 드럼통을 세워놓고 빵을 굽고 있었다. 몇몇 조물액의 아이들이 빵 굽는 구경을 하면서 모여있었다. 몽실이 그 앞에서 머뭇거리고 서있으니까 아이들이 물었다. 거짓빵 사러 왔니? 거짓빵이라니 몽실은 좀 어리둥절했다. 돈은 가지고 있니? 또 다른 애가 물었다. 몽실은 빵을 굽는 아저씨 곁으로 갔다. 빵 한 개 얼마예요? 어? 시판에 두 개다. 아저씨가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몽실은 지금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을 속으로 세매보았다. 육시판인지 칠시판인지 알 수 없었다. 돈을 꺼내어 조심스레 세워보니 육시판이었다. 이십판을 빵 굽는 아저씨에게 내밀었다. 아저씨는 꼬불꼬불한 미국 글씨가 어지럽게 씌어진 종이에 빵 네 개를 싸주었다. 몽실이 받아들자 모여섰던 조무래기들의 눈길이 거기로 한꺼번에 쏠렸다. 그러더니 그 중 한 아이가 손을 내밀었다. 예, 한 개만 줘. 때가 덕지덕지 묻은 더러운 손이었다. 아니야, 이거 안 돼. 몽실은 그의 손을 피해 빵꾸러미를 가슴께로 감췄다. 그러자 또 한 애가 손을 내밀며 몽실에게로 다가왔다. 한 개만 줘. 한 개만 줘. 아이들의 손이 일제히 빵꾸러미로 모였다. 몽실은 뒤로 물러서면서 얼른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손은 어느새 빵봉지를 붙잡고 놓지 않았다. 꾸러미가 찢어지고 빵이 튀어나왔다. 아이들은 튀어나온 빵을 잽싸게 낳고 채가지고 도망쳤다. 몽실은 찢어진 빈 종이봉지만 들고 서있었다. 어처구니가 없었다.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얘야, 조심해야지. 다 뺏겼구나. 빵 굽는 아저씨가 혀를 찼다. 몽실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러나 빵 굽는 아저씨는 그 이상 아무런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다. 몽실은 돈 20판을 또 꺼내었다. 사방을 돌아보았지만 아이들은 없었다. 아까처럼 빵을 싸주는 아저씨가 빵을 한 개 더 넣어주는 걸 봤다. 조심해서 갖고 가라. 아저씨가 봉지를 단단히 싸주었다. 몽실은 빵 꾸러미를 가지고 줄곧 앞뒤와 옆을 살피며 아버지가 있는 병원 앞으로 갔다. 가장 뒤쪽 끝줄에 있을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다. 몽실은 두루두루 살폈다. 몽실아. 몽실은 소리나는 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아버지가 거기 있었다. 줄 서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정씨는 끝줄에서 연아문명이나 앞에 주저앉아 있었다. 아버지 여기 계셨어요? 내 뒤쪽으로 계속 와서 서는구나. 정씨의 얼굴은 먼지에 쌓여 얼룩이 져 있었다. 몽실은 빵을 꺼내었다. 둘은 쭈그리고 앉아 빵을 씹었다. 강냉이 가루로 반죽을 해서 깡통에 부어 만든 빵은 그런대로 구수하고 달콤했다. 물이 없겠냐? 정씨가 물을 찾았다. 몽실은 일어나서 다시 골목길로 들어갔다. 빵 굽는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여기 먹을 물 어딨어요? 저쪽 공중수도로 가봐라. 공중수도에 갔으나 물을 담을 그릇이 없었다. 몽실은 다시 돌아가 빵장수 아저씨에게 말했다. 아저씨, 깡통 좀 빌려주셔요. 아저씨는 물행주랑 허섭 쓰레기 같은 것들이 담긴 깡통을 비워줬다. 물을 기러다 아버지에게 드리고 깡통을 가지고 갔더니 아저씨가 물었다. 너, 집이 이 근처가 아닌 모양인데 뭐 타러 여기 왔니? 시골에서 왔어요. 아버지가 병원이셔서 어제 내려왔어요. 요 앞 병원에 들어가려고 왔니? 예. 아픈 사람이 하도 많아 쉽게 들어가겠니? 벌써 한 달 동안이나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도 있나보더라. 아저씨, 어떡하면 좋아요? 아버지하고 너하고 둘이서 왔니? 예. 왜, 어머니가 안 오셨어? 어머니는 안 계세요. 그러니? 모두 전쟁 때문에 고생이구나. 아버지가 병원에 들어가려면 쉽지 않을 거야. 아, 밤낮으로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거다. 기다리더라도 어쩔 수 없죠. 아버지 다리를 꼭 낮게 해드려야 해요. 그날 밤 빵장수 아저씨는 집에서 담요 한 장을 갖다 주었다. 낡아서 구멍이 난 것이지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른다. 몽실은 아저씨에게서 깡통을 얻어 밥을 구걸했다. 어두운 밥을 아버지와 함께 나눠 먹으면서 몽실은 노루실에 두고 온 난남이 걱정을 했다. 구멍난 담요를 아버지 덮어드리고 그 한 자락을 가지고 길바닥에 그냥 웅크리고 누웠다. 봄, 밤은 살을 해듯이 추웠다. 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 몽실은 난남이 걱정이 태산처럼 밀려와 가슴을 죄게 했다. 줄 선 사람들은 조금도 줄어드는 것 같지 않았다. 가끔씩 가다가 택시가 오고 거기서 내린 사람들이 병원으로 들어갔다. 줄 선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있었다. 아, 뭐여? 일껏 줄 서서 기다리는 사람들은 보름씩 한 달씩 있어도 못 들어가는데 아, 어떤 놈은 빼기 좋아 금방 들어가는 거여?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는 세월 없이 기다려야 하는가? 자선 병원도 차별이 있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돈 많은 사람들은 뒷구멍으로 진찰권을 얻어내어 이렇게 쉽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 세워진 병원이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비가 내렸다. 불쌍한 사람들은 길바닥에 그냥 비를 맞으며 기다렸다. 거적을 덮고 누운 사람, 앉은 사람, 부축하며 기대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이다. 기다리다 죽어버리는 사람도 있었다. 하루에 한두 사람씩 거적에 쌓여 가족들의 울음과 함께 어디론가 떠나는 것이다. 얼굴빛이 검푸르고 목구멍에서 자꾸 피가 올라오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이 몽실의 자리에서 다섯 번째 앞에 있었다. 그 할머니 옆에는 쉰 살이 넘어배는 아들이 어머니 시중을 들고 있었다. 할머니는 말할 기력도 없고 아들이 어디서인가 구해온 가루우유를 끓여주는 것도 먹지 못했다. 길 옆 가장자리에 벽돌 조각을 모아 부스러기 나무를 지펴가며 아들은 어머니께 열심히 따뜻한 물을 끓여주고 있었다. 어머니, 이거 잡수셔요. 어서 몸이 회복돼야만 고향 집에 돌아가실 게 아니겠어요. 할머니는 눈을 감은 채 그렇게 신음소리로만 대답했다. 새벽 역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저녁때가 되어도 그치지 않았다. 몽실은 아버지 정 씨를 위해 이곳저곳 쓰레기 더미를 찾아 찢어진 지우산이랑 걸레 같은 것을 주워다 덮개를 만들었다. 그러나 정 씨는 더 버티고 견디지 못하는지 몹시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몽실아, 어떻게 기차 싹을 구해서 집으로 가졌구나. 아버지, 좀 더 기다려요. 병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깨끗이 건강해져서 나온대요. 하지만 못 견디겠구나. 정 씨는 비에 젖은 길바닥에 털썩 쓰러지고 말았다. 바로 그때 피를 토하며 기다리던 할머니가 이상한 비명소리를 질렀다. 소리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쪽을 돌아다 봤다. 어머니! 이어서 할머니의 아들이 울부짖으며 할머니의 몸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벌써 숨이 끊겨버렸다. 아들은 흐느껴 울었다. 비에 젖은 사람 모두가 할머니의 아들과 함께 울고 있었다. 몽실은 젖은 길바닥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부축했다. 아버지가 몽실의 얼굴을 쳐다봤다. 퉁퉁 부어오른 얼굴. 그러면서도 핏기 없는 아버지의 얼굴이 가련한 딸을 올려다보면서 눈에 눈물을 글썽이었다. 아버지, 조금만 참아요. 오늘만 견디시면 찻삭을 구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손을 꼽아보니 벌써 이리로 온지가 아흘에나 되었다. 난남이 걱정에 언뜻 스치고 갔지만 몽실은 이내 잊어버렸다. 이토록 눈앞에 일이 어려운데 난남이 일까지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 몽실은 자기도 모르게 많이 지쳐있기도 했다. 정말 몽실의 모습은 비참했다. 여자아인지 남자아인지 분간할 수조차 없었다. 빗질 한 번 못한 머리카락은 제멋대로 엉클어져 있었다. 빨지도 않고 입은 채 길바닥에 들어누어 잠을 자고 일어나 아버지 심부름을 하느라 더러워진 옷에서는 냄새가 났다. 몽실의 옷에서만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었다. 정씨의 모습은 더욱 비참했고 더러웠다. 그 정씨 앞에 목발을 짚고 서있기도 하고 앉아있기도 하는 청년도 그 앞에 아주머니도 그 앞에 사람도 그리고 거기 줄 선 모든 사람들에게서 풍기는 고약한 냄새는 지나다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비가 그치고 햇볕이 났다. 입은 채 적셨던 옷을 그대로 또 입은 채 말렸다. 몽실아 난 그만 죽을 것 같다. 정씨가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참으로 드문 일이다. 깡통엔 쌀밥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몽실은 아버지를 위해 좋은 집을 찾아다니면서 구걸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씨는 그날따라 고기를 저으며 밥을 전혀 먹지 않았다. 그럼 이따가 잡수셔요? 몽실은 깡통을 종이로 덮어 아버지 곁에 놓았다. 한나절이 되어 몽실이 정씨에게 밥을 권하자 역시 고개를 저으며 먹지 않았다. 아버지 이제 며칠만 더 기다리면 우리 차례가 되어요. 몽실은 정씨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다. 그래, 정말이지. 많이 앞으로 당겨져 왔구나. 병원 현관문이 저만치 있었다. 그러고 보니 그날이 벌써 보름째나 되는 날이었다. 21. 아버지의 죽음 4월이 가고 있었다. 그토록 차갑던 저녁 날씨도 조금씩 풀렸다. 사람은 전혀 모르던 사이였어도 만나서 몇 번 사귀면 정이 든다. 몽실은 그동안 이곳에서 함께 지내면서 빵장수 아저씨랑 몽실이 곁에 줄 서 있는 사람들과 제법 친하게 되었다. 빵장수 아저씨는 이북에서 온 피난민이었다. 피난길에서 아내와 젖먹의 아기를 잃어버리고 아홉 살짜리 아들 하나를 데리고 있었다. 구정물이 흐르는 냇가에 운막을 짓고 골목길에서 거짓빵을 구워 팔았다. 몽실이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던 날부터 아저씨는 헌 담요랑 깡통을 주면서 도와주었다. 아저씨 이름은 최인구였다. 그 다음은 몽실이 서 있는 바로 앞에 목발 짚은 청년이다. 배 근수라는 청년은 스무살의 나이였지만 어떻게 보면 마흔살도 넘어배는 깡마른 모습이었다. 3년 전에 폭격으로 다리를 다쳤었다. 국군들의 야전 병원에서 겨우 치료를 받았지만 뒤에 자꾸 고름이 나오고 아팠다. 그래서 다시 치료를 받으려고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가족들과는 모두 헤어져 혼자서 거지 생활을 하고 있었다. 배 근수 청년은 별로 말없이 서서 차례를 기다렸지만 자꾸 몽실에게 얘기를 했다. 몽실아, 아버지는 이민군에게 포로를 잡혀가셔서 다리를 다쳤다 했지? 불에 달군 새코챙이로 장다리를 찢었대요. 모두가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같은 결혜가 이렇게 서로 죽이려 했으니까. 미치지 않고는 이럴 수 없어. 배 근수 청년은 밤동안에는 쭈그리고 누워 자지만 낮에는 줄곧 서서 버텼었다. 사람은 자꾸 편하려고 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점점 약해져버릴 것 같아서 서 있는 거야. 하지만 오빠는 다리를 무리하면 안 되잖아요. 몸실은 어느새 배 근수를 오빠라 부르고 있었다. 배 근수에게 끼니마다 도시락이나 다른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아줌마가 있었다. 아줌마인지 아니면 아가씨인지 잘 모르지만 마음씨 좋은 젊은 여자는 정말 정성을 다하는 것 같았다. 별로 말이 없이 찾아오는 아줌마는 표정도 없었다. 오빠, 아줌마하고 어떻게 알았어요? 몽실이 근수한테 물어보았다. 비나민 수용소에서 알았어. 2년 전이지만 그때부터 서로 소식은 전하면서 지냈던다. 아줌마 시집 갔어요? 아니야, 안 갔어. 그럼 혼자서 뭘 해요? 그냥 저냥 살고 있어. 근수는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았다. 정씨가 밥을 먹지 않던 날 배 근수는 그 아줌마가 갖다 준 도시락을 건네주었다. 아저씨, 이거 잡수세요. 생선 반찬 있어요. 몽실이 도시락을 받아 정씨한테 권했다. 고추장에 졸인 갈치토막이 먹음직했지만 정씨는 역시 고개를 저었다. 몽실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뭐예요? 몽실은 아버지의 입에 바짝 귀를 댔다. 아침마다 물을 기러다 얼굴을 닦아들였지만 정씨의 얼굴은 먼지 때문에 인해 더러워지고 만다. 가슴이 작고 답답해진다. 몽실은 아찔해져서 몸을 한 번 비틀거렸다. 그러나 두 다리에 힘을 꽉 주었다. 죽은 북촌댁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난나미를 낳고 지쳐버린 끝에 숨을 거둔 북촌댁은 가슴이 몹시 답답하다고 두 주먹으로 그려주었었다. 몽실은 저도 모르게 병원 현관으로 뛰어갔다.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현관 가득히 안고 서고 그리고 줄 선 사람들 모두가 몽실을 봤다. 그들은 몽실을 잘 알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그러나 앉아있는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서있는 사람은 서있는 자리에 그냥 서있었다. 몽실은 아버지한테로 되돌아갔다. 백은수 청년이 정씨를 부축하면서 머리를 안고 있었다. 정씨의 얼굴빛이 점점 핏길을 이뤄갔다. 저녁이 왔다. 그리고 밤이 깊었다. 모닥불을 피우고 물을 끓였다. 그 물을 한 숟가락씩 떠서 먹였다. 정씨는 그러나 물조차 먹지 못했다. 새벽녘 정씨는 숨을 거두었다. 길바닥에서 줄서 기다린 지 꼭 열엿새 만이었다. 정씨의 시체는 거기서 그렇게 죽어간 다른 사람들처럼 가만히 떼기에 쌓여 파출소 순경이 보는 앞에서 노무자 아저씨들이 트럭에 싣고 갔다. 화장터에서 화장을 한 뒤 몽실에게 뼈가 담긴 조그만 상자를 주었다. 흡사 정씨가 죽기를 기다린 것처럼 그렇게 쉽게 걷어버린 것이다. 노루실로 돌아갈 때 백은수 청년이 몽실에게 물었다. 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니? 몽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다. 집에 가봐야겠어요.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백은수가 이어서 말했다. 아줌마가 널 데리고 있고 싶다고 하더라? 아줌마가 같이 있자고요? 네 동생 데리고 와서 같이 말이야. 그러면 나도 함께 있을 거야. 그냥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줌마 심부름 같은 거 해주고 나도 다리 나오면 일할 거야. 몽실은 노루실에서 그냥 살고 싶었지만 백은수의 말을 들으니 그렇게 하고 싶어졌다. 집에 가서 난남이 데리고 올게요. 그래 꼭 데리고 오너라. 돌아갈 때 빵장수 아저씨께 인사를 드렸다. 아저씨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다니 정말 안 됐구나. 우리 모두 전쟁만 아니었어도 가족을 잃지 않았을 텐데. 빵장수 아저씨는 헤어진 아내와 어린 아기를 생각하는지 말끝을 흐렸다. 몽실은 아저씨의 검은 얼굴과 누더기 옷을 봤다. 아저씨 어쩌면 나도 이리로 와서 살지 몰라요. 이리 오겠다고? 어떻게 올 수 있겠니? 집에 가도 동생하고 둘 뿐이잖아요. 누가 심부름이나 해주면서 함께 살자고 하거든요. 그러니? 그럼 내려오너라. 고생이 되더라도 살아야 하지 않겠니? 병원 앞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다. 오늘은 누가 죽을지 내일도 모레도 기다리다가 죽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또 자기들 갈 곳을 찾아 떠나는 것이다. 빵장수 아저씨도 차비에 보태쓰라고 얼마의 돈을 주고 백은수 청년에게 도시락을 갖다주는 서금년 아줌마도 돈을 주었다. 노루실엔 난남이가 얌전히 언니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의 뼈가 든 상자를 보고 난남은 언니의 팔에 매달렸다. 몽실은 그 난남의 목을 손으로 쌓아앉았다. 눈물이 난남이 머리 위에 떨어져 내렸다. 언니, 언니하고 아버지하고 뭔데 같이 가버렸는 줄 알았어. 난남은 몽실을 쳐다봤다. 아니야, 아버지 혼자서 가버리셨단다. 난남이 혼자 두고... 장골할머니는 자꾸만 잘못했다고 했다. 몽실아, 내가 억지로 병원에 보내서 아버지 죽게 한 거야. 아휴, 몽실아, 이 죄를 어떻게 용서받겠니? 너희 아버지 좀 더 살아야 했는데... 할머니, 아버진 집에 계셔도 여태 살지 못했을 거예요. 그토록 아프셨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난 평생 마음이 괴로울 거야. 집에 그냥 있었더라면 고생도 덜 하고 길바닥에서 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면목이 없구나. 동네 사람들이 정 씨의 뼈를 북촌댁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나란히 묻어주었다. 이렇게 해서 몽실은 이젠 아무도 없는 고아가 된 것이다. 몽실은 난나미를 데리고 백은수와 약속한 대로 노르실을 떠났다. 5월의 바람은 따뜻했지만 몽실은 작고 쓸쓸했다. 대꼴 영득이와 영순이 생각이 났다. 영득아, 영순아, 이 다음에 좀 더 크거든 만나러 갈게. 지금 꼭 가고 싶어도 지금은 안 된단다. 서금년 아줌마는 난나미를 보자 귀엽다고 안아주었다. 금년의 집은 으슥한 뒷골목의 2층 집에 있었다. 나무로 지은 낡은 일본식 집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있었다. 몽실은 난나미와 함께 부엌 방에 들었다. 작고 어두운 방이다. 그날은 일찍 저녁밥을 먹고 나자 서금년이 몽실아, 고단한데 일찍 자거라. 하면서 퍼런 미군 담요를 깔아주었다. 30총짜리 전등불이지만 시골에서 호롱불 밑에서 지내다 왔기 때문에 눈이 부시었다. 몽실은 난나미를 뉘워놓고 잠시 앉아서 생각을 했다. 금년이 아줌마는 대체 무얼에서 살고 있는 걸까? 몽실은 자리에 누워도 쉬이 잠이 오지 않았다. 밤 9시가 넘어서였다. 바깥 현관문이 열리면서 어떤 남자가 들어오는 기척이 났다. 목소리가 굵고 그리고 말씨가 한국말이 아니었다. 몽실은 놀라 가슴이 마구 뛰었다. 미국 사람? 몽실은 살며시 일어나 미다지 사이 문틈으로 내다봤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금년이의 손을 잡고 2층 계단을 오르고 있는 남자는 시퍼런 군복의 흑인 병사였다. 몽실은 움찔했다. 언젠가 읍내 최씨 집에 있을 때 버려진 검둥이 아기를 안고 오다가 죽어버렸던 일이 번개같이 떠올랐다. 금년이 아줌마는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몽실은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엎치락뒤치락했다. 아무리 가슴을 가라앉히려 해도 자꾸 울렁거렸다. 북촌댁 얼굴, 어머니 얼굴, 아버지 얼굴, 인민군, 국군, 미군, 흑인 병사, 그리고 탱크와 비행기 폭격. 수없이 머리를 스치고 어지럽혔다. 언니, 일어나. 난남이가 잠든 몽실을 깨운 것은 훤히 아침이 왔을 때였다. 몽실은 소스라치며 일어났다. 언니, 아침밥 해야지. 그래. 몽실은 머리가 띵하게 아팠다. 일어나 앉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다. 2층에서 아줌마 내려왔어? 아니. 몽실은 부엌 쪽 미다지를 열어봤다. 부엌은 어쩌녁 치워둔 그대로였다. 이불을 깨켜놓고 방을 쓸었다. 금년이 내려와 뭘 시킬 때까지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 아침 해가 뜨고 그리고 아침밥 먹을 시간도 지났다. 아침 10시가 가까웠을 때 2층 계단에서 내려오는 기척이 났다. 나무로 된 층계는 몹시 삐걱거렸다. 몽실은 저도 모르게 그 층계의 위쪽으로 고개를 들어 쳐다봤다. 기다란 군복 입은 다리가 보이고 그리고 몸뚱이가 보이고 새까만 흑인 병사의 모습이 모두 보였다. 흑인 병사는 하얀 이빨을 드러내 보이면서 웃고 있었다. 금년이 그 흑인 병사의 새까만 손을 잡고 함께 내려와 현관문을 열고 배웅했다. 몽실은 돌아서서 보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난나미는 줄곧 꼿꼿이 서서 쳐다보고 있었다. 금년이 아무렇지 않은 듯 몽실을 보고 웃었다. 몽실아 오늘 많이 늦었지 어서 아침밥 지어 먹자. 금년은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아침밥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몽실은 좀 두려운 마음으로 금년이 곁으로 갔다. 쌀을 일고 된장국을 끓였다. 언니! 금년이와 몽실이 함께 큰 소리로 부르는 난나미한테 고개를 돌렸다. 난나미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나 무서워. 난남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안고 울기 시작했다. 금년이와 몽실은 오뚝 그 자리에 서서 우는 난나미를 바라보기만 했다. 22. 모두 다 떠나가고 배 근수가 다리 수술을 받고 깨끗이 나와가지고 태어난 것은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중순이었다. 다리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근수는 온몸의 건강이 다 좋아졌다. 몽실아 이젠 뭐든지 문제없단다. 근수는 무척 기쁜 모양이었다. 몽실이도 기뻤다. 태어나던 날 근수는 몽실의 눈치를 살폈다. 그동안 금년이한테 미국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금년은 그날도 2층 방으로 손님을 받고 있었다. 하얀 피부에 노란 곱슬머리의 미국 군인. 금년에게 찾아오는 손님은 매번 달랐다. 금년이 혼자만이 아니고 수선하라고 예쁜 이름을 가진 아가씨도 꾀꼬리란 별명을 가진 아가씨도 왔다. 그들도 돈을 벌기 위해 금년이와 꽃같이 미국 사람을 데리고 왔다. 비릿하고 우울한 항구도시는 먹고 살기 위해 서로가 싸움을 하고 있었다. 어른들은 먹고 사는 외에 좀 더 즐기기 위해 남을 해친다. 어떤 방법이라도 가리지 않고 많이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다. 6.25라는 전쟁도 꽃같은 어른들의 욕심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었다. 어른들은 개인끼리 빼앗고 뺏기는 것부터 좀 더 크게는 집단끼리 빼앗는 것이었다. 더 크면 나라끼리 빼앗기 위해 싸움이 일어난다. 몽실은 노루실에 있을 때 아이들이 서로 다투던 말이 생각났다. 탱크하고 비행기하고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기겠니? 탱크가 이긴다? 아니다. 비행기가 이긴다. 아이들이 목에 피태를 세워가며 다투었지만 어느 쪽도 마치지 못했다. 탱크와 비행기는 이기지도 지지도 않고 휴전선이라는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쉬게 된 것이다. 몽실어. 근수가 몽실을 불렀다. 난나미는 팬티만 입은 채 잠이 들어 있었다. 무더운 날씨여서 밤이 되어도 조금도 시원하지 않았다. 방문을 다 열어놓았지만 역시 답답했다. 오빠, 왜 불렀어요? 너 이리로 와서 얼굴 참 좋아졌어. 잘 먹고 사니까 그렇죠. 미국 사람들이 갖다 준 과자도 먹고 통조림도 먹고 잘 먹으니까요. 참 다행이지? 몰라요. 왜? 나 자꾸만 노릇을 생각이 나요. 가고 싶어요. 몽실은 오랜만에 근수한테 고향 이야기를 꺼내었다. 이곳 금년이네 집에 와서 살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금년이는 몽실을 아껴주고 난나미도 사랑해 주었다. 먹을 것도 많고 잠자리도 편했다. 고향에 가고 싶은 건 나도 마찬가지야. 가고 싶은 고향이 있다는 건 오히려 다행이란다. 고향은 누구한테나 아름답고 포근하니까. 몽실이 고향 노루실에 가고 싶어하는 것과는 다르게 난나미는 반대였다. 난나미는 하루하루가 즐거웠다. 처음엔 무섭다고 하던 흑인 병사도 노랑머리의 병사도 아무렇지 않게 대했다. 오히려 그들이 갖다주는 과자를 받아 먹으며 웃고 제잘거렸다. 땡큐! 땡큐! 난나미는 금년이 아줌마처럼 입술 연지 바르는 흉내도 내고 높은 구두 신는 흉내도 내었다. 골목길에 나가면 아이들에게 인기를 한몸에 받았다. 처음에는 양공주 양색씨라고 놀리던 아이들도 난나미가 나눠주는 맛있는 과자 때문에 오히려 부러워하는 것이었다. 난나미는 아주 의시되고 다녔다. 몽실은 모처럼 길을 펴고 놀고 있는 난나미를 보고 기쁘기도 했지만 그러나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오빠 난나미가 뭐든지 제 맘대로 하려고 해요. 아직 어리니까 그렇겠지. 아니요. 부모가 없으면 버릇없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가 대신 잘 보살피면 되잖니. 근수는 별로 걱정할 게 아니라고 쉽게 대답했다. 다음날 근수는 전에 이야기해둔 시장 모퉁이 이발관으로 갔다. 이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다. 금년은 얼마동안 쉬었다 나가라고 했지만 근수는 들지 않았다. 오빠 다리 안 떨려요? 몽실이 집을 나서는 근수한테 물었다. 괜찮아. 이 집에서는 아무도 놀고 먹어서는 안 돼. 근수는 뜻있는 말을 안기고 씩씩하게 걸어 나갔다. 몽실은 집안 청소를 하기 시작했다. 오전 내 금년은 2층에서 잠을 잤다. 그러고는 오후에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나가서는 저녁 늦게 미군 병사를 데리고 오는 것이었다. 몽실이 빨래를 하고 부엌 청소를 하고 아래층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그러나 금년은 2층 방엔 절대 몽실이가 올라가지 못하겠다. 아줌마 2층엔 청소 안 해도 돼요? 몽실이 물었을 때 금년은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2층은 아줌마가 깨끗이 하니까 걱정 마라. 너도 그렇지만 절대로 난남이도 2층 방에 못 가게 해라. 예. 몽실은 2층 방이 궁금하기도 했지만 한 번도 가지 않았다. 몽실은 죽은 밀양댁과 북촌댁을 생각하고 금년이와 비교도 했다. 단지 배고파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버리고 김씨한테 후사리 시집을 갔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던 어머니였다. 북촌댁도 그리고 서금년이도 여자라는 것 때문에 어른이라는 것 때문에 괴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운명인지도 모른다. 더욱이 나라를 빼앗기고 전쟁이 핥기고 지나간 이런 세상에 슬프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너무도 많았다. 몽실은 읍내채시 집에 있을 때부터 많이 보고 겪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몽실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 가을이 왔다. 10월 초순이 되면서 항구도시의 하늘도 푸르고 높았다. 서금년이 몽실에게 반가운 말을 했다. 몽실아, 넌 고향이 가까이 있으니까 좋겠지? 가까이 있어도 가지 못하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넌 고향에 다니러 가면 되잖니. 가도 돼요? 몽실은 목구멍이 확 달아올랐다. 네가 맨날 가고 싶다고 한다더구나, 근수가. 몽실은 근수를 봤다. 근수는 멀뚱하게 그냥 있었다. 난나마 언니하고 노루실에 가자, 응? 난남은 고개를 흔들었다. 뜻밖이었다. 싫어, 난 노루실 안 가. 몽실은 난남이의 크게 부릅뜬 눈을 봤다. 난남은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사는데도 왜 살이 찌지 않는 걸까? 언제나 모가지가 길고 팔이 가늘었다. 왜 안 가려고 하니? 왜? 노루실엔 먹을 거 없잖아. 배고픈데 왜 가? 몽실의 목구멍이 싸하게 더워졌다. 그렇다. 난남이는 노루실이 싫은 게다. 두 번 다시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을 게다. 젖소리가 내리던 10월 금음께 몽실은 혼자서 노루실로 갔다. 장골 할머니께 드릴 고무신과 가자. 그리고 남주한테도 선물을 샀다. 혹시나, 아니, 몽실은 대꼴 영득이와 영순이한테 갖다 줄 초콜렛과 사탕도 따로 샀다. 노루실은 가을거지가 한창이었다. 기차에서 내려 절뚝절뚝 바쁘게 노루실 비탈길을 올라갔다. 남주야! 남준의 살인문은 활짝 열려있고 부엌에서 얼굴이 까만 여자아이가 내다봤다. 몽실아! 남준은 부엌 문지방에 다리를 올려놓다 말고 놀란 얼굴로 그리고 눈부신 얼굴로 몽실을 쳐다봤다. 몽실이 입고 있는 우단치마가 자꾸 눈이 부셨다. 몽실은 금년이 입던 헌 옷이지만 알맞게 줄여서 곱게 차려입은 것이다. 넌 좋겠다. 부잣집 아이 같구나. 아니야, 남주야. 난 뭐라고 해도 이 노루실이 좋아. 몽실은 다음날 대꼴로 갔다. 순덕이네 집에 가서 영득이랑 영순이만 만나볼 거야. 몽실은 꼭 1년 만에 만나볼 동생들 얼굴을 갖가지로 상상하면서 골목길을 일부러 돌아서 순덕이네 집으로 갔다. 순덕이는 있었다. 그리고 할머니도 건강하게 계셨다. 그래, 아버지 돌아가시고 넌 그래도 용케 버티는구나. 순덕이네 할머니는 거듭거듭 몽실을 칭찬했다. 할머니, 영득이네 새어머니 아직도 무서워요? 몽실아. 할머니가 딱한 얼굴 표정을 지었다. 그러고는 순덕에게 대신 들려주라는 눈짓을 했다. 순덕이는 머뭇거리면서 입을 열었다. 몽실아, 영득이랑 영순이 여기 없어. 벌써 작년 겨울 이사 갔단다, 서울로. 뭐라고? 몽실은 이렇게 또 한 번 절벽으로 떨어져 내렸다. 서울엔 왜 갔니? 그새 어머니가 촌에서는 못 살겠다고 졸라서 간겨. 서울 가서 술장 산단다. 그럼 영득이랑 영순이는? 몰라. 거기 가서 같이 살겠지. 몽실은 이제 노루실도 택골도 아무데도 마음붙일 곳이 없음을 알았다. 몽실은 사흘만에 금년이네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거기도 몽실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이는 없었다. 난남이는 몽실이를 보자 자랑스럽게 제잘되었다. 언니, 나 아주아주 부잣집에 양딸 되어간단다. 몽실은 얼른 무슨 말인지 몰랐다. 금년이가 정색을 하면서 자세히 들려주었다. 전에도 가끔씩 난남이 앞날을 생각해주는 사람이 많았다. 부모도 없이 몽실이 혼자 키운다는 것은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고아원이나 남의 집 양녀로 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었다. 몽실아, 먼 곳 아니란다. 여기서 전차 타고 가면 30분이면 간단다. 자주 만나볼 수 있으니까 괜찮아. 난남이를 위해서 잘된 거야. 몽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태까지 모든 일들이 몽실이 뜻대로, 몽실이 바라는 대로 된 적이 없었다. 결국 몽실은 혼자가 되는 것이다. 난남이는 철없이 좋아하면서 부잣집이라고 말한 누런 금태 안경을 쓴 아주머니의 손에 끌려 금년이네 집을 나갔다. 난남아, 가거든 밥 많이 먹고 몸이 뚱뚱하게 살쪄해. 언니만큼 건강해야 해? 응, 언니만큼 건강할게. 전차길 쪽으로 제잘되며 난남이는 가버렸다. 몽실은 영득이를 떠올렸다. 영순이도 떠올렸다. 이젠 모두가 이렇게 뿔뿔이 헤어져 버린 것이다. 몽실이 그토록 악착스레 버티어온 절름바리 병신 다리가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 서러웠다. 어머니, 어머니. 몽실은 어머니를 불렀다. 두 사람의 어머니가 함께 나타났다. 아버지를 두고 오로지 먹을 것을 위해 새로운 남편을 찾아갔던 어머니. 몽실은 가엾은 복촌댁을 그려보았다. 어머니, 난남이를 끝까지 지켜주길 바라실 거야. 몽실은 크게 한번 고개를 흔들었다. 그래, 난 앞으로도 이 절름바리 다리로 버틸 거야. 영득이랑 영순이랑. 그리고 난남이를 보살펴야 해. 영득이 영순이를 찾아갈 거야. 꼭 찾아갈 거야. 금년이네 집 현관엔 그날 밤에도 미군 병사의 군화가 놓여있었다. 몽실은 그 시커먼 구두를 노려보았다. 그러고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싸늘한 밤하늘. 거기 어두운 곳엔 별들이 반짝였다. 몽실은 이빨이 부딪히도록 몸을 떨었다. 23. 가파른 고갯길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세월은 매섭게 사람들을 채찍질하며 몰고 갔다. 이번 가을도 여느 가을처럼 한반도의 구석구석을 찾아들었다. 꽃집에서는 제철을 찾은 국가꽃이 눈부시게 진열되었다. 그러나 그 꽃집을 빙 둘러 들어간 뒷골목 좁은 시장에는 반대로 쌀쌀한 가을바람이 스며들어와 사람들의 마음을 움츠려 놓았다. 느끼한 냄새가 풍기는 조그만 대폿집 앞으로 그만그만한 자리를 깔고 아주머니들이 장을 벌려 놓고 있었다. 땅거미가 깔리는 저녁때였다. 이제 마흔이 조금 넘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얼마 남지 않은 콩나물 시루를 거두며 자리를 챙겼다. 기덕이 엄마 오늘은 왜 맨 먼저 서두르셔요? 바로 옆자리에 아주머니 한 분이 물었다. 기덕이 엄마라고 불리는 아주머니는 깔았던 비닐 쪼가리를 거두며 웃었다. 내일 나 어디 가려고요. 어딜 가는데 좋은 데 가셔요? 갔다 와서 얘기할게요. 기덕이 엄마는 비닐 쪼가리를 접어 빈 콩나물 시루 밑에 바쳤다. 그렇게 머리에 이고는 자리를 떴다. 모두 뒤에 오셔요. 잘 가요. 잘 가요. 줄지어 앉은 아주머니들이 따뜻하게 인사를 건네주었다. 기덕이 엄마는 좁은 시장 골목길을 걸어갔다. 한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 시장을 벗어나 산비탈로 올라가 나지막한 블록탐 집으로 들어갔다. 기덕아, 예? 안에서 기덕이가 나왔다. 14살짜리 중학교 1학년의 딸이었다. 엄마를 닮았다. 어릴 때의 몽실이 모습과 흡사한 착한 딸이었다. 기덕은 엄마가 머리에 이고 온 짐을 받아내렸다. 아버진 아직 안 오셨니? 아직 안 왔어요. 안에서 기덕이 동생 기복이가 나오며 소리껏 말했다. 나 지금 온다. 소리나는 쪽을 돌아다 보았다. 아버지 오신다. 기덕이가 아버지를 맞았다. 기덕이 아버지는 무겁게 메고 온 비닐망태를 내려놓았다. 중학교 1학년의 딸보다 키가 더 작다. 가슴과 등이 불록하게 튀어나온 곱치였다. 수도가에 가서 손발을 싣고 모두 저녁상을 가운데 두고 앉았다. 아 엄마 오늘 이모한테서 편지 왔어. 응 어느 이모한테서 왔니? 강원도 이모야. 강원도 이모는 바로 영득이 동생 영순이었다. 기덕이 엄마는 밥숟가락을 뜨다 말고 편지를 받아 뜯는다. 엄만 저녁 잡수시고 읽으세요. 기덕이가 걱정을 했다. 종일 시장에서 고달프기도 하고 몹시 배도 고플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덕이 엄마는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다. 몽실 언니. 편지의 시작은 이렇게 되어 있었다. 기덕이 엄마의 눈가풀이 쓴벅거렸다. 언니. 그동안 몸성이 계셨어요? 무덥던 여름도 어느덧 가버리고 벌써 가을도 깊었군요. 언니. 몽실 언니.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언니. 언니 얼굴 못 배운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형부랑 기덕이 기덕이 모두 무사하겠지요? 이곳 저희들도 모두 잘 있습니다. 아이들 아버지도 부지런히 농사일하고 있어요. 이젠 가을거지도 다 했습니다. 난남이 병세는 어떤지요? 한번 가보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정말 난남이가 불쌍해요. 어서 완쾌되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빌고 있습니다. 오빠한테서 지난번 소식이 왔는데 집배원 생활이 더없이 보람있다더군요. 모두가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아니었더라면 오빠도 영원히 삐뚤어진 인생을 살다가 죽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새어머니를 잘못 얻으신 거예요. 대꼬리서 서울로 이사와서 오빠하고 나하고 한없이 울면서 살았어요. 이젠 지나간 어린 시절이지만 가끔 생각나면 지금도 혼자서 눈물 지어요. 언니, 이번 겨울엔 세상 없어도 언니 만나러 꼭 갈 거예요. 옥수수 객련 많이 만들어가려고 벼르고 있어요. 그리고 한길에서 구두 수선하신다는 형부한테 따뜻한 저고리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어요. 그럼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언니, 언니 건강과 아이들과 형부 건강을 두 손 모아 빌고 또 빕니다. 언니의 동생 영순, 올림 몽실은 기어코 눈물을 찔끔거렸다. 무슨 일 어때요? 기덕이가 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아니야. 너희 외삼촌이 우체 부위를 잘하고 있단다. 그것뿐이에요? 그리고 옥수수 객련 만들어가지고 겨울에 온단다. 너희 아버지 저고리도 하나 사드린데. 아버지 저고리? 기복이가 아버지를 쳐다봤다. 밥상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부지런히 밥을 떠먹고 있던 몽실의 소중한 남편이자 기덕이와 기복이의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걸핏하면 눈물이 찔끔 흘러나와 버리는 요즘의 몽실이었다. 편지를 접어놓고 몽실은 저녁밥을 먹었다. 영득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영순이 얼굴이 엇갈려 나타났다. 저녁상을 물리고 나서 몽실은 부엌으로 갔다. 내일 난남이에게 갖다줄 통닭짐을 만들기 위해서다. 밤 열두시가 가까워서야 몽실은 자리에 들었다. 그리고는 새벽같이 일어났다. 여보 나 다녀올 테니 몸조심하세요. 그래 무사히 다녀오구려. 남편은 조그만 몸짓을 일으키며 고개를 아래위로 끄덕였다. 몽실은 묵직한 보퉁이를 이고 새벽 기차를 타러 역으로 나갔다. 난남아 가엾은 것 한낮이 가까워서 몽실은 난남이가 입원하고 있는 결핵 유양원에 닿았다. 붉은 황토옥 언덕길을 걸으며 몽실은 숨이 찼다. 유양원은 쓸쓸하게 가을 햇볕을 받고 거기 언덕에 서 있었다. 하얀 페인트칠이 거칠어져 때가 끼었다. 면회실에서 몽실은 난남이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언니 환자옷을 입은 난남이가 하얀 얼굴로 저쪽 복도에서 줄곧 뛰다시피 걸어왔다. 북촌댁을 고스란히 닮은 난남이는 아름다운 얼굴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의 불행을 이어받아 고통도 함께 가져야 했다. 난남아 어떠니? 요즘 밥 많이 먹고 잠도 잘 자니? 몽실은 난남의 가느다란 손을 소중하게 잡고 안쓰럽게 쓰다듬었다. 언니 난남은 몽실의 튼튼한 어깨에 얼굴을 기대었다. 언니이면서 어머니 같은 몽실이었다. 갓난아기 때부터 암죽을 끓여먹이며 키워준 언니였다. 깡통으로 구걸해온 밥을 먹지 않고 먹여준 언니. 그 언니는 세상에서 둘도 없는 난남의 핏줄이었다. 몽실은 난남의 머리를 쓰다듬고 어깨를 다독거렸다. 아직도 어린애만 같은 난남이었다. 양공주였던 금년이 집에서 보좌집 양녀를 갔던 난남이는 예쁜 얼굴 덕택에 많은 귀여움을 받았다. 머리도 총명하고 마음씨도 작겠기 때문에 난남은 여학교를 졸업했고 그래서 잘생긴 청년과 결혼까지 했다. 그러나 난남은 끝까지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운명이 아니었다. 병을 앓은 지 10년째 난남이에게는 이젠 모든 행복은 사라져버렸다. 얼굴의 아름다움도 착한 마음씨도 그리고 사랑했던 남편도 난남이에게서 멀리 가버렸다. 언니 응 엄마가 나 낳아준 거 고마워 뭘 새삼스럽게 그런 말하니 언니가 참 좋거든 난남은 몽실이 곁에 있을 때는 언제나 어린애였다. 어제 영순이한테서 편지 왔더라. 영순이? 편지 가져왔어요? 그래 읽어볼 테니? 그럼 읽고 싶어. 난남은 영순의 편지를 읽었다. 영순이도 언니 닮아서 마음씨가 착하지. 그런가? 영득이 오빠 참 다행이에요. 한번 만나러 올 거야. 난남은 잠깐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노란 떡갈나무 잎이 바람에 떨고 있었다. 언니, 금년이 아줌마 지금 어딨어요? 금년이 아줌마 죽었대. 어머나, 기어코 죽었군요. 몇 번이고 죽으려고 했잖니. 이번엔 그냥 무사히 죽은 것만도 다행이지. 죽는 것도 무사히 죽는 게 있어? 그럼 가장 무사히 죽는 길은 자식들 앞에서 유언 남기고 조용히 죽는 거지. 금년이 아줌마는 아무도 없잖아요. 자식도 친척도. 그래, 고향도 없이 혼자 죽은 거야. 정말은 죽은 게 아니고 누가 죽인 거지. 소련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미군들이 금년이 아줌마를 날마다 날마다 못 살게 했고. 그것도 모르고 난 과자만 맛있다고 먹었어. 난남은 쓸쓸하게 웃었다. 난남은 쓸쓸하게 웃었다. 한 시간이 넘었다. 언니, 이젠 들어가 봐야 해요. 그래, 이거 갖고 들어가. 닭짐하고 과일 좀 갖고 왔다. 그리고 저번에 부탁한 책도 갖고 왔다. 난남은 보퉁이를 끌러봤다. 거기 안내의 일기와 시이튼의 동물기가 들어있었다. 모두 지난 날 한 번씩 읽어본 책들이었다. 난남은 안내를 사랑했다. 그리고 자신도, 몽실이도, 죽은 금년이 아줌마도 한국의 모든 여자들은 안내 같다고 생각했다. 어서 가요, 언니. 그래. 몽실은 난남의 이마에 흘러내린 머리칼을 쓸어올려줬다. 불쌍한 것. 엄마의 저탄모금 먹어보지 못하고 암죽을 먹고 자란 가엾은 동생이었다. 내 달에 또 올게. 자, 그만 들어가거라. 아니, 언니 먼저 가. 그래, 내가 먼저 갈게. 몽실은 일어섰다. 난남은 현관문까지 따라갔다. 난남아, 의사선생님 말씀대로 약 먹고 밥도 많이 먹어. 몽실은 몇 걸음 가다가 한 번 되돌아봤다. 그만 들어가거라. 난남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대로 현관문 기둥에 기대어서서 몽실이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고 있었다. 절투거리며 걸을 때마다 몽실은 온몸이 기웃둥 기웃둥했다. 그렇게 위태로운 걸음으로 몽실은 여태까지 걸어온 것이다. 불쌍한 동생들을 등에 업고 가파르고 메마른 고개끼를 넘고 또 넘어온 몽실이었다. 아버지가 그를 버리고 어머니가 버리고 이웃들이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칼과 장이 가엾은 몽실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그토록 시집을 가지 않겠다고 별론 몽실이 늦게야 구두수선장이 곱춘 남편과 결혼을 한 것이다. 한 가지 짐을 더 짊어진 것이다. 그래서 몽실은 기더기와 기복이 남매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절름바리 어머니 난남은 몽실이 절뚝거리며 걸어서 황토끼의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까지 서 있었다. 이웃고 몽실이 그 산모퉁이를 돌아가고 가랑잎들이 황토끼리에 뒹굴며 남았다. 난남은 현관문 기둥을 붙잡았다. 뜨거운 눈물이 그제서야 볼을 타고 내려왔다. 언니 몽실 언니 난남은 입속말로 기도처럼 불러보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